에헷 네 난다요 뭔 그런 게임을 해 네? 뭔 그런 게임을 해요 뭔 그런 게임이에요 저 다시 가뭄 게임 다운하고 있는데 왜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거 그거 아니야? 서바이브 50일 구역 네 게임 왜 이렇게 바뀌었대 그니까요 지금 뭐하고 계신데요 님 방송 보고 있는데요 제 방송이요? 아 어제 했던 거요? 어 그게 뭐야 그 찐이 아니에요 짭짭짭 아니 다른 버전 다른 버전 걔는 싸주기 있어 그니까 찐은 못 죽여 그냥 피해다녀야 돼 하쿠라 스탠드 아 저 갑니다 하지 마세요 아 예 발자님 그러면은 땡땡땡땡 배틀그라운드 아 발자님 전투민족이잖아 우리 넌 엄투민족임 우린 전투민족이야 나 엄투민족 하기 싫어 사실 발자님의 몸에는 이순신 장군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 배타야지 전투민족이야 발자님은 어쩔 수 없이 싸울 수 밖에 없다고 요 블록스에서 힐링게임을 찾기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발자님 내가 요즘 소울슈터도 잘 안하는데 소울슈터 그런 장르 안 한다고 내가 어 아 발자님 참 어 당신의 당신의 그걸 솔직히 싫어하고 사실 발자님도 사람 패고 싶잖아 아 맞게니? 저 시발 현빈 뜨자 시발 오누라 아 저랑 내기 하나 하시죠 트위치가 섭정되기 전에 제가 팔로워 백명을 찍을 수 있을까요? 3 지금 팔로우스는 89명입니다 네 거의 한 한 달? 아니 한 달도 아니야 몇 주 남았나? 아니 이제 2주요 2주 만에 80명이 늘었어요 네 회원님 저희 2명이서 리설 컴퍼니 해볼래요? 아 저 개무서운데요 그건 좀 나도 무서워요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죠 제가 캐리 해드릴게요 발자님 오케이 발자님 쫄보시니까 제가 제가 지켜드릴게요 발자님 아 어 오케이 발자님이 저를 지키셔야죠 저는 개쩔아서 도망다닐게요 그럼 우리 파일 새로 만들게 네 장르 바꿔야겠다 리이이 썰 리이 썰 모두는 그대로 예 그냥 돌아오시면 돼요 페리 해드릴게요 발자님이 페리 받을게요 교현어가 김은성이 교현어가 김은성이 교현어가 김은성이 교현어가 임 조 은 연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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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나도 일본 가고 싶다 일본 일본 본모노들의 아니 여긴 아무도 초대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시참이랑 써라는데 우리 둘이서 시참 시참은 빼 시참 지금 빼 시참 오 시참 오 시참 오 시참 빠져있어 언제 배치 내가? 그렇게 댕기면 빼 오케이 아 나 이거 리셀컴을 처음 켰을 때 나오는 이 방송이랑 응 이 막 처음에 배치되어 있는 이 약간 좀 정겹다 이제 정겹다고요? 시참 버그인가? 왜 그딴거에 야 비트타는 것도 정겹다고 왜 그딴거에 정겹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어 즐겁다 시 즐겁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뭐야 원래 하시던 분 오셔가지고 에반니 오셔가지고 시참하 시참 되나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뭐 우리는 혼자 하고 있다 라고 말해야죠 좀 거절 같은 거 잘 못하는데 아 너무 착해가지고 저 너무 착해서 아 내가 안 날까? 아니 왜 스피커가 여깄지? 어 일단 무전기 없는 관계로 디스코드 켤거 할까요? 아 짜님 네? 전 이미 껐습니다 재밌네 재밌어 아 보여드릴게요 발자님 기다려봐 이거 사고가자 손전등만 사죠 손전등만 프로 손전등 두개 살 수 있어 그걸 두개 산다고요? 뒤지면 어떡해요 발자님 그 뭐야 그 지네 지네같은 얘 만나가지고 뒤지면 아이 미친 쭈기님 오늘도 출척하자네 어 어 야 님이 님이 첫바다임 요즘 킴님 게으러 터짐 선생님 따라오세요 아니 일단 프로부터 바꿔가자 안에 게 어두워요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쭈구이님 쭈구이님은 그거 없어? 리셀컴퍼니? 리셀 개잼있는데 지금 할인 지금 할인중임 라우르 안해서 그럼 막 킴님 어디서 뭐하고 있는거야 리셀 지금 할인중인데 7,700원으로 최근에 라우르 어? 만족할 만족할 정도 해줬잖아 킴님한테 최근에 만족할 정도로 하고 방송 방조했는데 어 왔다 가 가 가짜님 리셀 살돈데 아침부터 리셀하든 어 리셀하든 아 돌릴 컴이였구나 아니 뭐야 컴퓨터 없어요? 노트북으로 하지 않나? 팔짱이 왜 안와 팔짱이 왜 안와 어허헣 라우르랑 로봇트멸이 못떨린다고 아 컴퓨터 망가졌음? 흐흐 정말 감수성 벼터지네 어우 씨 많은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팔짱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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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리 사셈 팔짱님 어디서 팔짱님 시발 존대서 팔짱님 빨리 와 엄마가 전화 왔어요 어?어머니 집에 안계세요? 네 엄마 일하러 갔잖아 아 저희 봉사느낌으로 일하는 느낌 봉사느낌이요? 어우 씨시발 깜짝아 위선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이거 그거에요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이거 다쳐 진짜요? 안그러는데요? 안그러는데? 진짜 암튼 다쳐 이게 헌무츜 헌무츜 아 치워빨려 어어 왜? 어 바로 앞에 뭐 이상한 오브젝트 생성됐었는데 덤퍼같이 생겼어 님들 봤지 반찬이 이게 좀많이 이상한데? 예에에?? 아니.. 아하하하 아니야 이거 좀만 이상한데 아차님 야 이거 시.. 야 이거 리설이 상당해서 야 좀만 이상해 리설이 리설이 왜 .. 예.. 어? ! 허허 아니 리설이 좀만 이상한데 니들이 왜그래 봤지 아까전에 어?? 시발!!!! 오후 어! 아우 벽판정있어도 저기에서 보낼수있다고 아니 회장님 발자님 뭐가 문제야 우리 할수있어 아니 세방파자고 할수있어 발자님 돈이 6원 밖에 없네 기다려봐 발자님 기다려봐 발자님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철제사비 50% 발자님 철제사비 50% 할인중이야 얼마야 지금 그래서 15원 저 노래는 앞에 엄청 발자님 아 우리 이제 텀블리스터 컨버니 해볼까? 우리 디옥으로 하는건 처음 아님? 아 처음인듯 바로 프로전선등 타고 가죠 아 근데 프로전선등 맞아요? 아 아 괜찮을까? 아 밖으로만 잘하면 돼 아 밖으로만 잘하면 돼 아 밖으로 잘하는 자신있죠? 아 그건 잘하죠 그냥 아 근데 아 또 떨어지실거 같은데 아 또가 아니지 불길한데 밖으로는 아 잘하지 그냥 아 진짜 근데 꿈에서 봤는데 리설컴퍼니 공중의 지뢰가 생성될수도 있어요? 아 꿈에서 봤어요? 꿈이 뭐 이상한거다 그니까 그니까 공중의 지뢰가 생성되면 말이 안되지 말도 안되지 말도 안되지 말도 안되지 말도 안되지 와 한번 가볼까 말자님? 저기 아까 레이저포인트는 처음 좋았던거 같애 흐흐흫 레이저포인트도 좋았었어 여기 아닌거 아니야? 여기 뒷문길이야? 여기 길이 어디더라? 아 축지법으로 나오 발자님 야 이거 뭐야 이거때면 가렸어 사다리가 아니 이거때면 사다리가 없잖아 X댔어 발자님 저기 가야되 저리 에라야 발 흠 발자님 전문자 갑니다 발자님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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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어 발자님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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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와 점프해서 옆으로 발자님 돌아가죠 아니 옆으로 점프해서 와 옆으로 점프해서 올라온 다음에 발자님 여기 어디냐 발자님 뒷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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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선가자 흐흐흫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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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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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잇 아잇 아잇 이거 뭐야 근데 이거 보이스 볼륨 이거 채도로 하면 채도로 할 수 있겠지 안 돼 형님 정문에 정문에 뭐 냅두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떡하 아잇 좀 무서운데 아잇 갑시다 시발 나 뭐 봤다 네? 어? 금속판 오 없다 오 없다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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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님 졸았어요 설마 네? 무조건 같이 가야죠 무조건 같이 가야죠 오 오 와 누가 봐도 가짜인걸? 와 저 뭐야 저기 와 정말 수상해보이는 비상구가 있는거에 상무이다 상무이다 어 정문좀구다 와 정문 바로 앞에 비상구가 있잖아 너네 저기 한번 들어가볼래요? 어 발차님 안 넘으신다 무 아 발차님 안 났으니까 들어가 도와 아까전에 이상한 문 여는 소리 들지 않았어? 멀리서 들렸는데 좀 멀리서 들렸다니깐 발자님 문 여는 소리가 발자님 먼저가 깜짝아 발로 하트 피킹을 여기서 쓸줄이야 아 뭐 없네 돌아가자 오오 발자님 저 오른쪽에서 발자님 목소리 들리는데? 요쪽에서 발자님 목소리 들리다니깐? 뭐 이상한 웅얼거리는 소리 님들 들었지? 아까 저 발자님 저쪽에서 웅얼거리는 소리 들렸지? 어이씨 진짜 저쪽에서 어어어 진짜 저쪽에서 웅얼거리는 소리 들리다니깐? 내 목소리 들려 왜? 나 안들려 먹어봐 도매 윽얼거리는 소리 저 위상수야 들리지 않았어요 발자님? 혹시 우리 말 따라하는 괴물이 누구더라? 으흠흠 모르겠는데요 아니 아니 근데 모든 괴물이 우리 말 따라할거에요 하핳 모든 괴물이 자자님 셋이니까 돌아갈까요? 한번만 더 보자 한번만 더 보자 하핳 시X 다 가지고 왔어 안돼 돈 벌어야되는데 시X 들어가 손전등은 왜 말이 안드는거 같은데 aff핳 여우는 똑같은 말 들었죠 예? 저 저 저 못들었는데 캔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자 따로 들리나봐 이거 아 발사님 돈 많이 팔았는데? 우리 하나 벌었어요 74만 괜찮아 돌아갈까? 아 다음선 가면 돼 개초란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었나? 왜 우리 목소리가 뜨는데 쫄리는거지? 우리 목소리잖아 잠시만 아 오케이 나 왜 나 왜 짬뽕 시켜놨냐 이상한거 괜찮아 괴물이 밖까지 따라오는 모드도 있다고? 미친 그건 좀 아닌거 같애 건전반이 아닌거 같애 과장근데 이거 익스페리멘테이션 쨍쨍 처음하는건데 이거 맞아 이거? 여기가 일본 일본행송이야 이게 왜 일본행송이야 자 벌집이라도 샀자 만약에 안에서 뭐 없으면 정문가 정문이 나와 뭔가 들어가기 존나 무섭지 않아요 먼저 가세요 씨발 혼자 뒷문간다 씨발 아 개무섭다고 두 번 다시 한통에 어디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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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먼저가 나 안가 빨리가요 아 아 먼저갈게 어디갈라고 여기 아 왜 잠겼대 아 어 열대다 오 바로 잠기면 다운을 어 여기 여기 아 아 모자님 아 아 뭐야 이게 어 아냐 그쪽에서 뭔소리들린다 그쪽에서 소리를 들렸어 그쪽에서 소리를 들렸어 거듭한거 이건 어디래? 어핳 말대 umm smell meu chengan 오우씨! 깜짝아 어? 어? 정룡이네 우리 수확이 없어요 정룡이네 정룡이네 우리 수확이 없어요 가! 가자! 거기 아무것도 없죠 물 건너니까 다 오우! 오우! 난 난 벌었어 난 벌었어 빨리 벌고와 젠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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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뒤문가 뒤문 뒤문 best 반찬 Commissioner 돌아갈까? 굴대식 빨리가 빨리 가 빨리 말저님! 빨리 가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말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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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빨리 가자 x2 이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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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식이에요 여기? 일몰 되면 자세 된다고 갑시다 발자님 빨리 아이 발자님 트롤하지 마세요 좀 안 들어가면 뭐해요? ㅋㅋ ㅋㅋ ㅋ 갔어요 빨리 나는 못들었어 나는 못들었어 나는 못들었어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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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못들었어?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나 못들었어 내가 같이 가자 나도 들어가야겠어 어디서? 여기서 오른쪽 발전을 드렸어 이거 빼고 가자 형님 이거 주워 병 있어 병 거의 괜찮아 목목금 간다 하나 가 가자 나 안 들었어 지나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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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짭짤하게 돌아가 아우 짭짤하게 돌아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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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개말 벌었다 갑자기?! 야 평소에 평소에 들렸던 우리 목소리도 괴물이었듯이도 있어 쩌가가 돼 쩌가가 돼 아하핳 아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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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깐까아 가자 아니 우리 저게 어휴 개무서운데 시발 여런딥이 더 무서워요 여런딥이 왜 내가 빨리 빨간색 입으라고 아이고 수익성이 높대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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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펜스 빼고 다 이벤트가 있어 오천? 오공수 안개 일식 연수입니다 연수 연수 아 돌려 저게 점프 비가 비가 차량이 났잖아요 rès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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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돌아가야되요 발사님 저녁되기 전에 벌올때 한번에 쫙 벌어야되 여기도 가려갔어 제가 엠병했나? 야씨바놈들 가볼까? 친절하게 기름 만들어주네 또 연습이 목소리 들리는데? 방송에서도 들려? 방송에서 안들리죠? 들어가 아 하는듯이도 한번 가지 밖에 뭐 이상한 걸어다니는 소리 들렸어요 참고로 뭐 나야 흠흠 진짜 올라오니까?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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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는 맨 마지막에 닫아 놓지 여기 여기 뭐옵나? 자 편리 딱 들자마자 도망가 잠깐만요 자 편리 딱 들자마자 도망가 여기 여기 눈 없게 나오잖아 근데 눈 없게 나오기 전에 갖다 놓을까? 아 발자님 제가 갖다 놓을게요 이거 안 들고만 했으면 괜찮은데? 어 그런 생각이야 가자 까비 말하지 말 걸 우리 정면.. 정면 가봐요 위에는 일단 위에 먼저 가보자 위에도 멋있어 야 파밍 꿀 파밍 오 마이 가시 오 이제 안 무서워 이제 안 무서워 오 오우 발자님 오? 시발 나만 들었어? 나도 들.. 나도 들었어 발자님 빨리 가요 왜? 아 그건 나도 안 들었는데? 아니 뭐 이상한 그 괴물 소리 들었잖아 괴물 움직이는 소리 말자님 빨리 가요 들렀어 존나 근데 저기 아이템 있어 가보자 아니 이게 있어 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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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네? 발자님 여기 어디야? 있어 위에서 들려 했어 여보님 모멈아 나도 방금 들렸어 발자님 목소리가 발자님은 죽었는데 발자님의 요리님 여기 어디야 들었어 뭐야 발자님 병신 와 진짜 가까이서 진짜 가까이서 괴물 움직이는 소리들 아니 하하하하 하하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ㅋㅋㅋㅋㅋ 아니 나 발짜리 발짜리 목소리 들렸다니까? ㄹㅇ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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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너남 낀게 연우님이 하하하 웃을때 저도 죽어서 같이 웃고 있었어 ㅋㅋㅋㅋㅋ 뭐라고요? ㄴ까 닌이 웃을 타이밍에 나도 같이 웃었다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아니 왜 떨어져 죽었어요 아니 개무서워 옆으로 가다가 실격했어 아니 좀 혐인데 떨어져 죽은거 으하하하 오 씨X 총 썼어? 총 썼어? 아니 나 안 눌렀는데? 아 그러면 괜찮아 오 씨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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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저래? 총 안 눌렀잖아 총 총 총 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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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총도 안 눌렀는데 아니 총 안 눌렀는데 왜 가져가? 이 미치색 와 552원 아니 일단 4 4 필요해요? 4 필요하지 아 재촉하는 거 우리 무전기 필요 없잖아 필요해! 아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같이 나요 같이는 오오 개졸보 개졸보 하하하하 반찬님 진짜 순간이동기는 살까요? 순동기? 아니요? 그냥 기본 순동기만 아니요? 잽건 잽건? 우리가 늦절보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좀 비싸잖아 잽건은 프로전점들은 할인하던데? 림이 다하게요? 림이 다하게? 아유 아유 저기 얼마 있어요? 나 내가 할인하는 거 좀 봐보자 488원 으으... 손전등이 80% 할인 50% 할인 프로전점등 다 똑같은데? 음... 일단은 으흠 아... 488원으로 살 거 없는데요? 말자는? 보자 아 잽건 하나 살 수 있어 근데 잽건? 굳이 살 수도 있을까? 근데 잘못해서 우리 걸리면 혼대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근데 이게 바퀴벌레 거미 이런 애들한테 되게 좋잖아 삽이면 다 말을 듣지 않을까요? 아... 어때? 일단 출발하고 잽건 살 또는 그냥 삽 한 10개 더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5개 정도? 어 일단 숙소기는 사야 되지 않을까? 우리 둘도 현장 이도할 건데 한 명 여기 있으라고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명 죽었을 때 돌아와서 시체라도 보여야지 근데 한 명이 죽을 상황이면은 전처럼 떨어져 죽는 거 빼면 저희 둘 다 같이 죽지 않을까요 그냥? 안돼 212원 있어요 212원 받았어요 어 아니지? 557원생이었네 오오 그럼 잽건 살만하지 않을까? 잽건? 아 잽건 아 근데 그 죽을 때 화장이 진짜 또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우리 떨어져 죽은 거 몇 번째 스택이야 지금 잘 생각해야지 우리 네 그렇게 따지면 어때요? 근데? 아니면 TGP 흡입기 살래요? 네? TGP 흡입기 이거 뭔데요? 안드레날린이에요 괜찮은데? 스테미너 관리.. 좀 더 적겠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고 점프력 높아지고 그런거 오 그럼 그건 제가 될게요 아니에요 그거 싸요 네? 싸요 싸 봐봐봐봐 얼만데 120 120 싸다고요 이게? 120원이 싸다 생각하는거야? 근데 이게 그.. 충전양이 있고요 전기템이 아닌데 그래서 충전을 다시 못해요 재충전은 아 그럼 별론데? 재충전을 못하는데 많이 마시면은 죽어요 개스림 없는데? 자 저는 아니면은 랜드 갈래? 랜드가 이게 뭐 안댄데요? 어 타이탄 하위공원 저희가요? 아 그래 우리 기본섬이나 하자고 네 최고인딩이나 하자고 우리 어디 부딪스 분박스 분박스나 사서 춤추자고? 뭐? 아이템 아이템 그래서 필요없지 우리 죽으면 개말대 있는거 알죠 분박스는 살까요? 분박스 분박스 사서 취미나 치자 써? 어 얼만데요 60 60 오 생각보다 살만하네 가자 우리 돈 모아서 스펙이나 두개 사자 다행팀 가지말고 체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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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씨발 깜짝 어 C다 C다 다행이다 B는 아니니까 반찬님 받아와요 길이 어디야? 아 반찬님 혼자 갈 생각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 그래 같이가자 어 어 혼박스 혼박스 오 오 혜민이 여기로 오고 그러는구나 어 어떻게 했고 따로 틀어봐 내가 꺼낼게 아이자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자 킴저거 잠깐만 저 강태의 자잠 gracias 자잠깐만 오 이번 녹화 준이니 2бу 집으로 녹화 주니까 잠시만 잠시 아 쫙 dens 조금 Dustin voilà 알겠습니다 acceler 대기 아니 형님 빈곳에다가 어그를 정말 끈 다음에 형님 우린 안전 파밍하는거야 여기 맞아? 어디에 근데 길 길 어디에요 발점이 여기 옆쪽 아니야 옆쪽 어디갔어 발자님 이쪽이잖아 이쪽 아니야 발자님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어 어디야? 어디로 가야되냐 길? 빈잎노래가 도움이 될 때 몇몇 반짝맞嘗 오 아 개무섭네 나 먼저 지나갈게 아 여기 여기 나가지고 무너젠다고 흐흐흫흫흐흫 안무너졌으면 됐잖아 한잔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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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명아님~~ 씨발 방울중이에요 저... 흐흣흐흫흐흐흐흠 으흐흫흐흫흐흐흫 갑시다 나자님 으 으이 씨X 어.. 어.. 지랄하지마 지랄하지마 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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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어.. 여기 위에.. 어딨어.. 잘 있어라 난 간다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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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와요? 반찬님 왜와요? ㅋㅋㅋㅋㅋㅋ 회원님 저희 다 뚫었는데 본박스 냅둘까요? 네? 왜왜왜? 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 본박스 뚫니다? 아니오? 하늘 봐 하늘 오.. 나만 들리는거 아니지? 나만 들리는거 아니지? 발소리가 한국에서 두개가 들렸는데? 난 연호님 키보드 소리 들렸는데? 내 키보드 소리게? 가자 발자님 아닌거 같애 저기 두개가 양쪽에서 두개가 있어 이건 아닌거 같애 내가 봤을땐 아 요거 잠깐만 잠깐만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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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많이 나가면 저거 떨어져 난 가볍고 흔들어져야지 흔들려 흔들린다고 안 흔들리는데? 여기 몇 킬로야? 13 13 20 할 수 있어 발자님 오.. 좀 많이 흔들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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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이 언제 나올지 몰라 삼손은 어디야? 진짜 저기 저기 진짜 흣 흣 어우.. 예아 해야 되는 거야 썸네일 찍자, 썸네일 어 붐박스와 함께 춤추는 거야 그냥 붐박스 내놓고 추세가 말잖니 뭐야 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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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붐박스 좀 기다려 가만히 있어봐요 반대로 돌아 반대로 됐다 좀 반대로 치워 유리가 좀 깨져있냐 거의 놓는 거 아니야? 진짜 이쁘다? 이거 얼마 벌었지? 123원. 스캔, 스캔 따볼게요. 아니 말자님 못들었어? 거기 두 마리 있었잖아. 두 마리 양쪽에서 둘이 발소리 준대 됐다니까? 네, 언니 키보드 소리. 근데 그거 녹음되면 키보드 소리 저기 날 수도 있어. 언젠가 그 정도 힘으로 지을지도 몰라. 말만 해. 말만. 근데 제가 청축이어가지고 청축 쓸 때마다 말해. 아아아아아아아아 움직이지 않을 땐 말아야 돼. 아이아이아이아 아아아아 제트팩 사자? 제트팩 사자. 아니야 제트팩 살거야. 야 씨발. 음악이란 파란약이다. 뭐 어떻게 했어? 삽뚤고 어떻게 했어? 아, 파자님. 왜 이렇게 게을러요. 삽뚤고 어떻게 해. 이거. 아, 497원. 제트팩 살거야. 익스페리 멘테이션을 가져. 겁쟁이들의 쉼토나 가자. 끌자. 근데 저거 영어로 치면 어떻게 돼? 네? 끝나고 궁금하네. 잠깐만 한번. 헤이맨. 헤이. 잠시만. 아, 제공된 장학업이 없대. 오우. 이렇게. 엽증이들, 쉼토나. 엽증이들. 일단 일박기 챙겨! 엽증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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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mitt경. 젠장 벌 찾아 벌 아 죽이는 얘야 저거 뭐야 시발 나무어 나무어? 빨리 올라가봐 올라가봐 빨리 올라가봐 빨리 올라가봐 시원 나 방송화면으로 보여 시발 왜 이런 억가가 다있냐 일부러 가야 돼 우리 잠깐만 설마 저기 적어 있는데 안 돼 어 어 반찬님 씨 야 너 왜이래 반찬님 나 무덕하고 있어 살려줘 어허 어 떨어진다 어떡해 반찬님 반찬님 살려줘 반찬님 오아 어 됐다 반찬님 어디갔어 반찬님 나 저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 방송 보고 있었어 하하하하 가볼까 오 오 왜왜왜왜왜 깡통 떨어졌어 네? 깡통 떨어진 소리되신다고 갑시다 반찬님 우리 여기서 쫄면 안 돼 에잇 에잇 지뢰 오 뭐 없어 씨바 오 열쇠 잠시만 이러면 헉 크흠 이거 가슴도 좋겠어요 저기 몰라요 아 Mm worried 머리위에요 머리위 빠찬님 머리위요 아 안 안 아 이따 떼자 좀만 이따 떼자 지금 왜 빼 이거 야 미쳤어 못들었어? 못들었냐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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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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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지금 하는 굉장히 위험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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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님 못들었냐고 못들었어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고 뭐라고 들렸다고요? 난 거미 소리 들렸어요 아 씨X 거미 잡으면 되잖아 거미 잡으면 되잖아 전 집도 안 잡고 간다고 이래놓고 아하하하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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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잇 아핳 시발 추 Azerbaijan 에잇 으으으으윽 아핳 아잉네 가자 이거 아닌거 같애 이거 네 갔다오세요 네? 가짜님? 왜 그러세요? 같이 가야지 밖 있어 오 야 사다리가 없다 다행히 야 사다리가 있는게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정문 갔다가 좆같으면 흥분 갑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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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발자님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 들렸어 어디쪽 멀리서? 여기서 여기 들어갔어? 위없다 위없다 AOMA 이게 뭐야? 족했잖아 족했잖아 맞지? 족했잖아 후문 가야지 후문 아니 뭔 소리 들었어요? 들었어 뭘 치직거려 여기서 막 후문 가면은 걔 만나지 않을까? 걔 후문 가 내려놔 아니 다 내려놓으면 어떡해 앉아 앉아 노벨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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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떨어졌어 내려놔 저기 너 노다지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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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Assassin lamaterial 그 last tension 왜왜왜왜 뭐뭐가 콩깍거려요? 정부대로 본박스 냅두고 후문 가죠 뭐요? 정부대로 휴대폰 ид 후문에서 inbox을 드oba mentoring 아 이거 뭐 뭐가 뭐 있었어요? 안들렸는데 뭐? 뭐 안거려 뭐가요? 전화 가까이소 어디서요? 아까 거기 우리 아까 노다지도 하고 계단 내려가고 그쪽 안에서 퍼밍 했던데 거기서 에? 안들렸는데? 연호님 발소린가? 뭐야 지지직 소리 암튼 야 이거 본박스 정물도 또 흐문갈까요? 야 흐문갈까? 아 자 흐문 흐문 갔는데 뭐 있는거 아냐? 가자마자 왜 괜히 있고 어이 그 대체 흐문킬 아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나와봐요 5초안에 안넘으면 난 죽은겁니다 이걸 진짜 가네? 5초안에 안넘으면 난 죽은겁니다 오케이 5초안에 안넘 살았어 아무것도 없어 가자 오 내꺼 퍼비클 퍼비클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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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쇠 이거 줬어 이거 어디갔어 열쇠 어디갔어 열쇠 아 짱이 밖에서 뭔소리 들렸던거 같은데 잘못 들은거죠 퍼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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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우리 혈당에 다쳐 아 이씨 방금 기순 아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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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這裡 으으으윽 흐흐흐흐 어허허허허 으희우흐흐흐 어허? 아아! 제트백 하나 살 수 있어 제트백? 너는 여느님이 사실 그럼 뭐하는건데 제트백은 말 그대로겠지 말 그대로 제트백이에요? 음 음 흐흐흠 여기 타 여기 타 아 사고가 이 삽? 더 사는게 다음탑 그냥 삽 한번 더 사는게 낫자니까 이거 안돼 흐흐흐흐흐 뭐야? 뭐저나 또 사는게 으흐흐흑 자 흐흑 으흑 으흑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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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못참지 얼마야 얼마야 오우 바로 랩스고!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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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사? 어 하나만 하나 사도 보관해놓는건 어때요?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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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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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요 방방불 잠겼어 열쇠 있어요? 열쇠 저기 함사 있어요 없는데? 여기 다른 문이요 오마이갓 내가 1번 쳐야 돼 열쇠 가자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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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아서 그런건 아니고 예빽 열쇠 못 썼는데? 뭐 알아서 그러지? 거미 정도야 거미 공포쯤은 켰지? 아냐? 어? 아냐 안 켰는데? 언니 어디에 섰더라? 여기! 여기 있었어 여기? 야야야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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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퀴벌림도 있어 어 신라임은 야야 브래켄 브래켄 벤지 열렸어 벤지 있어? 브래켄 브래켄 저거 맞아? 있어요? 헤트를 열렸다고? 네 때려봐 사브로 때려봐 사브로 미친새끼 어? 어? 빛빛빛빛 찾아 어 이거 때려봐 수빈 어 찐찐찐찐찐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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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얼마만에 3마리 근데 다행히도 3마리 다 제껌 통하는게 근데 근데 슬라임은 못죽이지 않아요? 슬라임은 못죽이죠. 위협적이다 네 벌써 오후 3시에요. 거의 나올 시간이야. 어디쑤 잠깐요? 저기 그냥? 어이 씨바 어허님한테 걸렸어? 네 마트쿨 걸어볼래? 그럼 나 죽어라 거재2018 으흐흐흐흐흐흐 잘가라 범부여 내가 없던 시대에 튀어나왔던 범부여 어? 흐흐흐흐흐흐흐 피해망성이 심한 직원 아하 아하 이지 안녕하세요 곧 으블리삼즈 곧좌사수님 안녕하세요 데빌님 안녕하세요 기사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개쫄리는데 제트백은 보고싶은데 제트백만 보고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제트백 제트백 사죠 일단 일단 제트백 사죠 발전님 못사 이번 마감일까지 해야돼 어 기절수를 탄 70% 세일인데? 아니 그 구원이요 구원 어 쓰읍 구원? 구원 구원으로 구워보는 구원 및 구원으로 부워보는 아우! 어! 아! 이거 봐! 왜요? 마이너스 사이에 어... 어... 네? 뭘 잡고 여기 떠요 일단 로그 하셨습니다 한다고요? 뭘 잡히고 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우! 이거 하지마 괜히 막 하면 로그가 바뀌거든요 머리 로그가 자꾸 바뀌어서 못볼거같아 그거는 오케이 와 기절술단 한개다 섬광탄 이거 냅둑 겨드렸어 저기 기절술단은 제가 들게요 발자님 하나만 가잡어 가사 아 어 어 어 왓 이런 씹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없 que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난 챙겼다 난 챙겼다 나 이제 간다 길 기억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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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져 발자님 들어가 있어봐 발자님 안전한거 같으니까 내가 한번 함성가가지고 와 저거 봐줄게 여기 버리나 찾을까요? 버리나 찾자 저기 존나 무섭다 아니 아니 브레이킴도 있다니까 저기 바자님 그쪽으로 가봐요 무전기 없죠 우리 네 같이 가야되 어 버리 있다고 버리 어 만티콜 흠 아니 저는 같이 다니자 해놓고 뭐있어? 없어요 버리 있다고 로그에 떴는데 자꾸 훙쾅소리도 들려 어디서 나도 그래 훙쾅이 아니라 지진소리 어 어 있어 이거 뭐여? 아 후지판이 있어요 벽에 넘어가면 늪이에요 아 오케이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 반대쪽에는 뭐가 있을까 척 한참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이거 되는지 한번 보자 오케이 가까이 가 좀 가까이 가야잖아 좀 더 좀 더 좀 더 잠재 밤선 밖에 나가 앗 쭈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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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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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아 겁났어 오케이 동기한 이 동기한 이거 안 지났던데 뭐 그 써 아 살았다 게으른데 수익성이 높아요 와 뭐지 이상한 거 다 짬뽕해놨네 그냥 디스하고 싶던 어 맞잖니 이번엔 모아야돼 우리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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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될단 여기 별로 안나와 아니 근데 한 80원정도만 벌면되요 870원정도만 할수있어 우리 날아봐 오케이 내 270원 있잖아 네 그러면 구현과자 버리님 안녕하세요 내가 상수를 존나 못하는거야 70원 네? 열쇠 챙기고 비설수 탄 챙기고 오케이 제가 챙길게요 아이씨 아이씨 70원 레츠고 벌 있는지 로그 보자 가만히 있어봐 덜덜덜덜덜덜덜 바로 가보자 여기로? 시레가 있는데 졸아 다행히 가고 있어. 없고.. 7위가 많아. 없어. 야야야야야 왜요? 더블윙드 버드가 있어요 예? 여기 GLA 있을 때 더블윙드 버드 예? 이게 뭔데요? 양날개 예? 몬스터가 뭐있는지 알려주는거 아냐? 어 개밖에 없어요? 아직은 내가 롤로가면서 어 여기 센티패드 이거 80번 돼 끝나서 이거 뺄거야 어디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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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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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있는 적이면 비추기? 라는데요? 그럴 수 있겠다 우리 해냈어요 발자님 살았다 아 취향은 내가 아니까 출발하자 벌집 한번만 더 찾아보자 혹시 모르잖아 있을 수도 있다고요? 헐 호흡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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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에 부풀어있어서 와 공개를 빼나 지났나보네 어딨을까? 뭐야? 형 때려지네 여기서 약간 뭐가 있나봐 여기 이쪽에 때려줘 여기 때려지나 발점이 여기 히트박스가 튼거 아니야? 네? 히트박스가 튼거 아니야? 아니 여긴 내가 여긴 때려지는데 히트박스 센티페이드랑 퍼퍼 에너미 퍼퍼 에너미 면은 그 뭔가 가루같은거 퐝퐝 함께 죽는 애인가 봐 퍼퍼 에너미 면 용용이 좀 도롱용 여기 딱바다니 브래켄이야 역시 용인거 아니야? 브래켄? 벌은 있는거 같은데요? 이쪽에 또 있으려나? 자꾸 쿵쿵 소리가 들려 발자님? 히트박스 어디갔어? 아무리 봐도 없는거 같아 더있나? 없어 아무리 봐도 이거 로그 봤거든요? 네 센티페이드라는 암호명의 애가 저기 안에 있구요 네 퍼퍼 에너미가 안에 있구요 네 그리고 뭐 에너미 스폰 인 벤트 어휴 브래켄 어 가자 가자 어디가요? 없다니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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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나 아직 가님 시작 시작 갔나? 와 이제 세명 됐어 뭐가요? 저 저기 세명이야 저기 세명이라고요? 홀리멀 저번에 가리자라 그지 같은곳 어흥 뭐가 센티페이드가 두명이었고 센티페이드가 센티페이드가 뭐앗는데 모르겠어요 뭘까? 리설컴퍼니 나무이키 검색 생명체 센티페이드 센티페이드는 없는데요 발자님 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애가 센티페이드야 물건 스네어 플레이 아니에요 스네어 플레이 아니 근데 이게 코드 명이니까 어 센티페이요 네에에에에에에 일단 이제 회사 건물 가죠 이동준비중 렛츠고 스포어 리자드 아아 내가 퍼프하였는데 그 딸랑이 여기도 코드 한번 봐볼까 어 센티페이요 어 센티 센티 안에는 이름이 뭐야 어 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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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헤 어엉 이런 제이 바til cff발자윈도 지금은 레전드 오우 ㅋㅋ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수술을 하고 초과 수술을 하고 조금밖에 일을 안 해도 여기 사람 죽은 거 들어오고 있잖아 784원 어 잠시만 어 어 아우 헤헤헤헤헤헤헗 에헤헤헤헿 헤헤헤헤헤헤헤 그냥 딱 하나 쓸 수 있겠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것만 봐보죠그러봐요 네 오 고르디오 갈 뻣다 쒸 어 어헉 빅도어? 빅도어? 에? 빅도어가 뭐지? 그거 아니에요? 비상문? 벌집은 두 개 있네요 오 어? 바로 소리 들려 제 소리 아니에요? 저기 벌집이 있네요 어디요? 아 씨X 여기 별명이가 왜 이렇게 많냐 벌집이 여기 있어요 별명이가 너무 많아요 발전이 기다려봐요 어 아직 아무도 없어요 오 안녕 써봐요 어? 어? 존나 아파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흐흐흐흐 안아 죽어도 괜찮아 에? 아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내가 막 한 바퀴 굴러 오 어디까지 가? 안전착지도 중요하네 이거 오 아 오 오 아 자막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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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ㅈㅈ ㄴㅈㅈ 네 ㅇㄱㅈ ㅇㄱ ㅇㄹㅈ ㅋ 아ㅏㅈㅅ ㅋㅋㅋㅋㅋ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자고 있어 어 여기 블롭이네 블롭 레드 로커스 레드 로커스 비즈 걔만네 블롭 부터 레드 로커스 검색해볼까요? 어 있어요 튀겼어 오케이 좋아 이러면 저장이 안되거든요 아 700원 그대로 남아있을 듯 아니 발자님 안죽는다며 어 다행이다 700원 남아있다 안죽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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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적당히 올라갔잖아 안죽사삼아 아 나 밥먹고 올거야 아니 유로 어 유로 개시 유로 개가 어 어 급해! 어디갔냐고 교체님 예? 아니 어디까지 하든지라도 좀 알려주든가 교체님 어떻게 알아? 난 거기까지 갔어요 어디요? 뭐냐 익스페리멘테이션 본건물 크흠 형님 이제 방새로 몰룩스로 바꿔 어그로 좀 끌자 아, 몰룩스로 바꿔 야야야 형님 네? 아까 저희 저희끼리 했던 거 네 이 사람들끼리도 시켜보죠 우리 썰커머지 말고 뭐야? 집사람들 말투 따라하기 아아 맞차게 해보세요 이분은 아 누구 먼저 누구 해볼까 연수 아, 토클리이힣 흐흐흐 흐흐흐흐 장충동 장충동 원툴 아, 뭔 뭔 금불럭스야 갓트나이트 갓트나이트 아 아... 근트근트하네요. 아... 같은 아이트는 서브텐데? 이게 서브텀. 아 근트근트하네요. 아 그렇죠. 연수님. 연수님이죠. 연수님 따라해보시죠. 연수님. 연수가 연수? 안녕하세요. 어우 걔 똑같은데? 아 이게 나야. 여백해주세요. 발제비. 여백 올려줘요. 네? 발제비 해달라고요. 여백 혼자 올려주시잖아요. 내가 왜? 밥 먹고 있어. 밥 먹고 있어. 발제비. 발제비. 그럼 서브텀 해주세요. 죽었다. 아니 개옥가야. 난 말옥가해 진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잘 들어봐. 뭘 들어봐. 뭘 들어봐. 아니 그게 아니고 잘 들어봐. 이게 억가라니까. 내가 가는 자리에만 꼭 있어. 꼭. 전만겜 진짜. 내가 꼭. 피킹 안 할때만 나오고. 아 전만겜 치워. 안해. 너 김현보다 못할게. 우와. 연수님들이 더. 몽터 따라하시죠. 몽터. 따라해봐. 썰라ắc 나 못했는데. 네. 블루르르 Yang 생장살어어! 엽 Hub- Aaron. 오아아아 auction. 원래 다 모른데 했어요. 연수님이 제일 잘하더라. 저부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너 김현드립이랑, 엑가. 어? 트위에 tirar 일단 갈치 먼저 해주세요 저는 예시를 먼저 가야겠어요. 회장님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아이자 업데이트해줘. 가자. 아이자. 아이자 업데이트했대. 같이 해줘 아이자. 오랜만에 아이자. 오랜만에 아이자. 가주세요. 아이자야 연수야. 빨리 들어와. 나랑 스키비디 타워 디펜스 하자. 스키비디? 엑. 살려주세요. 아 블랙이ưỡ이 아니 hw. às behandling 거라고. 말씀 안하시잖아요 저분. 그렇죠 안하고 있잖아요. 아아. 안녕하세요 아 그..그..그 정도는 안 돼요! 안녕하세요 어 그건 아닌데? 그럼 승리해주세요 터블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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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아니 내가 발로 한테 해주면은 어 약탱차 변자도 껴줄게 그니까 아니 롤도 껴줄게 롤도 터블립도 모르겠고 터블립도 모르겠고 터블립도 모르겠고 터블립도는 왜? 터블립 해주세요 터블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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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갔어 터블립 터블립이 애초에 안하잖아 터블립이 애초에 말 안하잖아 터블립이 애초에 말을 안하잖아 잘한다 잘 나올는지 보여줄게요 기다려봐 털 degener 터블립 터블람 터블립이 애초에 잘獲고 터블립이 애초에 터블립이 애초에 애초에 말해야 representa 터블립이 지표 터블ᴈ 끝! 끝! 끝이에요! 아 맞네 화락검 이계신장님 화락검 이계신장님 목소리 예습해서 따라해볼게요 마허라 안녕하세요 마허라 마거라 마허라아 아닌가요? 마허라는 목소리가 어떻게 어떤 목소리지 발전히 마허라 목소리 해봐요 마허라가 누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소리를 따라하죠? 마허라 목소리 다시 따라해볼게요 아니? 저 분 후사가 마허라에요 마허라 목소리가 없다는데? 목소리 없다는데요? 발전이 예측해서 말해봐요 예측해서? 만약에 있다면? 네 해봐요 오옹 내가 이형이 뭐야 저 그분 아닌대요? 최민식이 아님? 최민식님 아님? 배우? 배우 최민식님 아님? 응! 내가 사장이랑 마! 국밥도 먹고! 사우나들고! 내가 사장이랑 마! 국밥도 먹고! 어 맞는데 그거... 낭박이 형님 아니야! 낭박이 형... 붕골레 파스타 하나! 붕골레 파스타 하나! 아니 지금 고인드립 친거에요? 아 씨..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고민나사 이 붕골레 베스트 헤넬! 어 발자님! 무슨 말을... 어 뭐야 내가 처음 한 말 아니야 이거? 내가 처음 한 말 아니야? 몰라요 지금 뭐할까요? 아이템 아이슬 합시다 어제도 그 비슷한 거 했더만 응 랜덤넘브로 했더만 예 나 어제... 어제 랜덤넘브로 했어? 응 어제 새벽까지 랜덤넘브로 하더만 맞아요 근데 새벽에도 열... 한 몇 명 오던데? 여덟 명 정도 오던데? 그래서 형님 그 말 하자 가자 나 그럼 갈게요 빠이빠이 하고 나왔잖아 그래서 발자님 불렀는데 안 왔어 어 아니 간 귀야 타디시? 아이씨 타디시가요? 어 나쁘지 않아 딴 거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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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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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전장 저... 전장이야 ㅋㅋㅋㅋㅋ 한 번 가볼까? 원피스? 원피스는 좀 궁금한데? 엄마 3분은 한 거 맞지? 어? 공구무하고 막 삼보리하고 그럴 거 같은데? 응 아 그럼 엄마 2분 했었어야지 알았어 밥 먹고... 발자님 튀었다 쳤다 튀었어 흠... 흠... 바로 한 번 해볼까? 마다나 전장 흠... 흠... 네이밍 센스 왜 다 뒤에다 전... 배틀그라운드를 붙이냐고 다 전장이야 젠장 젠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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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젠전장 흠... 비스톨 빌손 야 퀄리티 괜찮은데 생각보다 아냐 안 볶은거 같애 아오 야 별로 안 괜찮은데? 퀄리티가 좋은 거 같지 않아 vic 누구야 아 이건 웃음기 크 으아아axter 장난다 아 이제 싸가지 없는 아 어 컴온 베이베 아 막기가 안되냐 어 짜식이 흥 아하 컴온 베이베 아 아 아 아 사가지 없는 자식 뭐야 왜 하 하 죽어라 아아아아 컷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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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디가 있네 아니 조로가 없다고? 좀 에반데? 조로 없는건 이건 좀 많이 에바다 루히 루피당 아자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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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뭐 고조 같은거 없나요? 고조 없는 배틀그라운드는 처음이다 엄씨요? 원피스 배틀그라운드 아님 근데 다른 게임에도 막 있던데 고조는 네 심지어 더미 더미도 생긴게 스쿠나야 톡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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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쟤가 왜 엄씨에요 근데 이거는 아 이거 반격기구나 엘 엘 균수 싸우자 이 사람 죽여보래 이 사람 죽여보래 쟤 죽여보지 뭐야 너 싸운거야 이게? 뭐 나 각성했는데 분명히 이거 각성한거 아니야? 이게 각성한게 아니냐 뭐야 뭐야 각성했는데 스킬이 안바뀌 나는 나는 배틀그라운드 해야되겠다 아니 각성했는데 왜 스킬이 안바뀌 오 나 죽으면 진짜 바뀌나봤네 죽어야지 바뀌는 애 대신했는데 안바뀌는데 난 안바뀌 어 뭐야 죽이잖아 시발 나 왜 안 바뀌냐 다른 사람한테 죽어야겠지 야팔? 균수 나 좀 죽여봐라 뭐야 뭐야 저거 대신 시발 정답 와 니가 니가다 니가 니가 오 마이 갓 쟤 뭐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옵마이 갓 오오오옵마이 갓 오오오오오옵마이 갓 아 뭐야? 개차 맞았는데 어? 스티롱 게스트 배틀이 그러다 여인다 아 아 일로와 된장 아이수 개짤바 아 아 아 컴온 베이베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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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님 어떻게 해 아 아직 사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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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그렇지 자 4번은 왜 안써져 4번은 왜 안써져 4번은 어떻게 써 4번은 어떻게 써 바로 써야 된다고? 아 뭐야 일로 와 이 새끼야 에반데? 아 컴온 컴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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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인프리츠 잠브 발자님은 들어오세요 자 발자님 갭해드릴게요 오우, 머리 넘기는 것까지 아, 뒤졌 사 죽었어, 사 죽었어 아, 미친 표정 발자님 빨리 들어오세요 자 발자님 갭해드림 핫파우로 커몬 죽여줄게 이게 뭐지? 레벨? 아 이거 3번은 좋고 4번이 엔엘이구나 얘는 뭐하는 거지? 야 얘도 한번 써볼까? 아 다리 불가 무거워 멀리 없을 수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게임은 돈보라야죠 돈보라야 되니까 별로 좋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발자님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고요 발자님 개패드리게 발자님 발자님 어딨어? 뜨자 발라드림 방금 들어왔어 방금 4번 써보셔 2번은 오케이 3번 발자님 어딨어 발자님 어딨어? 저기있다 발자님 어딨어? 개발자 컴온 베이베 뭐야 씨 이건 뭐 다 똑같냐? 대시 있는거 그니까 대시하면서 공격하는 건 똑같은 아 뒷구르기도 똑같네 뒷구르기 아 약간 좀 다르다 간지가 없어 아 좀 저 때려봐요 하 너님이 죽어있다 단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상비다 상비 치워 투 아 감히 투 아니 이리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먼저 때렸는데 아 흐 투 으 으 아 아 갑니다 abol 아 아 아 지하 나 음 아 아 아 아 이걸 아 이걸 발자님 편에 들어준다고? 하지만 발자님 당신의 편이 있어도 당신은 이길 수 없어 어 대신 맞았었다 나이스 야팔 여기 쌍지는 루피보다 약해 루피는 팀원이 있거든 아니 이런 미친 팀을 가지겠다니 용서할 수 없다 나 아이스크림 좀 먹고 나 좀 죽여봐 죽여 맘껏 죽여라 하하하 나이스 아이스크림 죽이러 간다 어딨어요 발자님 아이스크림 좀 먹자 아이스크림 어딨어 여깄다 개발자 I will kill you I will die 지금 도로가 암살하러 가는데 도로? 잠깐만 야 여기 왜 무적 있냐 이것도 소설어 파 소설어 배틀그라운드랑 똑같네 아아 도로가 나 때리는데 무적 할 수 없다 조로 누가 부선장인지 결투를 치러 보자 으 뭐하는 게이밍 자아 아우 아 에이 저같은 게임 들어오지 마세요 자아 아 게임이 림버스 컴퍼니나 림버스 컴퍼니나 림버스 컴퍼니나 게임 아 아 난 그러면 나는 다른 제일 근본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을게 하고 있어야 아 맞아 그게 배틀그라운드 종류인데 제일 먼저 나왔을걸 아닌가 나이아가 제일 먼저 나왔 어쨌든 몰라 아아아아 내가 다른거보다 안 먼저 나왔어 어 어 아니 씨 조로 개사귄데? 어휴 와아 아 조로 개사귀잖아 이거 흐 좇 좆 이제 아이스크림 다 먹었다 아아아아 이건 이걸 이거 그아니 아파 zob 야 아아 컴 finan 조로 아아 2대1 개같은거 컴온 때네 왓더팩 이슈아 네도 한번 들어가볼게 무토치면 얼마나 왕겜이길래 발자국 들어오지말라 할정도냐 전망게임이 IV 이런거 콤보 만드는거 재밌어서 콤보로 만들어야지 조루오이를 건들지 말란 말이야 로이딩이 굉장히 길금만 덤벼발자님 고주 이제 오지마 야 조로 이제 오지마 야 발자님과 나의 이제 1대1 싸움이야 나 일하고싶어 어? 나 좀 때려봐 야 발자님 좀 때려봐요 이거 야 아무나 한 번 때려봐 오오 내꺼 이제 저리가 우리 둘만의 싸움이야 야아아아 아니 이런 젠장 으오오오 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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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으으으으으으к 와 permanently 싸움이야 아 이 혼가만 꼽 facile 허리가항마 và Y Blind 이케으으으으으아아 컴온 베베 위인이로 와봐 나 멋진거 보여줄게 가뜨려 완전히 이리와봐 멋진거 보여줄게 조로나와 아 조로나와 아 조로나와 아 조로나오라고 아 나 저거 써야되는데 나 쿡쿡기 스킬 아파 일로와 일로와 야 왜 4번 안써지냐 또 야 왜 4번 안써지냐 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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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4번 안써져 아니 4번 안써진다고 야 조로수야 4번 어떻게 썼냐 아니 안써져 4번 미친 4번 안써 왜 우리 천만 게임이 다있어 제이지만 없어서 아이씨 어 나 나 죽으면 나 나 나 죽으면 나 죽으면 각성이래 어? 어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야 팔 오 니카 니카다 야 팔? 좋됐다 하필 왜 이때 각성하나니 젠장 발자님 4번 바로 써봐요 4번 그거 바로 안쓰면 못쓰면 4번 아 일로와 조연수 어 안써지 말했잖아 서진다고 어 어 발자님 발자님 뛰어다니는 법이 콤보 테스 콤보 테스 어 어 어 한 번 더 뻥 때리고 아 ㅁ 근데 소리가 똑같은데 어 어 발자 발자 어유타 근본 더미 야 반짝반짝 오우타 근본 더미 스킨 있어 으야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저거 저거 어우타 더미 더미 저분 시청자 문의실 거야 해주셨어 더 미더미 더미 이건 근본아님 근본 아니 Pos 아니 니가 할때 말고 내가 할때는 뭔 개씽너 근본임 저게 근본이라고 요즘.. 미안합니다 얘 어 내가 그렇게 예일녔나 내가 같고 요즘 것들은 정말.. 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어휴타 안 했다.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여느님 1대1때 피다. 1대1이요? 맞으면 발라드릴게요. 시계대가리 계약함. 맞으면 이 새끼.. 시계대가리 금치 아님. 좀 더 빨리 있어야 되나 이거를. 왜 꼭 날리는 거지? 쭈아! 1대 없이. 이래서는 콤보를 만들 수가 없잖아. 아 뜨! 아 받았는데. 아.. 으아.. 아니요! 아아.. 아님 말고! 튜너리어! 콤보 만들고 싶다. 으아.. 1번 쓰고, 3번을 쓰고, 2번을 쓴게 나으려나 어떻게 하지 모르겠네 음.. 아 보그 아 보그 아 아 그런거임 맞자님 아 아 1등 1등 설마 여기서 추하게 갑자기 니카 떴는데? 난 아니야 일단 시작하자마자 바로바로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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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셨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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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번 난 안썼본 스킬인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형님 저거 떼 것 같아요? 일로 가볼게요 이 정도 멀리 빠졌으면 안맞지 않을까 안 맞을 것 같은데 언제 때려 오우우우우 잘 못맞으니까 미안해 오우우 우우우우우우우.. 아니 난 안 맞았어 뭐야? 이것도 약간 영역전개 비슷한거네 그러면? 아 내 코 꺼져 야 나 점프할때마다 소리나 어 소울을 쓸 수 있어 소울을 어떻게 쓴 더블점프 되던데 아 상디 내가 찐이야 아 아 헬로 찐디 헬로 찐디 찐디는 좀 이거 3번 쓰고 가갖고 때리고 눕히 누구세요 내 코 얼굴 개같이 생긴 나 방으로 서로 연습중임 지금 서로 연습중 내 코 커먼 베이베 아니야 아니야 아 아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아니 뭐야 아 왜 나한테 지어릴까 왜 나한테 지어릴까 아 약간 게임성이 젊나 이상하게 아니요 이거 누굴 때리고 있는거야 C봉 뭐야 나 여기서 아 아 아 아 아 아 모베이 아 자 이리 일로와 개패줌 카드 아이 넌 또 뭐야 컴온 베이베 해 카드 아 내 코 씨바 내 코 일로와 안되겠다 너 아 아 피스톨이 멀리서도 때릴 수 있어 몰랐네 에이 아 콤보를 만들고싶은데 여기선 콤보를 못 만들겠어 약간 기동 약간 다 날려버려 안 날리는 스킬 없나 반찬이 왜 맞아 1억이에요 내 코 잡아 3번 아니 3번 썼는데 아 예 야 야 유리 잡아 유리 잡아 유리 잡아 유리가 누구야 황금사가 어 나 황금사가 아 유리 황금사가 야 유리 잡아 아 뭔 말인가 싶었네 내 코 컷 내 코 컷 황금사가라 아 씨바 아 내 코 내 코 내 코 10세 아 내 코 아 개세 간대 10세 유리 잡아야 돼 유리 아니 유리 아 나 처음 유리하길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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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저번에 그전장처럼 이딴거 있어요 봐봐요 하나 둘 셋 점프 때리기 오 그거 원래 그거 아니고 더 스트롱 게스트 패스 이거 한번 맞아보세요 이거 한번 맞아보세요 이거 한번 맞아보세요 이거 한번 맞아보세요 아아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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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make a combo, bro. So I kill 조연아. 왜 결론이.. 아아아아! 이 프린잠 쏘있어 얘네! 어디서 충전처 해오는거야? 씨.. 파스캥 다 빠졌는데.. 오마이와! 모신데이로! 아, 씨바! 나니! 야, 맸떼! 야, 맸떼! 아, 씨바! 아니, 여벨기한테 안 죽었어 다행이다. 누군데요? 유리야.. 유리 말고 연어야 어딨니? 넌 뒤졌다, 씹세. I will kill you. 내가 너를 통해서 콩을.. 아, 상디 씨바! 아, 상디가 왜 날 때려! 아니, 씨.. 아니, 씨.. 아니, 씨바! 아니, 아니, 상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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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디.. 꺼져봐, 상디! 아니, 상디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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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넥코 저.. 넥코? 아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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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찬님! 살려줘! 아, 씨바! 상디! 상디 씨바! 아아.. 아, 상디 뭔데! 나이스 나이스! 상디! 좋아, 상디! 상디 잡아, 상디 잡아! 나이스, 상디! 아니, 상디 뭐야, 상디! 영혼에 1대1 하고 있었는데 형님 나랑 1대1 뜹시다 발자님 뜹시다 내꼬 이새끼가 상디 뭐야 단태미 저기 내 앞에 있냐 님 어디 있음? 어? 딱 떼 너 일루와 안 되다 발자님은 1대1 떠야돼 아니 씨와 한 대 때렸잖아 또 대수증해야 돼 발자님이 한 대 많이 맞았는데 너 일루와 너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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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루와 뜹시다 뜹시다 발자님 아 내꼬 침쎄야 아 나 뒤도 빠르다 왔어 아잇 각성 아아 아 내꼬 이색 아 내꼬 자꾸 어? 나 건드려 내꼬 아 이게 뭐야 아아 뭐야 피 한방에 반피가 나왔네 미친게 내리지마세요 아아 이게 뭐야 아아 이게 왜 나 아아 주아 비스포까지 이씨 아아 아아 투아 투응 투아 원거리 기술까지 다 있네 투아 투아 아아 이즈이즈이즈이즈이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도망가 다들 도망가 다들 도망가 다들 도망가 다들 도망가 아 여영전게 쪽 Ans 내 einer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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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여영전게 안쓰는데 썼다 썼다 여영전게 썼다 여영전게 썼다 여영전게 썼어 얘들한테 튀어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아아 여배야 꺼져 영역전개 썼다고 같이 맞자 영역전개 지 지랄농 같이 난 안맞는다 무슨 계기네 진짜 난 안맞아 난 안맞아 오우 쳐맞았어 시바 나도 쳐맞았어 지금 뭐야 아홉명 맞았어 아홉명 다 쳐맞았네 다 쳐맞았네 화면 화면은 겁나 안들렸어 아니 밖에 있는게 아니라 저게 범위가 맞네 이런 젠장 지금 조연어를 죽이도록 하겠어 아짜님 컴온 베이비 해 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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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아 티어비가 벗었는데 흡 비가 원래 딸피였어 시바 조연어 덤벼라 덤벼라 족밥새끼 나를 말하는건가 감히 조연수를 패 용서할 수 없다 덤벼라 족밥새끼 아 시바 이 새끼가 감히 감히 대구사람을 패 저 새끼가 저 새끼가 먼저 팼어 대구사람을 패 황금사가 황금사가 넌 뭐야 감히 대구사람을 패 아니 아니 넌 또 뭐야 아이 나이스 원더우브유 나이스 원더우먼 아 원더우브유 병신 아아 황금사관은 뭔데 아니 저거 그건데 엔엘 엔엘 게이게이야 아아 황금사가 꺼져 이 뭐야 이 조조팔부새끼 뭐야 접근 아니 조조팔부 뭔데 자꾸 나만 노려 이 새끼 어이가 없네 아아 아니 넌 누군데 나만 노리는데 어? 아아 새끼들 꺼져 이 미친놈들 아아 ㅋㅋㅋㅋ 아드 하응 에 Marco 딱 때 안되겠다 에코는 좀 맞자 즈 Furthermore 이리와 오ㅓ 한 다음에 쑥 자 ์ 하하 하하 내 코 풀콤보 당해버렸죠? 개빡쳤죠? 하하 이지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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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지 맞네 이지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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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코 잡아 잡아 엄지 뒤져어 나 피니셔 있어 피니셔 오오오오 오오오 오케이 아 공내고 게임하는 생각인데 어이가 없네 이유를 알아서 반찬님 뭐한거야 뭔짓을 한거야 반찬님 여배가 꺼져오 하하하 꺼지라고 야이씨 반찬님 이래요 나이스 반찬님 야야 잠시만 안쓴다 저거 안쓴다 좋았다 안쓴다 아이씨 아이씨 좋았다 형님 네 따라오 따라오 도디 돌지 돌지 요쪽으로 하세요 요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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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어떻게 했어 이거 뭐야 상디만대인데 아이씨 뭔 상디만대야 적들은 안되어 으로 x2 우리 살았어 x2 으로 x2 우린 살았어 x3 1기 터나 수어어 후아 흐앟 아아 투아아 으으 투아아 으으으 하친 공격 투아 앗 으아 뭐 뭐야 오지 말라고 우리 1기 초중이잖아 1대1 자 아니 왜 안 맞아 맞췄잖아 투하! 어.... 헉 헉 헉 우 우 우 우 네 지금 반대편에도 튀어야 해 여긴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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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저야! 이 미친새키야! 날려줘! 날려! 나 날려! 아! 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니가 가만히 있어야지, 빈신아! 여러분들! 중앙본부 모두 소망가! 여기 모두 소망가! 공습경보! 공습경보! 행정력 송동원! 미친 내꼬 자리가! 오! 지금이다! 새끼가! 오! 발점임 아니야, 응! 절단맞아 그거! 그냥 재미로 쓴거야 으아악 나 이거 지은든 새끼야 이걸 처음 맞아 날라가 어어 난 날라가 헉 투정 일로와 어 끝났다 아니 야 이거 막아도 안 맞아도 아아 개새끼들 진짜 둘이서 지랄해 오마이와 무엇인데 이르 흐 뒤져라 뒤져라 한정 왜저럭 왜가 잘가라 아 이 게임은 공보를 만들 수 없어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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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사실 저랑 1대1 하고 있던거 아시죠 접수 다음을 다시 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어 멋있 너머리도 없는 새끼가 아 둘 어 아 뭐해 도미 아 아이씨 아하 올라가랑 아 죄송 죄송지마 아 컴온 아 컴온 베베 슥슥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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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좀 치는걸 성장했어 아아 아아 달려 하아 때려 날려 그냥 어 안돼 죽었다 어 이걸 찾아? 내가 널 죽이기 마라 아 뭐하는데 아 이런 니는 키구다 니는 키구다 안되겠다 이번만큼은 협동이야 아 알았어 아 오케이 이번만큼은 협동이야 젠장 누구세요 황금상아 아니 유리새끼 뭐 야 시장나무니셔 아오 난 또 나 안되겠다 이 여배이야 여배이 개이야 아니 유리는 날 왜 때리는데 허아 모두의 적이다 이 새끼야 넌 모두의 적이야 왜 막 탈출쳤던거지 업무 청산이라고 생각해라 그렇다 업무 청산 킥 어어 왜 나야 아니 싫어하지마 오하 감사요 업무 청산킬 어 젖던데 형님 도망가 조로조로조로까지 도망가 조로조로 아아 뒤졌어 나인이 야 유배가 절대 맞을새끼가 야 나 맞을거 같은데 태어난거 잡히면 하하 푸릇 배틀그라운드는 미친 또 뭐야 하하 너 배틀그라운드가 일 많아 그냥 그냥 더 스트롱게스 배틀그라운드도 해 그게 근본이야 배틀그라운드 존나 많네 진짜 몰라 몰라 그거 나이야랑 원펀맨꺼 배틀그라운드 나오고 난 다음부터 다른거 존나 나오던데 아하 안 맞았죠 나도 안맞았죠 발자님 일로오세요 어디있어 발자님 나 아까 아홉명 맞았는데 히트 그냥 더미 맞은거일걸 아니 왜 저 배틀그라운드가 더미 하나밖에 없어 어 낙세 일로와 여백이 어딨어 여백이 어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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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있어 에헹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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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씨바 반..반극이 있어예? 아 발자야발자 오케오케오케 에헤허 발견 그냥 아ㅎ 날려 그냥 으어 저로 도와줘 뭘 저로 도와줘 이제 새끼들 아 이 także 니가 쳤다 맞아맞아 빨리 지져라 니가 쳤다 맞아맞아 빨리 지져라 왈도호크 알려고 이거 펀치 존나 갈겨 존나 세명에서 나빈다 어허 업보청상이야 네명에서 나빈다 어허 업보청상이야 여기가 업보청상이야 업보청상이야 업보청상가리 여긴 패 여긴 살려주세 졸호 졸호 원더오브유 내코 다 보여 3인방 다 보여 날 지켜라 내코랑 원더오브유 없음 내코 어디갔냐 나 나갔노 야 두척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코가 보낸거 요거 그거 아님 푸릇 배틀그라운드였나 진짜 내 푸릇 배틀그라운드였나 야 텀밀에 싸워야되겠다 야 심지어 이거는 부섭이 없어 왓더팍 야 가짜님 따라 들어오세요 여배기도 야 부섭이 399로벅인데 졸호한테 개첨 맞고 있거든요 빨리 나가 죽기 전에 나가라고 누룩해 개쌤 이거 무슨 배틀그라운드에요 푸릇 배틀그라운드 너 무능력자 맞음 저거? 모름 개사김 개쌤 졸호 뭐지 무능력자 아닌거 같음 내가 봤을땐 아닌거 같음 아닌거 아님 아님 내가 봤을땐 뭐지 우리 졸호 다구리 까고있어 졸호 다구리 까고있어 뭐지 이 게임은 약간 나 할머니들 있던거같은데 뭐지 뭐지 해겐 잘 싸우네 졸호 괜히 졸호가 아니야 열매를 뽑고 시작하라고 나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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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에 한적 있던거같은데 뭐지 이새낀 아잠깐 레벨있잖아 이거 레벨있는 게임이야 아하 이건 좀 스킬안열려 너기묘다 너기묘 너기묘다 엉기묘다 오해 각사한다 나가나가 어우씨 예? 보니깐 키킷인데 나가 뒤졌는데 이게 뭐야 이거 아 혐인데 혐 스트롱게스트 배틀그라운드나 하자니까 그건 좀 그거 더 싫어 왜 왜 어때서 그건 더 형이야 어때서라니 배틀그라운드 우리 몇번에 했는줄 알아 여기 다시 집중 열고 말자 언더테일 하자는데 뭔 언더테일이야 이거 언더테일 미친 왜 언더테일 화공 틀고 해줘 말자 언더테일 화공 틀고 해줘 언더테일 화공 틀고 해줘 언더테일 화공 틀고 해줘 어머나 아니 진짜 야 아니 언더우 여기다 됐어 시너카 미카고라 어허 여기 여기다가 저거 아니 야 페틀그라운드는 뭐 다 사놨어 블랙블랙 블랙그룹 레전드 네 아네 아네 네 노스코프 스나이핑 떠 발자님 개발리꺼잖아요 어허 어허 아 발자님 됐고 이건 한번 들어보세요 뭡니까 아이름이 이건 또 무슨 배틀 슬레이어 배틀그라운드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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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고 싶어요? 슬레이어 여기다 레벨 키우는거 같은데 아닌가 오 미스노카큐 아씨 아씨 아 씨 아참 스킬을 못써 아 이것도 무슨 게임이야 야 랭크가 있는데 자 뭐야 이게 게임 다 해봤네 이 사람들 그니까 정말 열심히 해라 님들 로블럭스마고사 미스노카큐 야야야 크리티코리타큐 몇명하고 있는지 아냐 뭐 매매하고있는데 아우매매하고있다 회장님 어? 와아야 핫게임은 현이 잔인하지않아 이런게임은 또 처음인걸 어? 오오 야 호흡을 막 바꿀 수 있다 퀄리티가 별론데? 아 건들지면 말아봐 아하 아하하 음 재설정 아씨 재설정 못해 뭐 할만한 게임없나 소울슈터 어? 쟤가 진짜 알 소울슈터 어? 어? 소울슈터 쟤가 한다 진짜 이건 왜 해줄거 같냐? 오오 자 아니 왜 못 바꿔 번개 아악 아짜님 뭐 할만한 게임없어요? 응? 나 이제 더이상 싸우고싶지않아 힐링하고싶어 입양 안돼요 시발? 아 아 세린좀 말아보라이가 야 야 앞에 저기 저거 게임 한번만하게 달려왔는데 뭐? 흐읏 이거는 또 레 아 랜덤 녹음을 미친하핳 하하핳 이거 어제도 입고 그전 게恭 다 했는데 하하 하자하자 왜냐면 허譜 ㅋㅋㅋㅋㅋ 왜냐면 왜이렇게 똑같은걸 자꾸 원하는거지? 나 아까 그 야야 파파구러님도 모르지로 그만 이래잖아 약간 그런거 아니야? 나는 상대를 이김으로써 상대적 우울감을 느끼는거지 내가 요 스트리머를 이겼다? 나는 스트리머보다 잘한다 피스 배틀그라운드 맞음 배틀그라운드 있을거 같은데 딱 봐도 배틀그라운드 그만 배틀그라운드 그만 배틀그라운드 그만 적으면 메시지 삭제함 오케오케 현상종류 적으면 삭제한다 나루토 배틀그라운드가 없는게 의배네 배틀그라운드가 없는게 의배네 배틀그라운드 삭제합니다 인생 삭제 인생 삭제 배틀그라운드 그만 왼쪽 위에다가 적어놔야겠다 아오 이제 딴거 발진 뭐 할거 없어요? 와 벨릭 위그레이님 내가 말 나오지 맞아 어떻게 이렇게 쏜살이 있습니까? 한번만 봐드립니다 닌자전자가 닌자전장이 있다고? 하하하하 어 검색한다 또 검색해볼까? 아니 하지마 하하하하 닌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배틀그라운드가 닌자타이쿤 닌자레전드 세.. 그 다음으로 세 번째에 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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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경 괜찮은데 아니 분명히 야 분명히 원피스 게임 원피스 배틀그라운드 같은데 썸네일은 또 고조야 뭐지? 어 노가닥 게임은 뭐고? 노가닥 게임 괜찮은데? 노가닥 게임 확 하하하하 아 세월트 게임님 안녕하세요 저걸 장기적으로 할거임? 아니요 뭐가 뭐 기부를 해주지 않네 이상한은 뭔 노가닥 게임인지 안 들어봤잖아요 맞네 난드피스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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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쿤같은 힐링할 수 있는걸로 좀 합시다 타이쿤 자 옛날 타이쿤은 진짜 힐링같게임이었는데 진짜 싸우면서 어? 에? 아니 그 레스토랑 타이쿤 말고 막 밟고 하는거 히스 히.. 막 히어로 타이쿤 이런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아 어어어 그런거 그런 타이쿤 근데 그거 나가면 없어지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힐링같은게 있었나요? 노가닥 사쿠라 스탠드 시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밌게 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반찬님 개팍쳤어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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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 럭키 판다님 어디서세요? 자 배틀그라운드류 그만 이제 힐링 타이쿤게임 좀 추천해보세요 타이쿤게임 포로타이쿤 나쁘잖아 포로타이쿤? 아까 옛날 옛날류 히어로타이쿤같이 막 옛날 포로타이쿤 그런거 찾으면 돼요 알죠 밟아서 상상하고 맨날 똑같은 그런거밖에 안 와요 근데 그 맞지 않은거죠 막 그거 한 다음에 무기차 무기 해가지고 어? 처음 들어온 애 죽이고 밖에 나가서 죽이고 아니 막 그거 해 뭐야? 점프에 해 옛날 점프에 옛날 점프에? 옛날 점프은 그거 있잖아 경도요? 야 경도계체 스피프 프롬 그랜드마더 오비 이건 뭐야? 그랜드마더 오비 리얼리 이 포레스트 데모? 이거 한번 해볼까? 발자님 숲 숲 야 발자님 캠핑 갑시다 캠핑 아 캠핑 스토리 게임이잖아 아 캠.. 그.. 그 캠핑 말고요 어? 현실적인 숲 이게? 발자님 크흐흐 들어가보세요 야 뭐 뭐 엘리베이터 할래? 엘리베이터? 아 나쁘지 않네 어 엘리베이터 야 여기서 캠핑 할 수 있을까 근데? 원더 오브 요 생긴 거 진짜 아 좀 평평한 것 좀 들고 여야되는데 이런 게임에는 이게 힐링 야시 경도면 뭐야 프리즌 라이프야? 젤밀이크 아 젤밀이크는 난 이미 할 대로 다 해가지고 지금 와 발자님 아 씨바 매드시 등쪽 왜 불러 캠핑하고 짐승한테 죽을때 야 곰만나서 죽었다고요? 파크라인에도 곰있는데 와 버섯 이게 아니네 뭐지 어 뱀이다 아니네 아유 힐링이 된다 아 이것은 고인돌 이건 아니고 파쿠라를 다 까먹었어 들어왔음 너 나 예전에 좀 했었어 이렇게 길 헤매면은 어두운 곳 가면 진짜 겁나올거 같은데 너 시작부터 고인물 기술 배울래 아니면은 그냥 좀 처음부터 기억이 안나니까 내가 야 발 모닥불이 존나 커 기억이 안나 엘리베이터 시리즈나 할까요 발자님 그냥 엘리베이터 재밌는 엘리베이터 아 뭔 개쿠르예요 야왜왜 시청자 버려? 버려 버려 야왜왜 너랑 똑같이 세팅할게 나 글로벌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 지금 애니메 라스트스탠드라는 타워디패스게임 고고 야 애니게임 왜 야 뭐 저렇게 잘하고 있어 저 사람 다 알고 있어 그만 너는 어차피 안할거잖아 게임 추천을 받는건 나야 자 한번 폭포로 들어가볼까 에그야 봐봐 천부터 못들어가네 뭔가 다른데 오오 나는 그러니까 점프가 안돼요 처음으로 돌아왔어 그 마우스 힐 버튼 누름에서 점프해볼래 끝자락에서 점프 누름 과 동시에 마우스 힐 버튼 이런꺼 Item 엘레베이터 그리고 무슨 엘레베이터 이러니趣으로 한번 가볼까 저 이쪽으로 가볼까 크흐님 아이스페이 나 그 구르기도 기억이 안나와 있잖아 아 산책 너무 좋아 아 숲냄새 큰카 큰카 아 남무 냄새 풀냄새 오씨 사과 사과물이 유리다 골든애플 오마가 이렇게 길을 가다보면 어느새 산 정상에 도착해 있겠지 왜 태초마을이야 오마이갓 태하 태초마을 어서오고 아래로 내려가볼까 발언권 발언권 발언권은 뭐야 월간 결제 와씨야 물이 완전 너무 맑아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없다 저건 뭐야 에잇 엘리베이터 시뮬레이터 발점이 들어오세요 빨리 아 이거 다른거 할건데요 뭐요? 뭐죠? 안녕하세요 그냥 그런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너무 못생겼는데 어어 원더우부유가 목이 따였네 원더우부유 목 따였네 이씨 내 코 자켓같이 생겼다 생긴게 진짜 와 일단은 할거 없네 기프트샵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지금 너무 고컬인데 그니까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고컬이냐 얘야 얘야 들어가자 이쪽이예요 이쪽 어 뭐야 저기 이쪽이예요 원더우부유 우리 두고가지마 어 한명왔는데 어 뭐야 관전중이냐 어 왜 관전중이냐 뭐니 뭐야 관전 갑자기 관전중 뭐입니냐 다신 모으셨지 않대 다신 모으셨지 않대 됐다 시작됐다 뭔가 좀 재미있을거 같은데 고컬이니까 아 짱이 빨리 들어와요 고퀄리티같애 이거 내가 봤을때 여보세요 빨리 다들 들어오세요 머리가 큰거 없는데 아니 왔다 야 저 중력이 왜 이렇게 약하냐 와우 printed 내가 알던 엘리베이터는 저게 아닌데 어 뭐야 요건 고퀄리인데 일상 알던 엘리베이터 그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타면은 막 아לה 도오니 터치 미 하 ratios 프리밤밤편 프리스티 이 사쿠라스틴드에서 smile 언블록스 오늘도 아직 아까 전까지 머하고있었더라 Uw långaudio access 쌕 도망가! 오씨 개무색 생겼어 원더부유 오 오 아씨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오드 와! 뒤져 나나나나나나 뒤졌는데? 그럼 심리티컬 스트라이크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럼 뭐야 이씨 문이 닫힙니다 문을 닫습니다 광라이 바트리지기인데 위에서 엘베가 내려오는데 그걸 피해서 계속해서 이동해야되나봐 우리 사다리를 사다리 타는데 애왕한테 피하려고 했는데 죽어 도망치지 텔레베이터가 불가능 도망치기 도망치기 헉 뭐야 혼자만 살아남았어 혼자만 고인물이네 원더우브유 따따따따 크흠 입구 컸당함 좋음 도망치기 집중 도망치기 용도 도망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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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님 아직도 혐쿨해요? 네 빨리 들어와요 이건 강요야 강요야 뭐지 저 사쿠라 스탠드에 저게 있네 뭐야 저 브링방방 저 뭐야 헐 뭐야 어 어 개누 아 오케오케 뭔지 알겠다 오케이 살았다 아 쉽네 매우 유지해 응 오케이 다시 올라가야돼 아 더하려면 흠 브링맘밤 쥐 쥐들끼리 잘 노네 도적 뭐야 저거 갔네 야 로봇청소기 칼달려있어 미친 얘들아 청소기에 칼달려있다 야 모두 올라가 올라가 가자 빨리 들어와 쥐 쥐 발잡아빠 어 어 응 응 응 조각 머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뭐야얘 얘 누구야 흠 흠 음 음 김밥이 맛있구나 로봇청소위가 날 죽이려고 해 음? 어? 음? 이거 워더홍구역도 앞쓸려가지고 로봇 생물학적 무슨 특징 슬램더맨인가? 오 야 51구역 아냐 여기? 야 이거 봤어 51구역 그 줏같이 생긴건 뭐냐? 게이트 열리는 소리가 그건데? 오씨 아 궁궁한꽃이 피었습니다 오 오 나 살아있나? 오 살아있다 도망가 오 뭐야 저 품귀괴물 얘들아 하나 남았어 하나 오 나도 천사 오 유 루 루키판다 죽었어 루키판다 죽었어 루키판다 죽었어 막말 빨간머리분 누구심 오유타 덤이 아니야?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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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컴백 어? 어? 아 전부가 아파 얘들아 씨발 돌아가라! 아! 아 방구 누가 방구 켰어 턴백이야 턴백 얘들아 아 청소기 10세 뒤졌는데? 가짜님 뭐하세요? 형 크루 다시 들어오세요 빨리 포카스야 응?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저거 어 어 활복이구나 저거 활복봉이다 음 아 뭐 노총이 4개나 있어 어 어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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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질거 같애 어어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뭐? 부섭 다른사람 꺼져? 뭔 소리야 그건 걔만인데? 이거 사업아니면 좋대 내 부섭이 아니고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블랙위그레인님 부섭이라서 뭐야 이거지? 이제 푸나퐁 내가 추천하는 곡 좀 쳐줘 손목 깨질거 같아 그 차오르는걸로 다 쉬운데? 아 아 중간에 통로로 도망간거 아님 응 맞아 아 젠장 아 아 저기 통로로 들어가는거 몰라갖고 왜 아니잖아 다들 들어오세요 야팔 이거 몇명까지 몇명까지 올 수 있음 여기? 이건 몰랐지 몇명까지 들어올 수 있음 이거? 응? 왜 다 안들어와 근데? 엠명 코리아 왜 안들어온? 아 10명 아 아 아 변분이랑 친춘하셔야 겠는데 아니 근데 내가 파 내가 뭐 터질거 같애 내가 파 그러면은? 부서? 칠 그냥 난 brill 주의 부끄러 그게뭐지 스нал 뭐야 스피드런인가? 갈짜님! 이제 내 부섭임 들어오셈 부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 내 부섭으로 들어오세요 갈짜님 일단 지금 다른 사람이랑 파쿠로 그거 하고 있던데 아 뭔 혐쿠르예요 갈짜님 자 당신 좀 다녀옴 뒷땅 가면 뒤짐 어 안깔락했는데 여기서 이제 뒷담을 까볼까 얘들아 알짜야 조현호 평소 행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잊지 말고 잊지 잊지 아우 잊지 아 진짜 진짜 아 아 이건 또 뭐하는 게임이야 연어는 게이다 그 정확한 표현 세팅은 근데 기록 남지않음 세팅은 기록 남지않음 세팅은 기록 남지 세팅은 기록 남지 뭔가 핑크 색깔 괴물이 있는데 어흐씨 살았다 어흐씨 살았다 어으씨 살았다 배짜님 저에 대해 뭐라 이야기 하였죠 뭐라 이야기 하셨죠? 뭐라 이야기 하셨죠? 트위치 영상 말고 유튜브도 좀 편집해라 아.. 방송을 켜지말라 이제 트위치 도착하는데 트위치 치집가면 이제 벌써 15명 보고있어요 말짜님 나 로블록스 덕분이야 이렇게 되면 로블록스 유튜브 해버려 그냥 뒤졌어? 레이무만 살았네? 아까 누가 연어님 게이다라고 했는데 아 누구였더라 자 일단은 코리아랑 블랙위그레이 원더오브유 둘 나와 채팅쳐봐 배드줄게 둘다 채팅쳐봐 배드줄게 코리아랑 블랙위그레이 블랙위그레이님 내가 뭘 어응 게이다라고 했는데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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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바로 고발 때려버리기 후송충송 아 이 ㅅ같은 년들은 뭐지 크헤헹 자 블랙위그레이 하고 코리아 나와 얼베기 설마 뒤지나요 뒤지나요 아까비 아 열베기도 열베기도 뭐라 말했는지 여병이 게이라 안 했어. 내가 게이라구. 발자님은 게이라 했단 거예요? 아 나는 안 했지. 저거 저거 채팅 그대로 읽은 건데. 아이 개새끼들 뭐야. 에라이 옌 병아일 거. 개물 존나왔네. 다 죽었어? 여병이 밖에 없냐? 다 죽고. 몰라 다 죽었어. 다 죽은 건 아닌데. 나 혼자 들어왔어 이걸. 발자님 발자리만 들었어 지금 발자님만. 지금 시청자 15명. 다들 팔로우 한 번씩만 해주세요. 자 한 명만 더 하면 90명. 오. 뭐야 벌써 90명이야? 응. 아까 전에 봤을 때는 분명히 10명 채 안 됐는데. 아 나 2주만에, 2주만에 80명 늘었어. 6명이었는데요 나는. 오! 뭐뭐뭐뭐. 아이 개같은 거. 내가 팔로우 할 땐 0명이었었는데. 참. 당연하지 말자님. 씨발. 피하대 엘리베이터. 올라오면. 내려가는 거. 한 번 내렸고. 어퍼. 피하대 엘리베이터. 오 씨발. 야야야 피자. 아이. 야랄. 이건 좀 야랄인데. 제네. 어 뭐야. 아니. 씨. 야. 팔 나온 거 가지고 뒤졌어. 너도? 어 너도? 어 너도? 어 너도? 어 너도? 어 너도? 어. 어 야. 야. 야 나도. 야 나도. 갑자기. 갑자기. 내 팔이. 고무고무 열을 먹은 거 마냥 늘어나더라고. 어 야야야. 야 나도. 아하. 레전드. 뭔데 내 방송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은 걸까? 너 물럭지잖아. 이해해. 봇이 좀 섞여있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폴로우도 봇이 있어요? 아니야. 시청자 중에 봇이 섞여있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시청자 분들 중에. 어? 좀 확인해볼까? 봇 쓰는 사람들 있거든. 네? 내가 한번 골라내볼까? 내가 한번 골라내봐요. 아슈님은 일단 아니야 아슈님은. 마시멜로우 구이. 아니고. 아슈? 아니고. 근데 마시멜로우 구이. 이 사람. 메시지도 안 치고. 계속 영상 보고 있네. 마시멜로우 구이. 제가. 팔로워만 추진칠 수 있겠어. 했거든요. 일단 이 사람도 아니고. 어 살았어. 디아볼릭. 야 디아볼릭 898 이 사람. 뭐야. 이 사람은. 디아볼릭? 몰라? 팔로워가 높으면 위심해봐야돼요. 108명. 108명? 근데. 2023년이 3월 21일. 영어 쓴다? 그럼 봄 맞아요. 이상한 사실? 이후하. 아니고. 잠깐만. 저거 로봇청석이 또 나왔다. 어 영어다. 2015년에 만들었는데?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오 야. 저랑 데이트. 저랑 데이트하실 분. 아 ㅅㅂ. 뭐임? 나 대가리에 돌 떨어져 죽었는데. 뭐야 ㅅㅂ. 뭐야 ㅅㅂ. 아 ㅅㅂ 뭐야. 롱맨. 야 위해봐 위해봐 위해봐. 에? 대충 두명이 나왔어요. 어 두명. 디아볼릭이랑. 엔. 엔. 저 사람 채팅도 안쳐. 포옹맨. 어. 아니네. 아 이거 사쿠라에서 만드는건가. 뭐야. 미친. 살았다. 나 갑자기 하늘에서 낙석. 낙석. 미친 로봇천성이. 이테미 팽성. 스위텀메에에에에에에에에. 살았어 누군지 말자야. FBI 뉴비 뭐야 이거. 아 코리아야 이거? 왜이렇게 생겼냐 생긴거. 아니 왜 자꾸 여기로 모이세요. 아무도 안모냐. 뭔가 넥스트북같아요 선생님. 넥스트. 넥스트북이요? 아 쟤 빨리 들어오세요. 어? 나 이제 하고가. 야 이거 길건너 친구들 아냐? 잘가. 나중에 해보자. 굿바이. 굿바이 김은성. 바이바이. 굿바이 김은성 선원. 은성다디. 인성태. 됐스. 낸사. 예이 차에 치는 AR끈 없겠지. 아고 내가 말합니다. 흄구수이스 rewrite. 나는 흣웅가 맞기 때문에.. 할 말이 없네. 마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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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슐이 왜? 마슐은 뭐야 마슐은 넥호님이야 마슐은 넥호님이야 마슐은 넥호님이야 아 왜 내가 있을 때만 와 마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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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셀 컴포닛도 갑자기 그 생각했어 리셀 컴포닛도 나중에 제2의 어모언스처럼 된 거 아니야? 몰라요 막 게임성 혼나 이상해져서 사람들 안 하고 연호야 고맙다 닥쳐라 연호야 너무 고맙고 연호가 나 대신 치워줬어 알다 바이 바이 사망 개발자 사망 개발자 죽다 이 타들이 이지는 뭐야 타쿠라스텐드가 약간 옛날 그거 보는 거 같아 옛날 어유타드 보는 거 같아 영감이 간달까? 어? 아 아유야 와 야 이거 씨 이거잖아 착시 현상이잖아 나 이런 거 진짜 싫어 호나일 것 같아 나 이거 좋았나 좋아 별로 착시에 별로 안걸리거든 난 아 탑시 전화가 잘 걸렸는데 아 뭐야 여기가 없고 어 여기 있나? 여기도 없고 여기는 내가 느껴질 것 같아 여기도 없어 아 뭐야 아 뭐야 어지러워 자 왜 진짜 토 나올 뻔했어 상태 승인분 승인분 로봇청속이가 무서워 하나 푼 다섯 개야 스바 로봇천석이 씨잇 그리고 야 칼 달고있다고 로봇 청소있어 칼 좀 빼봐 누가 아우씨 무빙? 무빙새끼들아 무빙 어 뭐야 어 안보여 안보여 나와봐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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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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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쪽으로 옆쪽으로 빠져 옆쪽으로 위로 올라가 잠깐만 잘 좀 봐 얘들아 아 얘들아 잘 좀 아아 대리아는 못하질거 같은데? 난 그쪽으로 대피했어 끝쪽으로 대피 성공 아 뭐야 이거 원더 오브유 뭐잉뭐잉뭐잉 까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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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출구 찾는거였어 이거? 출구 찾는거였어? 아아 설명을 봐야지 뭐 설명이야 얘들아 설명 못보게 막아뒀어 빡치네 암고잉 너 살았냐? 으아앗 으아 살거야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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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거야 야 너 어떻게 살았냐 곧 죽겠는데 죽었는데 살긴 살았네 으아앗 엄마 코리아도 갔다 간다 얘는 얘들고 가겠다 아갔다? 저걸 어떻게 살았어 꼬리아 갔다 살았어 하나 누구 저거 파란 카드거리인가? 그사람 그사람 한던데 뭐 그사람대? 다 죽었어 으응 오랫뜰 물좀 먹 간다은행 이게 뭔 다 죽었어 1단계 통과했는데 다 뒤짐 레전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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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앜. 아하앜. . . . 어? 백룸. 야 팔? 하필이면? 나와도 이런 백룸같은게 여백에만 졸졸 따라다녀야겠다 와 씨 라온아 귀신살 단태는 널 살릴수있어 나는 못살리거든 단태 단태 단태는 안돼 난 못살리는데 넌살리지 니가 앞장서 젠장 내가 왜 시비사도가 된거지 뭘 찾는게 목적인걸까 도망가야겠지 도망다니면 도망다니면 오 씨 말찍은 뭐야 왜 방금 잘못 꾼건가 야 나한테 새끼 나한테 지랄인데 아 갑자기 이베이드하니까 이베이드하고싶다 이베이드 괜찮은데 겁나무 그렇게 생겼어 저거 쩌쩌쩌쩌쩌 핑크개불처럼 생긴진 않은거 아니야? 니코스 넥스트 포토 갑자기 기억나네 이렇게 하니까 니코스네 니코스네 텔리오 하나 빛 박스 리 리 빌어 음 음 음 음 음 예아 기억나냐 너야 이거 어 뭐야 살았어 나 살았다 아하 살아 남았지롱 조마마 어 아 시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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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아잇 캐릭터가 왜 겹쳐가지고 안보여 좀 투명으로 만들어주는거야들 어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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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현호 날개 개 커갖고 안보여 미친 나이스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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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맨 너무 쉽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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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베리 이즈 맨 아잇 도현호 날개 때문에 가렸어요 이 미친 하지 셀카 이즈 도현호군 셀카 빠바바밤밤 빠바바밤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빠바밤 어? 이 부금은? 정겹도다 이케아 이거 어 이케아다 이케아잖아 이거 뭐야 같은 재산사에서 만든거야 이거? 3008 아니 3008은 모르겠고 이케아는 알겠는데 웬더우브도 한단 얘기 회도 안 돼 이거 음식 왜 못 먹음?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안 되기 전까지 아니 가구도 못 집어 이거 못 집어 음식도 못 집어 아무것도 못해 여기 똑같이 만들었네 그냥 구경해라고? 아니 이거 같은데 딱 봐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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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있어보여 딱 봐도 딱 봐도 뭐가 있어보여 똑같이 만들거 아냐 이거? 아니 똑같고 다시고 가는 뭐가 있을 것 같다니까 같은 재산사고나 아니면 게임이 가정거구나 가정거 훨씬 크지 않을까 있을리가 출구 따위가 있을리가 이곳에 출구는 없어 어 밋밋하네 밋밋해 흰 怒 다른 노래나 들으면 touzu 난 노래도 아 이거 또 그거잖아 어 어 이상한 소리가 들려 어 위에 야 못 들어오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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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이거 죽였어 뭐야 사람인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월터 브로 얘 이름이 월터야 다 밟아 머리 밟아 대거리 밟아 뭐냐 아 씨발 으필 아 오, 나라 아이씰아이억 배터리가 12%로 항상 고정인데 아 이제 떨어지네 시바 응 앱에 들어가 있으면 그만이야 효과 아이 문 닫지마봐 앱에 들어가 있으면 그만이야 얘들아 비꾸고 뭐 오잖아 갔다 갔다 문 열고 라이트 키고 라이트 타고 응원 그래 열심히들 하라고 아이 문 그만 닫아 아이 문 착착 닫아 아무나 온잖아 아이 안오면 문 닫지말라고 아이 어떤 시키야 자꾸 문을 쳐다들 에? 죽는다고요 거기서? 아니 오케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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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좀 착착 쳐다라니까 자꾸 닫아 문을 문 좀 그만 닫아 천령 낭비 춥대잖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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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빛 계속 잠깐 꺼뜻겠다 하면서 오는지 봐야되는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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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우리 안죽여? 아 죽어보는 것도 궁금했는데 진짜 프레이드 나와? 저거? 몰라 그냥 그 빨간색이던데 근데 몸둥아리가? 몰라 아까 하나 보이긴 했는데 뭐야 여기 어 뭐야 방 어허 올라와라 스톱블리바드웨어 어 어 최장 내가 뭐 맵탈출하는 약간 그런 느낌 게임인데 어- 뭐야이건 넌 로버니 정답 오 월터랑 지미 생겼어요 으으으으 헐 워 지.. 지미 어 açık 그 중국의 고정댓글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설마 깍짠나? 꽉 안챘어야지 이게 최대 10명입니까? 위에 링크따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라니 신주 할아버지라 해야지 왜그래 어이씨 깜짝이야 오 목소리 목소리 진짜 좋아 들으시면 됩니다 땡큐 뭐임? 지말만하고 가는거임? 땡큐 어? 야야야야.. SCP다 뭐야? 어? 아이..아..아닌데? 어이씨발 누구? 뭐야 оз이 걸렸는데? 떨어지면 안될거 같은데 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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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야가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아씨...범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체인숲에 나온거 아니야? 체인숲에 나오는거? 딱딱 그렇게 그 방에 나오는게 아니야? 어...그런 느낌이네 이거 들으세요 에베 어 뭐야 이거 뭐야 저 저 방금 잘못봤나 아카자가 있던 것 같은데 아카자? 어먑 아 아카자 얼굴이 이상해요 아카자 얼굴 어떻게 아카자 머리카락도 이상해요 오마이 가스 아카자 왜 이러지? 아카자가 야 아카자가 회귀.. 그거 했네 아카자 헤춘 야 근데 쟤 그건데? 쟤 뭐야? 그거 아냐? 궁금증 유발자? 이름이 궁금증 유발자인데? 아 이거 아 아 이거 연어가 가운데 사이로 들어가지 못해서 넣지 못해서 사망한 궁금증 유발자가 뭐 현질했어? 아 뭐야 현질 개부럽네 지금 뭐 이상한 사도 좀 표정이라도 사지 아 있던거? 있던거도 참 이상한거 샀네 아 뭐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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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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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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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뭐야? 아 씨발 아어우! 원더오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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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레럴 스톱 브레디 바스베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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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리얼 펀치 아휴 시스터브레이드 파스웨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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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여기 내 자리야 이즈이 링 내가 소환했다고? 현질도 하고 티켓도 얻어도 소환했다고 아 여기다가 현질을 왜 해 일단은 모르겠고 노래나 좀 틀어놔야 되겠구만 로블 소리를 좀 끄고 노래를 틉시다 사과? 유리야 유리 유리야 유리는 죽었어 유리는 유리는 입에서 황금 가시가 나오고 죽었어 우리 유리 아나운서 됐는데 맞아 아나운서 나왔더만 사고 싶으면 돈 내야 돼가지고 유리 저한테 돈으로 밖에 안되잖아 근데 2600이었나 그 ripe잖아 아... 어 뭐야 이거는 아유 나 마이크도 얻고싶은거는데 어? 나와봐봐봐봐봐봐 오엌 아카자만 죽었어 아이고 아카자센세이 아카자 진다 시시 ㅋㅋㅋㅋㅋ 아.. 아까 자만 죽었어 네 뭐야.. 진짜 억가다 어디 자꾸 땅콩이 움직이는 소리 들려 땅콩이 움직이는 소리 얘들아 SCP 137 173 빠빠빠빠라빠라 아씨 뭐야 이거 놀라봐 공 뭐야 이거 네 너 너 너요 뭐야 이거 아아 Ah 아이 그건데 그거 김병만이 제일 잘하는거 아 그거 뭔지 알겠다 출발드림 아 맞아 출발드림 아 시장 안맞아 이게 왜 맞아 슬립백 노 오퍼노 플립백 다스만 을el 슬립백 no 내가 암암암냐 맥 스냅 맥 맥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 맥 나 맥 맥 맥 맥 이 왔다 꼬무 공 but 아이 아이 미끄러 아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보여 미끄러지고 있어 세울 수가 없어 미끄러지고 있어 세울 수가 없어 우리만 믿으라고 으악 아이아잇 잠깐만 안보여쓰부 미끄러지고 있어 배울 수가 없어 뭐 오케 갔음 거기? 아 뭐야 왜 넘어집 왜 넘어집 나 왜 넘어집 시바 지금이니 미끄러지고 아니 넘어졌어 마지막에 미끄러지고 아니 또 넘어졌어 왜 넘어져 자꾸 미끄러지고 있어 배울 수가 없어 아 야 발 미끄러지고 있어 세울 수가 없어 왜 다람쥐 다람쥐 아니면 달팽이인가? 누가 봐도 달팽인데 여기봐서 다람쥐야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를 뒤에 감고 있는 것 뭐라고 퍼 퍼 어어? 뭐 뭐라고? 자 좋다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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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지마 아 뭐해 뭐해 뭐 흫 여다가 좀 공포 공포 느낌 같은데 예? 뭐야 저걸 뭐가 좀 좀 갖고 온건가? 뭐지? 뭐 주우라는거? 이건가? 뭘 꼴아봐 뭘 꼴아봐 못 잡.. 못 잡는거 같은데 뭐하는건데 뭐 안 잡았지 이거 못 놓게 방해해야 되는거 아니야 어떻게 다치 이거? 못 놓게 방해하는 중 아 안 잡았지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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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래잡기 같은거 하는거 근데 오 날 꼴아봐 저새끼 멀리까지 튀어야되나봐 돌 줍는거라니까 돌 줍는거라고 돌 줍는거라고 바닥에 돌같은거 주울 수 있어 바닥에 돌같은거 주울 수 있어 You really have done it Well done You've done it 바이 바이 잘가 다 빼다 다 빼다 다 빼다 문 닫아 문 닫아 Close your door 아 이런거 밖에 사람있을 때 문 빨리 닫아줘야되 하여튼 펄이 꺼져 진짜 제발 펄이 펄이 꺼져 생긴것도 개같이 생겼어 봐봐 아 족경 뭐야 저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사람이 아니구나 어 뭐야 하기 싫어 그냥 어 뭐에요? 잡아가는건가? 어 맞네 어 어 유리야 아이고 유리야 안돼 유리야 아 쿠파구마 내가 구해줄게 유리야 내가 구해줄게 유리야 내가 구했다고 유리야 아 어 내 목소리 왜이래 다시 돌아가야돼? 뭐짜라구 해냈죠? 응 나의 승리 캐리 이즈맨 흐흠 흐흠 흠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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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공주 흐흠 공주 됐네? 아씨 궁주 뭐야 저거 개같이 생김 아 공주사과다 여기 어딜와서 공주야 흐흫 흐흫 퍼런 퍼런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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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점프맵이야? 아암 블루 따르띠야 나 나 나 나 스텝 야들아 나와라 아 야들아 나와라 제발 좀 아 아 아 아 씨바 아니 아하하 가장병 아 가장병 음 음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길만 알면 에이 뭐해?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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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너무 강력해 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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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지금 아 다 죽었어요! 아 우리 지금 둘비로 다 죽었어요! 아니 어떤 새끼가 나 밀쳤어 개새끼 이 게임만 계속하냐는데 응? 딴게임? 몰라 딴게임 뭐 찾아와야지 추천게임 봤습니다 낫 배틀그라운드 맞아 나 배틀그라운드를 해놔 나 낫 배틀그라운드라고 배틀그라운드 이후 그만 왼쪽에 써놨어 딱 좋다 야 그건 너무 좋다 난 제일 좋아하는 게임 어? 뭐야? 호호 오우 오우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할 수 있어? 어떻게 포개해 난? 나도 포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 난 포기해 진다 오오 다 부서다 부서 그걸로 여기 남았어 여기 안 부서 빨리 부서 여기 부서 다 부섰죠 레스토랑 타이콘 2 레스토랑 타이콘 2 하하 그 그거 개많일있라 제일잘하는 이거 했는데 그거 다른 그냥 시오르 타이콘이라든지 약간 좀 옛날류의 타이콘은 없나? 옛날류의 타이콘? 또 야라리네 또 야라리 크리퍼? 크리퍼 괜찮은데? 크리퍼는 또 뭐야? 뭐야 이거는 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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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주 맞는것 같은데 크리퍼 크리퍼 다가파라여 지 머리 떼주나? 머리를 왜 떼 호빵맨야? 왕겜사과 얼마임? 왕겜사과 왕겜사과 야 크리퍼나 하자 크리퍼나 그건 또 무슨 게임이야 갓겜 말했잖아 갓겜이라고 오우 맨 오우 맨 전 또 뭐야 노래있음 크리퍼본사업이 없구나 아씨 그냥 사람없는 서버 들어감 그냥 따라 들어오셈 어허레라 시터 브레디바스벨 시터 브레디바스벨 따라 들어오시면 되요 신춘 안되있어도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제 프로필 들어오셔서 더 따라 들어오세요 크리에이트 카우스 왓더풋 이거 왜 나 초기화가 됐냐 부릴때마다 으흐흐흐흐 야 991인 진 뭐하는 새끼냐 저거 야 이거 뭐 짓는데 애들끼리 얘들아 우리 모여 우리 청자들 모여 다들 우리 청자 다 모여 자 저기 뒤쪽에다가 집을 지은다음에 쟤네랑 쟤네쪽 집에다가 이어 얘들아 테러는 안되고 자 우리집 탑을 쌓자 탑 쌓고 야 한놈은 저기 저쪽으로 이어 집 여배가 개씨를 무지성으로 쌓지 말고 으흐흐흐흐 테러는 나빠 한놈 저기 우리집이랑 쟤네집이랑 이어 좀 높게 이어야돼 높게 높게 테러하러 가자 뭔 테러 아유 미친놈들 이거 배워하듯이 안되나 자 모바일 백은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더 쌓을 수 있는데 컴백에선 핵이지만 컴백이란다 자 나는 여기 숨어 있어야겠다 얘들아 바로 잘 살아남아라 얘들아 쫓아오진 말고 넌 나가라 어딜 쫓아오려고 어딜 쫓아오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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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거야? 지 혼자 짓는다 또 이상한거 하하하하 난 여기 혼자 있어야지 예잉 야 시청자 갑자기 다 빠졌어 세 명밖에 안왔어 어? 세 명밖에 안왔어 설마 어 나이스 난 아니쥬 이건 그만큼 망겜이란 뜻이 아닐까 그건 아니고 갓겜이 아니고 재밌어 얘들아 청자 둘이 다 둘 다 크리퍼야 왓 더 크리퍼 얘들아 나 먼저 부실바에는 여기 큰 집부터 부숴라 얘들아 재미없다 잘하자 얘들아 그 사람은 뭐야 여기 크리퍼 여기 두 명 다 있어 안돼 웃으지마 안된다 뛰어버려 오마이갓 어이씨 피가 좀 나있다는데 엄마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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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팀으로 피신해 피신 피난해 피난 피난해야돼 음 나 절대못잡아 니드위 왓더퍽 크리퍼 ㅋㅋㅋㅋ 요 왔어브로 오 오 오오 흐으 못떨릴뻔 어디 짜 avere 좋아 좋아 얘들아 우리는 할수있어 위캔 도잇 아 왜 이게 못 때리냐 우리는 무려 고인물을 데리고 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마 계속 맞서 싸워 이스 이즈 페이크 브릿지 왓 왓 왓 왓 왓 왓 왓 왓 시 시 해즈 퍼킹 그레이트 웨폰 브로 퍼킹 그레이트 퍼플 네온 퍼플 웨폰 레스토랑 다 군님이 했는데 저네 오 보우 일단 뭐 이거 하다가 할게요 레스토랑 사이크 저 밑에 있는 사람 저거 퍼킹 그레이트한 네온 퍼플 무기가 있어 오 레게노 좀 X대더라 색깔 워워워 와 해머네 해머 왓 더 폭 뾰족뾰족한 가시가 달려있네 그렇네 어? 나 모름 떨어졌어 젠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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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노 가나요? 여노 가나요? 숨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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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가나요? 어이 청자 단체를 따르라 연어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겠다 지랄하지 마라 연어는 이쪽에 있다 연어 너희 뒤쪽에 연어 있어 앞에 연어 있잖아 코리아 꺼져 코리아 꺼져 코리아 꺼져 코리아 꺼져 참아 참아 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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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살려줘 얘들아 얘들아 한 번 더 가서 붐바 살려줘 젠장 얘들아 얘들아 가서 붐바 야아 야 고인보여 살려줘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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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붐바하면 얘 죽어 헬프 이 신세야 아니 두 번만 더 붐바하면 죽겠다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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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헬프 야이 샹티들아 아니 야 너네 야 너네 그 나 좀 더 살려달라고 붐바 야아 그만두와 유생끼야 오우 이것한 데는 어떻게 못 맞추지 쯔어 보니 헬 precisa 분리 가는 거 우드 이리 왜 시키들이 공동 터져라 투! 얘들 한번만 더 터지면 죽어 한번만 더 맞으면 살려줘 살려줘 얘들아 내려와 내려오라고 왜 안내려와 이 새끼들아 내려와 야 이 둘이서 나만 들이잖아 얘들아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아? 위화감이 조정되지 않냐고 붐바 붐바? 개새끼야 너네 지졌어 너네 위에 놈들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얘들아 붐바 싸가지 없는 놈들 나중에 기둥부터 좀 뽀개자 얘들아 헤이 붐바 무기도 되는 놈이 왜 안도와줘 쟤네는 왓? 슈퍼 끄리빵 아우 진짜 계속 뽀개 얘들아 빨리 아니 30초밖에 안 남았잖아 아 남다라 몇 분을 쓴거야 이 새끼들 아우 개쓸몹어 진짜 아우 무서워 얘들아 빨리 아우 15세대 저거 내가 5초 나오면 내려가줄게 아냐 지금 내려가줄게 아우 개새끼 저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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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니들이 이 사람이냐 씨 말새끼야 야 너 속상해하다 그라믄 그라믄 안 돼 그라믄 오케이 F** F**URE 모더 F**KA 우리도 저렇게 집 진짜 얘들아 뭐야 기둥을 쌓는가 기둥을 튼튼한 기둥을 몇개 만들고 이게 아니라 우기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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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폰 얘들아 기둥 쏴 기둥 얘들아 기둥 쏴 얘들아 기둥 다 썼어 흙여서 왜 졌다가 올라가서 이제 좀 더 높여 얘들아 높여 높여 두 칸 정도 더 높여 얘들아 두 칸 야 연아 거기 바닥 두 개 좀 부숴와 봐 이거 흙여서 설치해 줄게 오케이 다 부숴 봐 이거 내 거 아닌데 누구 거야 나 와봐 너무 높이지마 다른 사람 블록이라서 내가 못 쏴 누구 블록이야 몰라 여기 싸워 연아 오케이 좋아 혼자 뭐 만들어 얘들아 이제 바닥 만들어 바닥 다 이어 다 이어 오케이 얘들아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가스끼들한테 야 얘들아 블록 블록 있는다 아 저 야야야야 저 계단 맞는 놈 누구야 이거 야 계단 고싶어 너 미친놈이 계단 처음 만들었어 아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아 아 얘 뭐하는 놈이야 얘 아 왜 왜 아 그쵸 결국 우리 야 요쪽에다 계단 만들어 자꾸 누가 이상놈이 성자 중 하나가 아닐까 성자는 아니야 확실히 아잠 잠시만요 어 아니 야 게임 추천 방에 누가 게임 추천했다는데 한번 봐보자 리그 오브 레전드가 뒤짐 어 오 자 리로브 굉장히 갓겜이다 자 강퇴할까요 여러분들 아니 왜 강퇴 야 저 갓겜 어 야 옆에 있는 야 옆에 이거 야 이거 블록 지워 옆에 야 이 새끼 야 옆에 뭐야 이거야 야 잠깐 기둥 뽀길게 이거 다시 만들어 오 어 이렇게 하단 새끼들 자꾸 와 저 지랄일들이야 우리한테 미친놈들 뭐야 여기 왜 옆에 빈 공간인데 채워질 사람 나 별로 없어 나 왜 별로 없어 나도 여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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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만 낙채면 되는데 여기에만 사람이 많아 이 새끼 뭔데 자꾸 우리 야 이 새끼 뭔데 우리 쪽에 있냐 우리 집이야 아이 아이 돈 돈 메이크 스테일 야 여기야 어떤 새끼가 여기 또 지웠어 이상한 거 오저씨 아 이 새끼 뭐야 굿 메이크 X됐다 계단 만들어졌다 아이씨 아니 어떤 개새끼 계단 아 X됐네 이거 Weak UA Quit Until Weak You 아야 이거 뭐야 아이 씨발 씨발 신고 때려 박아야돼 새끼 맞지 피 없어 아무구나 아무구나로 일단 신고 박아 이유는 없다 일단 신고 받고 시작해 아 씨발 내가 나가줬는데 야 신고 잘못하다고 내가 정지 당했다 정지야? 아이 그지같은 정지는 아니고 아니 이거 왜 누가 나 신고했어 왜 닦고 청자 같은데 하 딱 봐도 청자가 나 신고했는데 딴거나 하자 그런건 할까? 아 개빡친다 진짜 청자가 신고한 거 맞는 거 같아 맞아 그냥 계속 청자가 신고해요 경고목 놓고도 다 청자들이 신고하는 거 같아 이거 안 모르겠네 채팅을 치면 안 되겠다 그냥 그냥 노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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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스토랑 해봅시다 레스토랑 레스토랑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많은 동안 뭐 딴 것 좀 보고 있어야 되겠다 부럽다 스티그리티티를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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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그렇게 이렇게 흥 이렇게 자자자자자자자자 운전라이프는 뭐야? 아 구름말고 오케이 들어가고 굉장히 오랜만이군 그거 엘베링크 아는데 연아야 이거 엘베링크라고? 옳다는데 잠깐만 왜 복부시 안됐을까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겁니다 이거 여행 sieht 면허식당 나를 와 레전드 iane 어제 시스템 낱댕 팍침? 시스템 몇 박침? 란덤덤덤블블 잘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못하긴 해 색차 좀 못하긴 해 평점 2.4점인데 내 레이스랑 평점 수준 2.4점이야 돈만 많이 밟으면 그만이지 솔직히 수쌤 잘한다 잘한다? 난 잘 모르겠던데 응 걔보다 하던데 나보다 못함 쫄긴 해 레전드긴 해 내가 계속 계속 이겼어 아 저는 콜이 어떻게 이기냐고 저기 누구의 식당이 있구만 뭐지 이게 아 우리 가게보다 평점이 나쁜 가게가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혹시 평점이 1.6점 뭐야 별이 1.6점인 이유라도 있을까요 왜 별이 1.6점이냐 알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 이제 되는 그분의 레스토랑 저건가 아 딱봐도 저희같은데 등장 어 고양이자님 안녕하세요 등장 꽉 내 집 아유 내 집 아 아씨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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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어딨어? 형 불피하면 천 이거 왜 걸렸냐 이게 불피? 해본적이 없는데 아니다 아니다 전에 잠깐 해봤다 저거 뭐야 저거 누구임 이거? 왜 어딨어 아슈님 나갔어 어 여기있다 등장이 엄청나 이곳은? 평점이 야 4.6점인데 비기 불피 계속 초보서부터 들어가져서 안왔잖아 불피가 뭐 블레이드 그건가? 블록스피스 아 블록스피스 블록스피스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저도 손님인데요 오늘 여기서 혼밥 좀 하려고 왔어요 음 여기 혹시 뭐 파는거 있남? 아 뭐 잠깐 자리 해야겠다 음 음 오게 아 음 음 나는 음 먹을게 없네 음 카페인가 여기 뭐지? 어 어 아 볼보리랑 불피랑 헷갈리다고 뭐 뭐 안쳤냐 음 음 음 좀 싼거 없나? 어 어 브렌치카페 브렌치카페에서 어 치즈스테이크도 팔고 핫 어 스파게티도 맥앤치즈도 팔고 다 파는구나 어 오믈렛 어 오믈렛 이제 수추는 왜 파는거야? 이제 그냥 뭐 어 어 어 오렌지컬러 레몬에이드 아 저 레몬에이드 주세요 하 빨리빨리 갖다 주시겠어요? 음 아이가 없네? 나 손님이야 손님이 와인거 몰래? 으 어 빨리빨리 안가줘 개 개진상 개진상 손 든 사람이 이렇게 많아 다 받아들임 야 이 새끼들 빨리빨리 안가줘 으 왜 그래 어 어 야 아우 그래 굉장히 작으신데 야 소리 왜 이렇게 크냐 이걸? 아 누구세요? 누..누..누구? 네? 어 어 머리 키아요 아 뭐죠? 누구요? 나 키아 뭐야 션 방금 네가 말한거 아니야? 아닌데 뭐임? 누..누..어떤 어떤 분이 말하신거임? 키아 저 다람쥐 부사 네? 바람쥐 어? 아 키아 아 난 또 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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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키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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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뭐..뭐? 레몬에이드 한번 마셔보고 평가를 해드릴게요 이 가게가 몇점짜리 평.. 몇점까지 몇점짜리인지 어? 엘베? 엘베? 엘베 좀.. 어메이징 한거야? 롤하는거 괜찮다 생각했는데 음! 그니까요 진짜 너무 괜찮은거 같은데 너무 좋은데 아.. 아 이.. 이 가게 레몬에이드는 이 가게 레몬 에이 뭐야 씨 이 가게 레몬에이드는 롤은 좋은데 연어가 반대 이게 뭐야 아 너무 귀여운 뽀짝 커져라 난 이런 귀여운 뽀짝한 거 절대 용서보다 대고 근데 어머님 주로 하는 게임이 뭐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 저 이터널 리턴이요 아... 노답이네 진짜 이게 뭔 씨? 네온틱이요? 아 그건 모르겠고 굉장히 귀여운 뽀짝하네요 오 마이 갓 저거 목소리 사실 저거 항상 하는 게 방송통이고 저게 진짜 목소리임 저거 진짜 목소리라고 아 저게 진짜 목소리에요? 사실은 제가 좀 목소리가 다양해가지고 이렇게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와 성대 저거 저거 연어 연어 동생이고 이거 저거 연어 눈하고 네? 이게 잠자가 일어나면 내는 목소리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좀 이게 좀 깊을 땐 내는 목소리고 그리고 이게 좀 맘먹을 땐 내는 목소리고 항상 새로운 시청자 들어오면 항상 새로운 시청자 들어오면 하는 말 저거 그 가식적인 그런 말 이게 잠자기 전의 목소리입니다 그 할아버지 목소리 내주세요 커스텀 케이크? 어 커스텀 케이크 하나? 오케이 좋습니다 커스텀 케이크 저거 방송통 방송통 그러면 여기 벙글라 파스타 하나 벙글라 파스타 하나 여기 벙글라 파스타 하나 아 아 피곤해 으응 기모찌 내가 어제 자기 전에 뭐하고 잤더라 나 어제 자기 전에 애니 보고 잤어 저게 주현아씨 왜? 할아버지 목소리 내줘요 이거는 내가 말이잖아 이거 목욕하고 목욕하고 나올 때 기훈이 기모찌 하제대 내는 목소리에요 한 50대 몸짠 목수 몸짱은 아니고 오십 대 배출렁이 목숨 형 그 몸짱은 아니야 death 아니 50대 배출렁이 채식으로! 뽀글머리 포함해야지 이거 채식으로! 채식으로! 채식? 채식? 저거 저거 비건! 비건! 아니 비건인데 닉네임이 연어? 베지테리안! 내가 언제 비건이랬어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음식이 불쌍하지 않아요? 병물이야? 제가 동물인데요? 으하하하 제 이름은 동물이죠? 저는 동물이죠? 폭력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어 뭐야 어 깨기 왜 그러세요? 자 조바씨 이리 좀 내려와보세요 사장님! 만드는 데 좀 오래걸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걸리하시오? 한번 말해보시오 내 목소리가 왜 두번 들리냐? 진상인것 좀 봤어 뭘 빠져 진짜 비기인데 수술을 해서 아 그럼 한번 근데 음식은 원래 수술을 만드는 건데 아무튼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아 깨거니스럽게 저우는다 와 진짜 개진진 오옹 잠시만 혼자서 잘 먹는다 안녕하세요 조보아에요 아 조보아 저 여자에요 뭐라고요? 조조아씨가 이거 한번 먹어버려서 먹어볼게요 exotic 남자 여자 남자 여자 particulier 오마이갓 dépend 맏없는데요? 오마이갓 저는 이거 말할 바에 차라리 창문에서 튀어내iesta요 후 supply första 지금 혼자 favorable 세 знач 다녀로 민원 얼마나 혼자 놀았는지를 보여주는 SolarWindow 이런 곳이요? 그렇네요 그런 말은 하이넥에 상처가 될 수 있고 팩트가 될 수도 있어요 딱 쳐 그래서 잠재적 가이자가 되는 거야 어허 그거 아니야 그만해 그거 아니야 누가 자꾸 그런 말 하면 아 잠재적 가이자가 되는 거야 주택캐리 던장을 씹어먹었다 목소리 듣기 싫어 니 목소리 듣기 싫어 니 목소리 듣기 아 이거 왜 안 먹어줘 돈 니 거 아니잖아 내가 맞는데? 그래 너에게 준 돈이 아니겠지? 여기 사장이 났네 조바씨 아 내려와봐요 아이중 아니 조바씨 아 이거 좀 재밌는데? 내려서 이거 좀 먹어봐요 이거 왜 안 먹어줘 이 시 뻥 뻥 걍 걔같은 응 군바씨 내려봐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 안 먹어줘 ㄲㅣㅕ 찰 으아아아아옹 야 그냥 돈벗기 포기할래 오 머치 머치 키머치 야 한 번 아 모시모시 아 잠깐만요 롤이 왜 안되는거지 롤이요? 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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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롤이 왜 안되는걸까이요 롤은 질병이야 아니 멈췄는데 어 만 아니 12 4 하고 멈춘다고 맞아 아 요거 뭐하냐 으 으 을 뭐야 저희 달거리 달거리ader 걸어다닌다 어휴 야 갑자기 시청자가 15명 연어님이다 김어쨔 근데 15명 중에 분명히 팔로워를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팔로워를 안 해주시던 걸까 정말 정말 시청자쿤 그럼 나 삐져버린다구 이거 연어님이다 정말 시청자쿤 연어님 네? 연어님 어디가요 여기 있는데요? 연어님 주장은 좀 심하잖아요 연어님 어디가요 연어님 뭘 보고 있는 거야 오! 내 소랑에 있는 구워진 연어를 보며 까만 리무지를 타고 까만 까만 구워진 연어? 엌 cré가 니콜하세요 후대원지 열 만드는댕 에델이저보고 펭이니워둘려 unfortunately 후대원지 일주됐습니다 어 머리도 헝그러지고 이제 좀 뻔하네 무대 운지 한 달 차 기모찌하네요 저게 얼마나 혼자 잘 놀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죠 대표적인 예시 오 대표를 하나요? 대표까지에요? 저거 저거 혼자 놀기 모임 대표잖아 내가? 조현호 밖에 없는거 아니? 조현호 밖에 없으니까 조현호 어떻게 표시 에휴 봉투한테 그거나 사오라고 해야겠다 올 때 일본가 왔잖아 봉투 올 때 봉투한테 가가지고 피규어 좀 사오라 해 내가 최근에 최근에 본 애니가 뭐냐 뭐였지? 내가 검색 좀 해봐야겠다 내가 기다려봐 뭐 아니야? 알지 박치고 맞아 어 맞아 평균 20점 더 내가? 내가? 내가 평균 20점 되라고? 내가 20점 되라고? 평균 20점 나오잖아 와 여배가 경험담 얘기하지 말아줄래? 나는 90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와 여배가 지랄하지마 가짚이가 따라서 갑자기 정말 난 학원 안 다녀도 평균 80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디아 디아이츠쥬님 팔로우가 감사합니다 야 팔로우 10명 기모치 아하핳하핳하핳하핳핳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하핳핳핳핳핳핳하핳핳핳핳핳핳핳핳하핳핳핳핳핳은 아 맞다 나 혼자 맞네 배가 그것은 연어의 부캐 였다 뭔 부캐야 이사한 소리가 들린데? 아아이 아아이 아이 롤 아 개못 와 와 와 개못하는데? 와 이걸 뺏어먹어? 롤이 얼마나 재밌는데 아니 잘 못하면 재미가 없어 난 잘해서 재미있긴 한데 저 사람은 왜하는거야 아니 니마 조용히 하세요 니보다 잘함 야 트패 근데 왜이렇게 잘컸냐 근데 상대가 더 잘컸네 내가 캐리함 이거 서포 개던졌어 처음에 어 원필트패인가? 내가 어떻게든 살려본거임 안죽으면서 아 요즘엔 트패 체급이 미쳤음 아 병 저거 왜 나도 다 죽냐고 그브 개쎈데? 아니 그브를 보라니까 이게 안쎄 수 밖에 이게 쎄 수 밖에 없다니까 님 쳤으면 살았잖아 시발 아니 쳤으면 살았잖아 저걸 왜 들어가서 뒤져주냐고 뭐야 갑자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맞아주냐 카이팅 하다가 퓨 맞은거에요 뭐 카이팅이야 야 피 피 피 없으면 빠져야지 그게 맞지 피 피 없으면 빠져야지 누가 스밍 있어? 어 어? 저기다 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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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찾았다 범인은 키야야 키야가 범인이야 키야가 범인이야 어 이 사람도 굉장히 뭔가 좀 했나본데 여기 누구 가게임 상대 쓰레쉬가 근데 테크닉이 미쳤음 어 어 여기도 4.6점 어 어 살려주라 어 가지마라 가지마라 어허 나 버리지마라 그렇지 오 여기는 누구 가게야 여기 뭐야 여기 집도 생겼네 포토 좀 못참지 같이 남방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허 강제 퇴장 해장 해제 요청 어?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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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도 매니저보도 해갖고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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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볼게 저게 매니저 줘요 어 꺼지세요 아 안돼 이 사람 안돼 아 저는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풀어줄게 아 네가 풀어줘 강대체 당해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갑자기 트위치 오는데 옆에 강대체 해제 요청해 하하하하 느낌표 떠있는거임 그래서 봤더니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애정 애상 열혈시청자상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마이 갓 아니 뒷량에 진짜 웃기네 이게 진짜 방금이야 하하하하 아 아 저게 개 H dissentes 23분 전이야 I 깨 하하하하 그냥 풀어줘 이거는 지수욱님아 까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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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욱님아 하하하하 근데 무시했어 아니 그 이유로 킴 님은 보이지 않았다. 아 뭔 균이요. 연하야 19명 보고 있는데? 뭐야? 갑자기? 네. 그런 균이 왜 그러십니까? 와 연하님 진짜 구계정을.. 아 연하야 봇 돌리지 말라 했지 내가. 아 뭔 보지야. 아 뭔 보지야 이 새끼들. 아니 뷰본 얘기 나오니까 바로 4명 빠지는 거 봐. 진짜 연하야.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초밥집이요? 초밥집 잠시만요 근데. 자 시참하신 분들은 여기. 비공개 뭐야 디스코드 저거 들어주세요. 아니 이거 초밥집이 아니라 이거. 봇집을 하고 있네 이거. 아 뭔 봇이야 봇 없다니까? 봇 없다고. 아 오케이. 야 너 봇 쓰는 거 걸려갖고. 한 명씩 다 황금. 심지어 나 발전기 강태 시켰다고 봇들은 다. 아. 지금 다시 쓰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데. 아 근데 어떻게 17명이 봐. 이게 나야. 뭐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잖아 이게 나야 강태. 쟤 배내. 쟤 배내. 아이. 내 닉네임이 뭔지 알고. 저거 저거 아구리 발발 타랑. 그리고 궁금증 유발자님. 궁금증 유발자님. 과연 그게 하나일까? 과연 그것도 하나 있을까? 여기서 뭐해 여기 둘. 뭐야 개무서운데.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야 대체. 과연 뭐 어디 있을까? 나는. 느그들 그거 하고 있는 동안. 뭐 할 것도 없지. 심심하다. 이제 뭐하냐. 여기 왜. 차가 두 개가 있어. 뭐. 어떤 새끼가. 나도 게임 추천해줄게 나도. 뭐. 롤블럭스. 롤블럭스. 어? 가자 가자. 야 연어님 따라가. 제가. 연어님 따라가. 연어님. 연어님. 예? 연어님 아까 경고 먹었다며. 저요? 저 롤블럭스 경고 먹었는데요? 야야야. 연어 연어. 발룰 난 거 어떤. 저 F.U.C.K. 저 F.U.C.K. 마더팩커 치다가. 롤블럭스 어떤. 롤블럭. 야야. 발룰. 발룰. 란스 어떤. 어? 야 발룰 난트 괜찮은데? 발룰 난트. 발룰 난트. 발룰 난트 어떤. 발룰 난트 어떤. 야야야. 야야. 롤니. 차차차차. 이제 이제. 롤에서 발룰 하는데 이제. 총 든 캐릭터로 하는거지 이제. 오 18명. 예를 들어 케이틀린이라던지. 그레이브런스. 오 벌써 먹이 업 된 조연호. 여기서 갑자기 롤 하잖아. 갑자기 시청자 떡락해. 에헤헤. 니얼. 두세 명으로 떡락해. 쪼다가 16명 다 빠져나가면. 저분은 좀 슬플텐데. 아니 저번에. 저번에. 롤을 할 때. 10명 찍었다가. 갑자기. 롤. 롤기하자마자. 바로 한 2명 찍어 왔고. 야. 로보통이. 로보통이랑 라우르보다. 나. 라우르는 보는 사람이. 30명이야 흠ος 거든요. 라우르랑. 로보통이나. 3명 둘이야. 시청자 빠지면 재밌겠다. 야. 연어차 막아. 야. 연어차 막아. 연어차 막아. 연어차 막아. 연어차 막아. 응. 꺼져. 다코미. 다코미. 너가 보여줄 때. 으으으음. 관성 드리프트루아. Bit. 에라 아. 사메oden explain. 드리프트. 아니reton. aval Aey. 어.. 프리즌라이프 할까? 어.. 이게 맞아 프리즌라이프 어 나쁘지 않은데? 프리즌라이프 가시네요? 그건 기무지 아이씨 vip 서버가 없는걸 vip 서버 무료 아니야? 그거 아니게 유료일걸 그거 아직도 돈 받아? 업데이트 하는 새끼들 업데이트 하는 새끼들이 돈을 아직도 쳐받는다고? 미친놈들이네 어 여기 뭐야? 어 펠.. 이well 1점이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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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야? 얼마나 방치했으면 1점이야 백룸님 집인데? 뭐야 이거? 맞네 200 일어복이야 연어야 이거 씨발인데? 이게 개시평야 돌아오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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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구나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구나 아 개웃기네 나 여백이가 안알려줬으면 모를 뻔했어 계속 강제 강제 퇴장시켜버렸어 딴게 맞아 딴게 맞아 아니 여백이가 말 안 여백이가 말 안해줬으면 나 진짜 까먹고 강제 안앞했어 이러면서 아 킴님 왜 오늘 안오시지 아 킴님 아 이제 나 버렸다 라우루가 뭐에요 근데 라이브롤 오브 루이나라고 개 갓겜인데 게임초기 가능하네 와 시영재 20명 캐리 요라운도 딱 다나가자 미친놈들아 이거는 기념사진 찍어야지 기념사진 기념사진 찍어야지 아 한 명 바로 나가버리고 열한 명 됐노 시참 잠시만요 저기 디코 디코 제가 위에 디코 링크 고정했잖아요 저거 들으시면 됩니다 여백 여백고 출동 한 번 더 보내주기 저요? 다른거 다 아는데요 아무거나 다 아는데요 근데 왜 롤을 안해 왜 근데 왜 롤을 안해 연어 말하길 롤은 게임이 아니다 롤은 질병이다 뭐야 이거 에이 롤은 전신병 와 일본 아니야 롤이 얼마나 갓게임인데 왜그래 20명인데 지금 내전해요 아냐 정신병 오 누나 아니 어때 내가 롤 창인데 누나 번호 알려줘 누나 나 번호 딸래 누나 롤..롤이 지금 안돼 이번 시즌 개척하겠어 조용해 롤은 이번 시즌은 아니야 이번 시즌은 진짜 아니야 이번 시즌은 진짜 아니야 자 여기 한 번 얹어볼까 자 혈전초밥을 먹어볼까 좀 싼걸로 먹어야 돼 바로 그냥 와사비 이빨 넣어가지고 은하 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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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 와사비 이빨 넣고 데워버려 삼박을 연어씨한테 연어주면은 살짝 좀 기쁠 듯 그니까 동족 동족사살 이거 뭐임 은하야 연어 연어 먹자 연어 어 거의 연어초밥이다 연어초밥 오 나쁜사람 은하야 롤초밥 은하야 동족 그만 먹으라 했지 내가 어 연어스는 학대입니다 연어스는 학대입니다 연어다 동족 그만 먹으라 했지 내가 너무 많은데 이거 동족을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야 한 명 한 명 좀 와봐 여기 내 다리 좀 앉아봐 어 연어 자리에 앉아주면 안돼 연어는 솔로여야 돼 영원히 그니깐요 혼자 잘 놀아요 그니깐 뭘 혼자 잘 놀아요 야 님들아 이거 좀 가져가봐 야 너무 많다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요 니가 다 먹었잖아 다 먹으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건 뭐야 연어 연어 최근에 몸무게 재받을 때 0.2톤 나온다 나한테 그랬거든 0.2톤이요 내가요? 너 나 알아요? 네 죄송한데 너님 나 아세요? 아 이제 0.2톤 나온다고 이제 제가요? 기뜸해준 적이 있었는데 아 친척하셨나요? 알겠습니다 너님 아니 아니 그니깐 야 방장 방장 돌이조면 개첨한다 진짜 너 여배가 나도 니 사실 밝혀버려 내 사실 뭐 밝히게 있나 니가 내꺼 마이크 본명 말고 없지 않나? 그니까 안 나 그니까 본명 본명 뭐 본명 뭐 어 저기 밑에 연어튀김님 들어왔는데 연어튀김? 예? 연어튀김? 어? 연어 아니 아니 여기 청취자 한 명 중에 연어튀김 무슨 소리야 씨 새우튀김이잖아 좀 무서운데 시림프 아 프라이드 시림프인데 프라이드 살몬 내가 프라이드 살몬 한 개 만들어놔야겠구나 신체 받아들일게요 아 닥치고 여배긴 어이가 없네 닥치고 신체 받아들겠습니다 아 저기 나갔다 올게요 스커르 스커르 여배가 이거 뭐야 뭐 초밥 먹어본 적 있을 거 아냐 나 해산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초밥 그거 캘리포니아롤 이름이 연어면서 해산물을 한단도 뭐 그거 연어알초밥 이게? 아니 니가 손해드리고 그거 날치알초밥 날치알이라고 이것도? 어 날치알초밥 이걸 색깔 두개인거 보면 날치알초밥 계란 노른자 아냐 저거 아니 날치알이라니까 계란은 노른자 안다 계란 초밥은 그냥 계란 구워갖고 그 니가 아는 계란말이 형태로 나오는거밖에 없 아 이사람은 스윙이나 상관없구나 이게 왜 새우가 두개에 닿았냐 원래 새우 하나 올려줄텐데 빨리좀 쳐먹어봐 얘들아 빨리야야 나 탑 야 나 저거 탑 찾고싶어 저거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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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처먹어 그릇 그릇 탑 한번 싸워보자 야 뭐야 공중 뭐야 이거 야 내가 밑장 빼기했다 어둡새게 어둡새게가 밑장 빼기했어 간장쿠씨 누구세요 어 연어초밥 내꺼야 엄멍엄멍엄 어 연어 연어 니 옆에 뭐야 누구야 저 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연어 치앙 확인 아냐 야 내 여친이래 얘들아 내 여친이야 수피할게 오 시방야 야 야 야 아 야 내 그릇 으흠 니 그릇 없어진 연어 연어는 사실 수인을 좋아합니다 땅땅 내가 수인을 좋아한다고요 아니 연어 여친이 수인이잖아 연어는 수인을 좋아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땅땅 근데 여친이 수인이라는게 뭔 깨에에에에에에에에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옆에 분이 니 여친이시라잖아 어? 그러면은 연어는 오케이 동물박이 확인이오 네? 여배가 은근수정 니 취향을 말하지 말아줘 무슨 소리야 아 퍼리어 따위 살짝 유감인데요 무슨 내가 퍼리에요 c봐 아 왜 저 퍼 이건 뭐야 사진 갖다 박아놓는데 이거 마이너스 퍼 마이너스 그죠 이거 아 펄이라고? 확인이요 갑자기 하니까는 오늘 저녁 회 먹고 싶다 회 먹으니까 회요? 연어만 먹으시면 돼요 연어말고 그냥 회 먹고 싶다 과거 오늘 회 광어먹을까 우럭먹을까 고민이 되고만 욱어빵 네 회 먹을 때 회만 먹으세요 초밥 먹지 말고 어차피 회먹을 때 회만 먹지 않나 회가 초밥이 아니지 아니 저거 연어 따먹 어허 그러면 안돼요 채팅창에 아 킴님 이구나 킴님이면 인정이야 어허 킴님 킴님 아니 왜 10센트에 자꾸 내 그릇 가져가 킴님 남자 아니에요? 몰라 남자 아닐까? 연어님? 중성 중성 아니 연어님 그 아 목소리도 못들어왔어 목소리도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일단은 하는 짓거리를 봐서 일단은 성 성이 같아 내가 봤을 때 저거 저거 채팅 채팅 기록을 보면 이제 게이아 뭐야 저지껏 해냈는지 난 다 CX CX밖에 없는데 게이아라니요 아유 우리 연어님 그런 짓 안 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채팅창에 게이아라고 썼잖아요 저번에 게이아 야 야 다 엄청 많이 썼어 중간에 뭐 좀 많이 비웠는데 어 잠깐만요 아니 연어님 왜 이렇게 많이 쳐먹 죄송한데 제가 본 게 아니라 이 새끼들 ㅋㅋㅋㅋㅋ 와 잠깐만 연어님 인성이 여기서 나온다 즉 이 의자 뒤로 바꿔 낀거봐 아니네 으흑 연어는 살 연어는 살 빼야되 툭 울기열래 벗기니? 너네 나 아냐고 너네 으흐흐흐흐흐 나 본 적 있냐고 너네 좀 놀랬는데 니가 나한테 귀뚜해줬잖아 나 사실 0.2톤이야 라고 그거 터블님이 말한 거 아니야 입술 0.2톤이라고? 그러면 0.2톤이면은 아 맞네 입술 0.2톤 그래 내 키도 아니 입 입 아니지 아니 터블님 입술 10톤이랬잖아 나보고 내 캐릭터 왔네 안 왔네 맨날 나보고 입술 10톤 10톤이래 나 본 적도 없으면서 입술 10톤 도연어 아니 내 그림 내 그림이 어때서 나 솔직히 그림 잘 그리거든 어 아 나 그림 잘 그리거든 저거 아니야 입술 10톤 도연어 나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겼어 닥치원 온 이거 뭐임 이거 이거 뭐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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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명 안녕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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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기 깍두기하고? 깍두기 아니야 오우 깍두기 오우 이게 한국의 정? 이게 깍두기 이게 한국의 정? 오이시이 오이시데스네 오이시이 오이시이 어 집뿐이 아파트 살면 파트 파트 연호 연호 아파트 살면 아파트 붕괴될까봐 아파트에서 안 살잖아 나 나 아파트에서 나 아파트에서 안 살아나? 오케이 연호 초원에서 초원에서 나도 몰랐던 나도 몰랐던 사실 확인이요 나도 몰랐던 사실 확인이요 오케이 근데 연호님 그 연언데 왜 어떻게 초원에서 사실 에? 수인이잖아 수인 어째 어쨌든 인간이잖아 야 야 연호가 어떤 새끼가 어떤 새끼 연호만 쳐다봐 야 뭐야 시발싹 버리화 버리화 시키지 말라고 연호만 연호만 먹는데 와 연호초밥 기완창이 연호만 쳐가지고 와 야 야 시청자 스물두명 야 야 야 초밥 초밥 먹는 게 왜 이렇게 많냐 시청자가 초밥 맛있네 에고 사장님 사장님 돈 주세요 돈 근데 저거 무슨 순재로 하는 거예요? 연호님 비공수사 만들어가지인데요? 야 이거 무슨 재미로 하는 거야? 아 이거 사실 사실 연호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자기 앞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요 내 앞에? 여친이라고?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남자친구에 가끔 얘는 남자 아니야 얘? 그니까 남자처럼 생겼는데 이윤군을 봐봐 잘 되는데 있잖아 저거 커 야 딱 봐도 근육질의 남성인데 저건 누가 봐도 그니까 저거 승 여장한 근육질 어 형님 게이? 뭔 게이에요 시발 어머 어 어 응 여자친구만 여자친구랑 누구야 이거 여자친구랑 저거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여긴 야 헌덕아! 야! 또 주문했어! 헌덕아! 미친놈이 주문대 갔어! 주문대 갔어! 와! 연어.. 연어 존나한데.. 아니 뭔 소수성애자리이야! 이 사람들이요? 개 웃기네? 아 연어.. 연어 초밥에 너무 돈 주지 않는데? 아니 근데 가장 웃긴 거는 방장 앞에서 방장 조리돌림 한다는 게 이건 레전드네 나한테 왜 그래 얘들아 조리돌림이라니? 어? 그건 조리돌림이 아니야! 시청자에요 시청자 시청자라고요? 존나 근육질.. 근육질인데 그냥? 몸이? 그냥.. 뭐고? 그냥.. 머슬..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물턱 아니야 물턱? 운동화된 여성일 수 있지 왜그래 이거 어딜 봐서 여자야? 어.. 얘들아 연어 좀 빨리 처먹어봐 야.. 이거 말하니까 너 감 이상한데? 어? 연어 좀 빨리 처먹어보라니 어 물떡 물떡 아니 물떡을 왜! 물떡을 와사비에 저 찍어먹으면 미친다 새끼 아악! 내 물떡! 연어만이 존나많아 연어도 왔어 연어 연어만 또 갔어요 난 저기서 빠져나가야겠어 오 마이갓 어 이거 뭐야 여덟아 따라오지마 아니 연어님 진짜 와사비 연어가 번식을 하네 무슨 소리 어? 어! 물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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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뭐 뭐야 너 왜이래 못참 인형이나 뽑아봅니까? 와사비 싹 다 빼가지고 오케이 아니 젓가락 말고 오 젓가락 뽑기 뭐임? 젓가락 뽑기 신선하노 어? 게임이 게임이 신선하노 오케이 이걸로 간다 젓가락! 오케이! 게임이 신선하노 어? 사쿠라! 벚꽃이다 어 예쁜데? 벚꽃? 아 아 난 또 사쿠라라길래 사쿠라네? 사쿠라야? 그게 혹시 여자라서 그런지 벚꽃 계속 암 뭐이에요 뭐이! 난 아 이 미친 여기 새우가 왜 이렇게 막 난 따다보니 어휴 케이블마다 컨셉이 있는 거겠지 뭔 컨셉이 있다고야 사무라이 검 나왔어? 부러운데 사무라이 와 벚꽃 여기서 뭐하는거야 근데 우리 자 우리 2인원이면은 딴 게임하러 갈까? 좋다니까 자 랜덤룸을 할까 그냥? 뭐 왜 야야 싫어? 리그 오브레이즈로 얘기해야지 게임 피션받아요 리그 오브레이즈로 빼고 리그 오브레이즈로 리그 오브레이즈로 빼고 리그 오브레이즈로 빼고 너 벤? 롤 롤 언급하는 순간 벤 그냥 플랫배틀 효과 셀티 김님이 말한건데 흠 아 락알번 락알번 에이 셀티 김님이 말하신건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아니아니 롤 언급하면 벤 롤 언급 벤 왜요? 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끝 벤 롤 끝 벤 끝 벤 연어 게임 참여한다 게임 추천 받는 연수 게임 참여한다 빼이 차별하지 마세요 강유구 아니 뭐야 차별하지 마세요 뭐야 이 원숭이 새끼인 뭐 연어 게임을 차별하여 게임 차별하여 다닥쳐 내가 하고싶은 게임을 할거야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너도 추천해봐 너도 추천해봐 너 뭐할거야 너 뭐할거야 발로란트 하고있어 안 돼 발로란트 하고있다고? 오 쉣 발로란트 나 안하고있는데 발로란트 안하고있는데 발로란트 안하고있는데 발로란트 발로란트 케로키만 하고있는데 우와 교육이 나들 한번씩 봐볼까 아 잼민이는 절대 못 깨는 타워 애나 오랜만에 발로란트 하자 발로란트 꺼져 라고 하네 오 거참 아니 마크를 하자니까 이렇게 된 김에 마크? 마크는 돈 내야되잖아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게 쿵쿵따지 쿵쿵따 쿵쿵따 웬만해서 다했지 않을까 아니까 이분들도 계실거 같은데 그렇구만 일단은 블랙그레인 위그레인이 없이 되잖아 배드라 고로코만 어음 잡아야지 잡아 야 배드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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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워즈? 배드워즈 이제 마크 배드워즈지 응 좋까? 응 좋까? 씨빨 아 야 배드워즈 야 배드워즈 뭔 그리픽셀이여 하이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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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쳐버리 꺼져버렷 잡아 하나도 내 추천해주는 게임은 많은데 한 번 봐볼까 곽콩따리 콩콩따 오늘은 와 여미 여미새 연어 mechan 연이새 나 여미쇠 맞는데? 여미쇠가 맞습니다. 예. 네이브 버스에 여친이 없는.. 박치고.. 연아 나 친사했겠다. 연..응? 내가 널 친사했.. 근데 연어님 몇 살이에요? 나 연어가 없다. 연어가 없다. 연어.. 연어 저거 지금 R에서 부활한 지 이제 막 3일째야. 왜그래? 연어님 중학생이에요? 저요? 저 중학생이라고? 아닌데요? 몇 살인데요? 저 초등학생인데요? 참 구라도 잘 친다. 그치? 그래서 제 영어를 못해. 나 유치원생이.. 와우.. 인테레스팅!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 한국어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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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밥주!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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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제가 올해로 이제 몇 살이었더라? 제가 올해로 이제 3살이었던가요? 작년에.. 그러고 보니까 한.. 1988년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근데 연어님 진짜 근데 진지하게 몇 살이에요? 저요? 쟤 나이 공개 안 할 건데요? 말하면 뒤진다 얘들아. 뭐야 이거 몽게임이야? 내가 중학교 2학년 아니에요? 내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요? 좋겠다. 야 나 거미 존나 커! 아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닌 거 같아. 뭐여? 아 맞는거 같은데? 뭐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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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초인데 형이라고 불러봐? 아 적가호? 뭔데 뭔데? 야! 형이라 불러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야! 나 초등학교.. 아재요 아재들이요! 아재! 아재! 아재요 아재! 응? 아 30살에 넘어요? 아니요? 아.. 3대 뭐야? 저요? 저.. 첫 번째 자리에서 만.. 알려드릴까요? 네! 7이요! 아이고 어르신! 나 애기 7살! 나 70살이요! 나 7살 할래 7살! 앞자리 7! 뒷자리.. 뒷자리 9! 79요? 아니 그러면은 7살이니까 저한테 형이라고 해보실래요? 앞에 1! 그 다음에 가운데 7! 뒤에 9! 그럼 어떻게 하는거야? 179! 아니 아까 이거 게임! 게임 다시 들어가갖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얘네! 게임 다시 들어가 봐봐 게임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봐봐 하하야이! 이 좀만게임이 아닌데 이거 파티나 나가라고? 이거 버그.. 버그가 많아 어 조이 파티 들어갔어 파티 들어갔어 새로 새로운 파티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초대 보냈는데 저분이?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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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뭐 늙어? 초대해! 내가 늙어 니거씨 초대해 야 이 새끼야! 방송이야! 방송이 장난이 안 봐! 어? 방송.. 방송이라는 사람이 어제 랜덤넘블에서 소비에트.. 음.. 닥쳐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니가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한 거 아니잖아! 그저 암컷.. 뭐 암컷조너 닥쳐! 어? 마들군님 안녕하세요 연어님 몇 살인가요? 저요? 저 7살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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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리 7 뒷자리 9라니까? 닥치라니까 7살이라니까 나 몇 살인가요? 그럼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해야지 등신아 앞자리 7 가운데 2 그 다음에 뒤에 9 연어 몸무게 729 729요? 729살이면 1099 아니 몸무게가 729요 그러면 거의 죽는건데? 응 몸무게 729면 뒤지지 아니 야 몸무게가 700이 아니라 입술이 10톤! 맞아 맞아 입술이 10톤! 아 야 이번에 연어 신기록 찍었어 연어 이번에 이제 20톤으로 됐거든 아 그래? 2배로 뛰었어? 어 2배로 뛰었어 야 장훈이야 그럼 나 버츄얼 이거 입술 크기 늘려야 되냐? 연어 핵불닭 먹으면 이제 40톤으로 이제 늘어나는 와 나 좀 쪘는데? 야 근데 뭐하는 게임이야 그래서 이거? 몰라 왜 우리 토크만 하고 있냐고 우리 시작이나 하세요 이거 시작 어떻게 해 이거 이 사람이 뭐야 대관리가 고무고무 아니 님아 가만히 있어보세요 뭐야 이거 머리 머리가 존나 동그라네 크흠 푸나펑이요? 푸나펑도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저거 저거 렉 크흡 느그나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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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푸나펑을 최근에 다시 하게 된 게 동방노래가 있기 때문이야 수가 랄랄랄랄랄랄랄랄 수가 내가 방금 들은게 느그마펑 맞니? 아니 아니 너 너 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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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저새끼가 저새끼가 느그 느그마펑이요? 노 노 노 절대 그런 행동 나쁘지 않아 미친새끼 야 나빠 나쁘지 않아? 오오 랜덤으로 갑사 인생은 랜덤 유남생 뭐하는게임이야 이거? 나 근데 뭐야 나 왜 메이지여? 나는 메이지 싫은데 아 나 응 나 전사 스크랩 야 갑자기 야 이거 뭐야 채팅창 이거 움직일 수 있는 나 왜 힐러야 씹 얘들아 나 얘들아 나 강전사다 뒤졌다 아니 뭐야 병신 나 안으로 낙하 나 안으로 낙하해 자꾸 눈 딱 감고 낙하 야 뭐야 이거 죽었어 아니 병신같은 게임 어 됐다 야 우리끼리 싸우는거야? 흥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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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백이 힐러네 아 내가 힐딽이라니 내가 힐딽이라니 내가 힐딽이라니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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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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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뭐야 티모다 티모 티모 개패 얘들아 힐줘 힐줘 얘들아 힐줘 힐줘 힐 아 힐 좋아, 힐 줘! 빨리 힐 줄라고 힐! 힐 빨리 안줘 힐! 아! 개페 아 이거 뭐야? 타이버! 귀가 입어졌다. 아... 이거 뭐야? 뭐 자꾸 힉 힐 줘!! 힐 줘!! 힐! 완전 힐! higher, 힐 줘! 아 죽었잖아! 아 뭐 해 얘들아! 홈幾 linenac torrent 헷 pog독 reasonably sheets 쉬는 있는 거야, 시장년들아. 진짜 개못한다, 얘들아. 얘들이 독가스 안에 찾아가서 나 죽여주세요, 목 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해, 이 씨. 야, 이거 스킬도 있었구나? 야, 이거 어떡해? 뭐 하는데? 우리 밖에 남자! 야, 이거 스킬도 있었구나? 몰랐다, 야. 저걸 부서줘야 돼, 이 새끼야. 부서, 저거. 부서, 벗어, 부서. 흰깃. 흰깃. 너 저거 부서다가 뒤졌다니까. 여백이, 힐딱이. 힐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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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딱. 뭐? 미안하다. 20톤이라고 비교해서 미안하다. 뭐야, 이 새끼다. 아니, 뭐 20톤이야. 20톤이지, 미안하다. 야, 수영아, 갔다 와. 수영아, 갔다 와. 20톤, 미친. 아, 이거 김태불한테 따져야겠어. 왜 캐릭터 좋다고 하냐고. 20톤은 지란들이야, 진짜. 다음. 다음. 또 갔다 하지? 갔다. 또 갔다 해야 되는 거야. 티모. 티모 버섯을 제거하냐. 자꾸. 음cřhvcтировk 힘갤수 슈현이가 없으면 잘생길 것 같은데 Speaker 2 Oh, 승희 죽어, 승희 나. 연 블랙이, 힐딱이 혼자 나왔다. 경r Xiaomi 뱅. 연 블랙아, 나.. 내가 다했어. Of sitio 야, 힐딱이 공격은 할 수 있냐? 어, 평타 나가더라. 평타로, 보스 안 데릴 수 있더라. . 오우 야 빨리 죽고, 스겨마자 뒤져 그냥, 너 힐 딱 이 새끼야 힐 딱 이 새끼야 딜 들어가니? 존나 잘 들어갔구나 스카이와 스카이욱 하라는 놈아 도구련 나와 와 도구 주제에 얘네는 총이라도 쏠 수 있지 얘는 할 수하는 게 뭐냐 둘 다 못 쏜는 누구보다 야 이거 1레벨인데 우리 1레벨에 전멸했는데? 아니 방해인들 지금 밖에 안 들어가는데? 앞으로 힐러 차이가 좀 심하긴 해 앞으로 100대로 될 것 같애 100대로 될 것 같냐? 100대로 될 것 같냐? 아 이 개트롤 새끼들 진짜 불갑니다 아 힐러 진짜 개못하네 힐러잖아 넌 저거라 뭐야 이거 매구밍 매구밍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매구밍은 매구밍 뭐야 이거 매구밍이 어디있냐 저거 뭐야 피가 8000인데 으아 내려다 으아 눈도 깜짝 안한다 대마시야 아 뭐야 인연 존나 약한데 승아 문제 되는 말어냐 그거 어 씨 이발 승아 야 시청자 18명이야 승아 시청자 18명이야 승아 시청자 18명이야 18명이라고 승아 알바야 오우 소울 아 힐러 힐러 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 힐쪽대앙 승아 빠르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 개패개패개패! 얘들아 할 수 있어! 어디갔어x't 아이가 지능이! 야 너 알았어 오!!! 얘네!!! 야 tenho lleg 3 얘네 얘네 여기로 끌고 와 형용 read 7도!! 얘네!!! 너 넘어간다!! 야이 이런 스킬 나 아프다 힐x4 힐 뒤로 돼 저거 맞으면 안 돼 스킬를 안 맞아도 그냥 날아가는데 이 지 마른 스키 오리야 굉장히 아픈 부분이구요 핫! 굉장히 아픈 부분이구요 질도! 여다! 힐 줘x4 힐 줘x3 힐x3 하라라라라 하라라라 하라라라라 역시 힐이지 좋아요 내다 힐 줘x3 힐 줘x2 힐 줘! 이제 야! 왜 이래! 누가 그렇게 나되래? 평소한 소리야! 탱커는 나대야지! 탱커니깐 나대잖아! 슬가아! 아니 그럼 탈을 때도 있어야지! 우리 보호 마우스터 지켜! 보호 마우스터 지켜! 신딱이 이 새끼는 어그로 끌고 보호마우스터 지켜! 보호마우스터가 무슨색이야? 누구야? 이거는 힐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파랭이! 아 이거 망게임이네 이거 힐러 차이가 있다고 슬슬 생각해요 마란 대가리 지켜 굉장한 힐러 차이라고 생각해요 야 딴 게임하러 가자 못해먹겠다 이거 야 다른 게임 안 게임할까? 다른 게임 왜냐 내가 이 딴 게임 찾지 말라 했지 내가 안 찾았어 정정해줘 내가 찾은 게 아니야 연어가 찾았네 야 출입자 하자 뭔데 그건? 출입자 번역 야 그냥 모더미스테리를 하자고 해 이 새끼들 야 출입자 침입자 야 침입자 하자 그게 뭐냐니까 그게? 아 그냥 모더미스테리 해 국가 아 공포게임 진짜 싫어 야 공포게임 아 공포게임 진짜 싫어 아 공포게임 제일 못하는 새끼 아기는 어디에 하자 아기는 어디에? 아기는 어디에? 아기는 엄마 배 야야야야야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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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랄 마세요 지랄 마세요 지랄 마세요 지랄 마세요 지랄아 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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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어디서 태어낼까 아기는 이제 여 음 아기는 이제 그 뭐야 굴따리 밑에서 주워와야 돼 아 아 아니 그 굴따리 밑에 주워오기 전에 과정이 하나가 있잖아 이제 해를 써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 아하 얘네들 닥쳐 구멍에서 나와 닥쳐 아하 너네 싹 너네 싹 다 밴 나가 안 몰 안 몰도 안 했는데 나가 나도 안 몰도 안 했어 나가 너 그냥 추방한다 나 여기 최고 권력자야 나되면 뒤진다 나 여기 최고 권력자야 나되면 뒤진다 푸나벙이요? 이 사람들 푸나벙 왜 이렇게 좋아해 푸나벙 할까? 연수야 닥쳐 어떤 분이 어 이게 뭐하는 거지? 왜냐 내가 너의 약속을 지켰어 뭐 그런게 있어 뭐 아니야 그런게 있어 푸나벙이 드디어 연어의 돈을 갚기 시작했구나 너 내 돈 드디어 갚기 시작한거니? 내가 연어한테 돈 빌릴 때가 뭐가 있다고 너 나한테 돈 빌릴 때 좀 있잖아 너한테 돈 빌리기 위해 돈을 굉장히 많이 빌리지 않았니? 그럼 나도 그지라는 점 참고해줘 여배가 난 연어한테 돈 빌린 적이 1도 없는데? 내가 돈 빌릴 지경이야 지금 난 저 새끼 야 이세돌 이세돌 아이 아 그건 못참지 7만원을 불태웠던 근데 야 그거 오려면 4월달에 온대 네? 아 연어 자이 그 돈이면 그냥 국밥이 몇 그릇이야 근데 너도 너는 10 너 10만원짜리 세트 샀잖아 넌 연어님 네? 음 그래 소설어 배틀그룹 내주세요 와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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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쟤 방송 왼쪽에 그 글자 써져있는데 한번 봐보실래요? 네 그냥 배틀그라운드 말고 그라운드 해주세요 너님 벤이오 어? 난 아니야 연결 끊겠어 난 아니야 자신 잘해라 배틀그라운드 말고 그라운드는 어때? 그라운드? 아빠 어때? 뭐? 엄격한 아빠 엄격한 아빠 지금 이게 재밌는데 아 근데 명품 절도나면 아니 명품 절도나면 개뿌리야 저거 그냥 10개 맞다니까 그냥 명품 10개 맞다고 저거 명품 10개야 연결하시면 어떡합니까 정없게 연결 끊겼어요 강태 아니야 아 강태 아니고 끊긴거죠? 명품 절도나면 그쵸 쟤가 제일 필요한거겠지?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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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비 아 메이비 자산 네값 할수도 있어 너의 명품을 가져갈수도 있다고 난 집에 명품이 없어 이제 이제 컴퓨터 컴퓨터 훔치면 되겠다 어 컴퓨터가 명품이 내 컴퓨터는 100만원도 안 돼 100만원도 안 된다고 으악 4월달에 이제 이세기 아이들 장패드 나면 그거 훔칠수도 있다고 안돼 너 방금 잘못봤나? 이 이름이 왜? 왜? 버려진 아들이 아 진화의 버려진 아들님 버려진 아들이랑 안녕하세요 왜 저래? 버려진 엄마 자 여러분들 모두 손압하고 모이세요 네? 어젯밤에 어젯밤에 우리 가사 말하면 안돼 연어초밥 연어초밥 너도 나한테 발렸잖아 어제 연어초밥 어제 나한테 발렸잖아 그래서 연어초밥 뭐? 야 야 송아 뒤진다 진짜 너 이게 푸나퐁이 푸나퐁이 프로젝트 풀 아니 아이 강해 푸나퐁 강해 그냥 프로젝트 프로젝트 아닌데 프라이데이트 나이트 펌킨 프로젝트 나이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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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프로젝트 아니 그 파피 플레이 타임 그거 있잖아 그 프로젝트 뭐였는데 프로젝트 나이스 몬키 아 소리 좀 나 동방이라고 동방이랑 이 게임은 그냥 노래가 여기 있을 뿐이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거 말고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하네 형이 이상하네 형이 이상하네 형이 이상하네 뭐야 아이쿠 아 이거 왜 노말이야 아 아 아 잠깐만 노래 노래 키고 있는데 나 못 탔게 되는거야 어 진지 노래가 겹쳐요. 치존.. 치존님께서.. 어 이거 뭔 노래야? 목소리가 되게 잘하는데? 그라운드 노래 공격해야 되나? 공격해야 되나? 그라운드 노래하고 있는 거야. 연어님 근데.. 저 게임할 때 저거 빨간색을 대장만 하시더라고요. 내가 빨간색이요? 네 빨간색이요. 뭔 개소리죠? 빨간색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빨간색이 좋아해요. 빨간색이 좋아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내가 뒷구에 써놓지 않았나? 정치만으로 나만 뒤진다고? 난 안했어. 난 안했어. 발자님 말했을텐데? 발자님 써놨을텐데? 난 안 써놨거든. 아니.. 정치만으로 하지 않았나? 어허허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정치만 하나도 없네? 정치 다시 한번 확돼. 짝힌GI 박사용 언제 끝나.. 쭉 disappears.. 소리 너무 커 지금! 지금 너무 커 소리! 시끄러워! 물 차이가 안 나잖아, 물 차이가 나. 아이쿠, 튕겨바렸네. 뭐야, 오케이. 내가 이긴 수정. 아 이거 뭐하지? 일부 미리비야. 나갔으면 내가 이긴 거지. 공개인 거. 한 번 쳐 바꿔. 어? 와, 연호야. 어? 와, 연호야. 뭐라고? 그저, 연호. 뭐? 닥쳐, 너 나보다 물어잖아. 그저, 연호. 나 이거 처음 쳐봐. 그저, 연호야.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다양해? 당선법이? 모드가 당선법인가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모델데? 자, 소리 좀 줄이자. 어우, 씨. 안 뜨잖아. 아, 수아 개발라줄게. 뒤졌다, 넌. 뭔데? 근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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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안 되겠다. 넌, 넌 안 되겠다. 넌, 넌 안 되겠다. 넌 딱 대야겠다,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넌, 넌 안 되겠다. 넌, 넌, 넌 안 되겠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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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다. 배드애플로 뜨자, 수아. 넌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배드타임, 배드타임, 배드애플. 이 새키 라인 좀 오오오오오오. 이 새키, 이 새키 라인 좀 치는 걸! 인정해지마. 야, 나 쳐보자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배드타임은 그건 줄 알았는데? 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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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즈? 샌즈 건 줄 알았는데? 야, 여기 포츠. 아, 젓댔다. 여기. 한 번 묻으면 칩 때린 거 있다. 생각보다 쉬운데? 야, 이, 야, 너가 여기서 해봐. 그, 그 있어. 뭔가 있어. 아, 저거 뭐야 저거? 이상한 거 있는데? 저거 치면 어떻게 되냐? 저거 치면, 다 부진. 자, 한 번 쳐봐. 뭐야? 아, 그냥 쳐도 되네? 뭐야? 오, 연어님 봐라. 예? 우와. 어, 왜 그랬던? 내 맵이. 아, 이거 내가 초반에. 그, 안 되는 줄 알고. 씨. 그렇다니 너, 너무 많이 틀렸어, 쏘가. 아,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아, 이 정도가 하락되는 거 같지. 근데 저런 거 피아노 타입에 있던 거 아니던 거. 피아노 타입에 있던 거 아니던 거. 피아노 타입에, 개잘함. 어, 여기가 가장 허락되네. 아, 나 근데 이거 말고 배 델프라고 하셨는데. 아니, 뭔 놀인지도 모르겠어. 어이.. 아씨.. 자..못봤어 어? 난 좀..이것도..이것도 센즈노래 가본네 응 별로..나 배드F라고 싶은데 아..야..내가 아는 노래가 아니잖아 아.. 한번도 참고좋은데 내가 쳤는데..이거? 아..초반에 칠거에요그냥OLL 슉 아아아아아아 쉽다 시워 쉽다 시워 시워 야 왜왜왜 정수차이 밀러 안 나오는거 미스가 니가 더 많아 콤보 내가 더 많아? 응 미스 니가 미스 내가 더 많아 콤보라고 한다고 이기는게 아니야 나 슈터 나 슈터 헤헿 헤헿 언더테일 맞는거 같아 저거 응 야 평균 시청자가 16명이야 숭아 나 떡상했나봐 응 그래 아 좀 쩔지 어우 나 똥구멍 저급해! 저랑 바란데 넌 천박해 천박해 천박한 천박 청서진같아 그냥 허허허허 어이씨 젠장 허허허 저거 다 뒤졌다 저거 뭔 애니메이션이야 어! 제가 전화 왔어! 나이스 아니 아니 끊을거야! 엄마 전화 이제 끊을거야! 어허허허 우와 우와 어허허 또 좀 왔어! 또 좀 왔어! 또 좀 왔어! 또 좀 왔어! 된장 어허허 아니 포티템 그건 좀 진짜 내가 너네 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아아! 된장 받아! 아아! 와 진짜 쏴 나 안받는거 뭐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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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젠장 잠깐잠깐 야 다시 쏴 와 여운이 좋다 이거 이제 아니 에너지 야 마마 하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이건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난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응? 그래 봤자 내가 이긴? 인정해야지 응 인정할 수 없어 이건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난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노인정이 여기 야 여기 왜 이렇게 나랑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냐 이제 ㅅㅂ 수환 영화 대신 좀 해라 이 사람들이랑 알았어 자 여러분들 오세요 지금 왔어요 수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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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르신한테는 여기서 오고 하하하 스킨 진짜 하하하 버르신한테는 스킨 진짜 좀 뭐라 해야 되냐 좀 연어 얼굴이 스킨 오랜만에 그 스킨 끼고 와야 되겠다 연어 얼굴이 그 스킨이 왜 스킨 좀 왜 스킨이 왜 그래 여자 스킨 끼고 와야 되겠다 벌칙 스킨 똑같은데 옆에가 좀 아 벌칙 스킨 이거 지금 사쿠야 그거 쓰고 있어갖고 이모트 나도 사쿠야 이모트 쓰고 있는데 지금 개 나도 사쿠야 이모트 쓰고 있는데 사쿠야 이모트 쓰고 있는데 아이 사쿠야 이모트 못 참긴 해 짧은 걸로 좀 하이무스토프 어떻게 참는데 아 자리빨 지린다 미친 어 왜왜왜 스킨이 안 바뀌었대 자리빨이 좀 많이 심한데 아 여기서 바꿔야 되네 이끼끼 뭐야 나 이거 나 자 어 야 자 어 아 이런 노래였구나 이거 안노 이건 개잘하는데 이모트신가 어 이것도 동방노래인데 응 아 레밀리아 그거구나 이게 뭐였지 홍마형 존나 십덕 같아 너 뭐 동방 게임을 좋아하는거에요 어때서 게임 재밌으면 필요없어 너 맨날 십덕한테 뭐라하면서 너도 십 본인도 십덩인거 인정 안하잖아 너 아니 십덩인거 인정하는데 오늘 십덩 욕해 같은 십덩들 음 그거를 표출하는게 ㅅ같으니까 너도 표출하다라 지금 방송에서 표출하라고 했잖아 방송에서 표출하라고 했잖아 방송에서 표출하라고 했잖아 아니 카톡 부상에 넣는건 씨발 욕 나오잖아 나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오타쿠 욕 안하잖아 난 같은 십덩이어가지고 아니 푸사로 해놓는건 나 푸사로 할건데 나중에 나중에 여백이 여백이 존납박지에 푸사해야겠다 나중에 욕해야되겠다 욕해야되겠다 욕해봐 씨발 정방노래 맞아 이거 왜 아니야 맞아 공공노래 몰라 이 사람이 아니래 어떤사람 어 이거 뭐야 칠해도 노래잖아 아 나 젓갔네 이 노래 순아 개발리고 말하는거 아니니 이거 칠후노 노래 아닌데 아까 전에 칠후노 나왔던 노래야 나 뭐야 이거 어 이거 이거 이 부분 따다 따다다다 따아 사실 다른 노래 아니야 개자리 부분 부분 여기 나오는 부분 칠후노래 몰라 느낌은 조금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칠후밀 노래 칠후노 퍼펙트 매트 클래스 응 그거 와 개어려운데 뭐지 이 이 익숙한 보컬로이드 소리 보컬로이드 소리? 내가 보컬로이드 더 좋아하는거 어떻게 알고 나중에 월드컵 한번 해볼까 이상한 월드컵 흠 방송에서 월드컵 하면 재밌을거 같은데 해봐 로블 일 안하는거 같다고? 로블 일 아니 영미스 뭐야 로블 일하는거 본적 있어? 이런노래를 영미스한다고? 아니 로블 일하는거 본적 있냐고 없지 로블이 왜 일을 하는거 와 이분 미친놈 맞음 아니 이분 미치신 분 맞음 미친놈 맞음이라고 와 미친놈이라고 와 음 개높아 야 보컬로χ 보컬로糊을 어디 있냐 저기 점점에 formally 있던데 미 미쿠니 유 캔 콜미 미구 연서야 들어와 조연서 어디 도망가 조연서요? 하아 센즈 민호사 999를 불렀는데 왜 다른 사람이었지? 어? 이 사람 뭐지? 누구세요? 저분 시공문이심 시공 저분도 개잘함 근데 참고 알고만 있으라고 참고하라고 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니 참고하라고 어 그냥 참고하라고 이 사람 안돼 드림배틀 좋댔다 이걸 아니 이분 존나 잘해 어 이거 없겠지 어 이거 없겠지 나 이거 막 눌러야 되는데 어 뭐야 잘하면 칠 수 있어 저거 미안한데 나는 이거를 나 애초에 이런 얘기 못하는데 존댔 이 뽕글이 누구야 이거 미친 다식도 봐 미친 사람 저기 뭐야? 누나 내 옆에 뜨는 거 뭐야 어? 다식 밖에 안 뜬대 난 안보여 왜? 너 존댔 있잖아 와 미친 놈 미친 놈이 아니 어 으흐흠 으흠에흥 으으흠 으으으으으으ㅡ 으으으으으 의자 무신성 주사님이랑 해야겠어 이게 돼 레벨 개못해 아 대체 이런 게임을 룬아폼 처음 잡혔는데 할타님이랑 저사람이랑 바울야 리듬게임은 룬아폼을 쳐놓았어 그 후에 터블리마스 좀 받았어 리듬게임 선물 리듬게임 선물 좋습니다 귀묵 주사님 다 쓸나봐 나는 저사람의 플레이를 따라할 수 없는 저거 하려면은 이제 엄청난 재능이 필요한 오케암 발자님 불러 발자님 발자님 불러와 발자님도 안 돼 발자님이랑 아 발자님 될걸 발자님 저 저거 그 플콤보 찍었대 아 근데 발자님 저번에 시참하시다가 진적 있어 일단 한분이 아마스리님이랑 또다른 한분이 대한민국 아니 전국 모수 400이 였나? 400이셨나? 근데 그분 널널 세상은 넓고 리듬게임에 미친 사람들은 많다 맞지 저분 플콤보이? 갈lord 은플뜨드 스폿 사순 고길나봐 벗 PCs 채팅 치는 사람한테 갈렸어 너 전 여유까지 나오다니 백미스 넘어 백미스가 나보다 점수가 높아 백미스가 아니라 본장해야지 난 어휴 튀어야겠다 홀리데이 모드? 산타 왜 연화가 두 명이지? 경악도 백인데 연수 아니야 연수? 경악도 백이 맞는 듯 확실하고 어 둘이 싸운다 무서운 사람들 근데 말했잖아 야 이런 그 뭐야 뭐야 저거 시바 이런 리듬 게임은 개 고인물이랑 하면은 재미가 없어 빨리 꺼야돼 연어 바보? 미친 어이없네 개발병신 넌 밴 안 돼 잘가거라 아니 이 자식 어떡해 아니야 야 안여주면 죽인데 나랑 오케이 한판 뜹시다 안튜궁둥님이 오시는데 어 근데 이거 자리빨 있는데 이걸로 가자 레츠고 아무나이 미친 미친 사람들 미친 사람들 덤벼 어 뭐야 뭐야 노래 안 들리는 영화인가요? 네? 안 들리는 영화인가요? 뭐야 저 트롤 옆에 나갔다 들으셔도 돼요 원신 캐릭터가 서있어 뭐야 뒤에 게임을 나갔다 들은게 아니라 여기 지형 여기 거 여기를 한번 영영을 나갔다 들으시면 돼 연어야 니가 하는 사람 뒤에 블루 아카이브 캐릭터랑 원신 캐릭터를 느끼고 있어 어 진짜? 어 못참긴 해 나도 보고 싶은데 저 앞에 있는 앞에 대가리 저 앞에 있는 사람 좀 나오라 여보세요 진화님 좀 나와보세요 안 보이잖아 딱 봐도 프리나같이 생겼는데 그 뒤에 뒤에는 뭐 이상한 원신 캐릭터이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 아 아 사람을 몰라 에스엑스 뭣? 라인? 어? 어? 수아 너 뒤질래? 그게 온다 그게 온다 어깨 왔다 어깨 왔네 면 수 내가 한 번 더 해줄 것 같아요? 나한테 진다고 해도? 넌, 넌 에바잖아 저건 지진다 한 번 더 해줄 것 같아 그랬다고? 800 미스가 말이 돼? 네 왜? 정의, 네, 저 승우는 도대체 어디서 하고 있는 거야? 조연수랑 몰라 야 니들이 지하냐? 승우야 저인이 네 멘수를 발라보셨어 네가 바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멘수는 야, 첫 미스 야, 나 뭐야 저 사람 그거 이모트 좀 보자 누군지 좀 봐보자 이마 아무나 좀 떠보셈 발로 한 이 시바새끼 시바사키 시바사키 이마 한 번 더 해보셈 한 번 더 해보셈 한 번 더 해보셈 캐릭터 봐보자 캐릭터 무슨 캐릭터였어? 여배가 빨리 사진 찍어서 보내봐 몰라 니가 해 어? 야, 블루아카이브잖아 맞아 자, 블루아카이브랑 원신 자, 앞에는 이거? 이거 퓨어 퓨리였다고 내가 얘를 뽑으려 했다가 못 뽑았지 그리고 시럽고 얘는 처음에 중앙 중앙 중앙에 지잖아 그냥 노래 들으려고 한건데 싫고 귀엽지 우리 시럽고 아이치 뭐 걸렸어 아, 야, 촛뽑을 아잇 자, 야, 나 야, 나 이거 1인치 이거 어떻게 풀어 얘들아 1인치 이거 어떻게 푸냐 야 어, 야파이 좋댔다 어, 됐다 연어 복사요? 뭐야? 이게 뭐있냐 오오 아, 오케오케 꿀팁 확인 와, 자 잠시만요 잠수, 점심 좀 탈게요 음 아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이거 5분짜리야 이 지랄 계속 해야돼 이게 동방 프로젝트에서 게임 자체에서도 제일 어려운 포스일걸 얘가 지금 내 앞에서 누군가가 춤을 추고 있어 예,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ESCL 엔터라는거가 어 ESCL 엔터 나가기 맞아 다음 게임할까요 여러분들 게임 추천 받습니다 또 파닥파닥 시공님 좀 죽여보셈 파닥파닥으로 로구울? 로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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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모타 마전 모든것에 귀찮아 영어 키우기 너 한번 걸렸어 배틀그라운드를 그만 오케이 사신 잘해 왜 여기 다 모여있냐 음 음 R2D 어 어 어 어 어 여기 여기 왜 나 여기서 이러고 있냐 어 어 내 여기는 해야겠다 어 야 뭐야 어 이 사람 캐릭터가 스타렐 개잖아 정말 정말 나같은 집닭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만 골라놨구만 이거 화로웨이 로굴? 로굴이요? 왼쪽 위에 로굴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옛날에도 좀 하긴 했어서 해볼까? 아 싫어요 이거 왜요? 연어 공포게임 무서워서 못하잖아 맞아, 나 개쪼보야 난 개쪼보야 아까 우리가 했던 노래 개 좋지 않냐 개쪼보야 무서운 거 같아 근데 너무 어려워 끝이요? 노래 자체 말이야 그 탑이군 나도 모르겠고 끝은 재미없어 발전시켜보자 나중에 어때? 그건 뭡니까? 일당 저랑 한 판 합시다 아 이거 이거 여러 병 할 수 있는데 두플레이 3 아 지구옹님 자꾸 구질구질하게 겨를꺼냐? 이만 연수야 따라와 우린 헤어자의 시간이라고 팡! 어 오이 약해 극방조 아니 아 씨바 어떻게 트름이 있어 트름 트름은 누구야 야 연수야 아잇 나가버렸네 팝이 파피플레이 타임 하자 파피플레이 타임 싫어 파피플레이 타임 끄트도 싫어 끄트도 싫어 끄트도 싫어 끄트도 싫어 끄트도 싫어 끄트도 싫어 유얼굴 끄트도 싫어 유얼굴 끄트도 싫어 어? 그것도 내가 피블빛 게임인데 이것도 피블빛 에어어 더미빛은 아 더미빛은 진짜 에바야 어 그거 그거다 킹피스트 같은 게임이다 아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진짜 싫다 맞네 딱 그 느낌이네 나 pvp 아니라는데 저거 뭡니까 가차게임이라기에는 레벨제 아 파피스 플레이 타임 야 이거 야 이거 저거 메세지 삭제해 저거 배틀그라운드류 그만하고 오 절대 공포게임은 내 사정에 공포게임 없어 절대 공포게임은 안한다 쿡버거 타드시 운 하나로 다 해먹는데 야 이거 핑피스 짜퉁이네 나 이그이그이로 먹었다 쿡버거 R2D는 뭔데 R2D는 레디 투 다이 라는데 응? 레디 투 다이 어? 아 이거 해 이거 이거 한번 해볼까 모르는 누구 진짜? 거의 200명밖에 안 돼 쿡버거 너무 많아 육총이 지금 다들 채팅창에 적지 말고 디코 게임 추천에다가 적어봐요 님들아 한 번씩 보게 게임 추천 어? FN FNAF 쿠프 오 이거 좋은데? 오 괜찮은데 프레디 게임 프레디 게임 나쁘지 않아 이거 근데 안 무서워 뭐야 이건 맨 아래 걸로 들어감 사람 제일 적은 걸로 10명 하이럴 거면은 머더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사람 또 존나 아는데 머더? 머더 괜찮은데 어 머더 좋다 머더 재밌다 머더 재밌어 머더 하죠 머더 부스업 지금 살 수 있노 근데 승우꺼 있으니까 승우꺼야 하지 내게 왜 있어? 니꺼 있는데? 여기 일단 좀 봐보자 혹시 너네 혹시 사슬할 때 아니 그 머더 할 때 혹시 내부습 들어갔니? 아니 몰라 근데 근데 니 부 니 부섭 있다니까 나 부섭 있어 오 왠지 모르는데 부섭이 있어 너랑 친체야 돼 사람들이 난 상관없긴 한데 괜찮겠냐? 니가 그걸 링크를 뿌리면 되냐 링크를 뿌려도 친척 안 그거 뭐야 그거 그 뭐야 미성년자 계정은 그게 안 돼 그건 뭐 아쉬운 거지 뭐 아니 이제 친체를 받아줘야지 아니 아쉬운 거지 뭐 뭐야 닥치고 자 여러분들 KTRSW 자 뭐야 내가 내가 KTRSW 고정해줄게 KTRSW 고정해줄게 내가 그거 펀치 컴온 베이베 아마 그러면 나 친구를 좀 많이 끊어야 되는데 기다려봐봐 왜 나 그 여기가 응 내 그 요청사항에 그 원자가 있는데 네 내 알바야? 발걸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이 개시키야 디지신 모래야 그만 물어보셔요 그냥 빨리 하시오 하리잖아 빨리 연아 아 연아야 연아 언니 빨리 하시쥬 난 전시나 때리지 마시오 우리 킹피스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친척해야겠다 어디쯤 킹피스에서 사람 무시하는 건가요? 어디 가야 돼 여기 여기 뭐 이건 또 무슨 또 싸우는 게임이야 어디 가야 돼 여기 어디 가야 돼 여기 이건 또 무슨 또 싸우는 게임이야 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 그건 뭐예요 한번 봐봅시다 저것도 최종적으로는 머더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왜냐면 내가 지금 머더가 땡기기 때문에 머더하자 기다려봐 이거 뭔지 한번 봐보자 내가 서버는 서버는 열어놨어 승우야 내가 왜 서버를 했는데 이거 서버 있길래 그냥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뭐야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악 승우야 승우야 들어와 1대1이다 너도 한테 다히잖아 1대1.. 아 2대2 없나요? 어디가라고 내 순서 1이야 게라 봐 1대1이면 뭐야 나도 개.. 나 개 작은 스킨 끼고 가야겠다 아 근데 나 그거 다 없앴을텐데 귀찮으니깐 다시 안 만들어야지. 그냥 해. 아 이거.. 애베기 쩔앱이네. 어? 어.. 이거 왜 안 들어가지나요? 뭐야 누가 들어왔는데 안 돼. 1대1을 하려 했는데. 어차피 1대1 못해. 아 이거 대형이 죽어. 어? 뭐야 아니네? 대단히 죽어놔야 이거. 어 아저씨. 아니요. 어휴.. 잠시만요. 경찰 FBI! 어허허 FBI 너 죽어봐봐. 나 이승우랑 1대1 좀 뜨게.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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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죽지 않다니. 죽음을 거부하는 거야. 게임을 만드는 거야 아주. 아니 1대1을 하고 싶어갖고 이제. 어? 1대1 못 아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부섭코드 보내봐 수아. 수아 부섭코드 보내봐. 기다려봐. 얘랑 얘랑. 잠시만요. 뭐더 부섭 얼마냐? 심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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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사야겠다 그냥. 뭐야 이씨. 이 체형은 저 한가에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뜨는데? 그니까 내가 해야지. 나도 심로봇 있긴 해. 덤벼라 이승우. 아우 너 왜 하필 뭐더야. 로봇 쓰는 딱 50개 있네. 아 근데 니 하필 왜 뭐더냐. 내가 사야겠다. 너한테는 지는 것 같다? 하필. 능력 금. 능력 사용 금지. 어디서 만날거야. 야 여기 1층에서 만나자. 여긴 그니까. 중앙으로. 네. 오케이. 시작이다 이녀다. 좋다 이녀다. 딱쳐라 애들아. 어까비 방풀 어까면 그냥 방풀하라 그래 방풀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데 하면 처 맞는거지 걸리면 벤 이분 누구임? 처음보는 분이신데 맞아라 이씨 맞을거네 또 그거 저희 네? 그거 저희 그 여자 캐릭터 아 오케오케 아 참 아 이게 또 머더가 걸리네 아 이게 또 머더가 걸려 음 머덜에 맡기자 아 진호 꺼져 들어가 진호야 나 죽으면 머더 진호야 진짜 진짜 뭐 더 진호야 들려줄!. 나는 한눈만 자 그럼 뭐야? 웃는체델님 안녕하세요 아니 에바야 뭐야? 아 연어가 장관하고 많은걸로 지금 코비플레이타임 하는거에요? 코비플레이타임? 아니 뭐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 연어가 공포게임을 못해요 맞아 내가 공포게임을 못해요 공포게임을 아주 잘합니다 아 할 수 있는게 뭐에요? 아 심장이 안약한데 그냥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안하는거에요 공포게임 그냥 뭐 하기 싫어서 안하는거면 오늘 한번 하실래요? 싫어요 진짜 공포게임 진짜 싫어 뭔가 왜 하기 싫어 일단 보다전에 해봐야죠 무섭잖아 남자가 되가지고 그게 무서우면 어떡합니까 고추 뗄게 나 그냥 여자 할게 오늘부터 그냥 나 그냥 여자 할게 여드라 신입 여자 BJ 조현호 BJ 아니다 이거 인증 안하면 좀 그렇거든요 뭘 인증을 해요 시바 아아 공습경보 공습경보 야 근데 치즈직 가면은 뭐야 스트리머들 뭐라 몰라? 아 제발 나 펍을 안돼 나 펍을 안돼 진짜 그... 몰라? 난 치즈직 잘 안봤어 치즈직 까건네 치즈직 치즈직은 뭐라함? 그냥 아프리카가갖고 BJ하고 벗방하자 연어야 치즈직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아니 아니 누빵 어때요? 너야 눈빵? 그 비.... 뭐냐 아프리카가갖고 누빵 하자 야 공습경보 개 시끄러워 잠깐만 아니 연어님 그냥 공습경보 모너 모릉 너도 모름 아 니마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너도 해놔 야야야야야야 아니 저저저저저 나 저기 드러보내가지고 암살을 암살할거 같아 저사람 야야야야야야야 야 공습경보 꺼 어? 야 누가 암살하자 있어 야 공습경보 좀 죽여봐 공습경보 공습경보 죽여 빨리 양갈래갈리 기원게임은 여하시만 죽이면 우캠 바로 아냐 응 나 안죽어 얘들 여기 저작권 노래 얘 틀면 터지거든지 터져 하지마 하지마 야 라디오 꺼 풀이 나다 연호야 어 풀이 나 어 풀이 나다 내가 널 뽑으려다가 내가 널 널 뽑으려고 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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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뽑으려다 지치가 나왔다 난 로리가 아니다 말이다 난 여자애는 싫어 여자 싫대 남자 좋아하는데 아니 뭔 개소리야 오오오 그렇구나 아니 뭔 소리야 나 뭔 소리야 얘들아 어? 아 저 들어갈테니까 아직 시작하지마세요 아 저 들어갈테니까 아직 시작하지마시라고요 아직 시작하지마세요 여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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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들 나 죽이지 마라 야 거노 나 죽이지마 야 나 죽이지 말아봐 거노 나 죽이지마 야 나 나 공습경보 먼저 죽일게 얘들아 야 공습경보 일로와 공습경보 공습경보 컴온 베베 컴온 너지 공습경보 공습경보 일로와 야 야 공습경보 야 만쭈공중님도 공습경보였어 아니 연호님 야 공습경보 공습경보 어딨냐 공습경보 연호님 래? 공습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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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그거인 나이지 아니면 신추되어 있으면 나이지 아니라고요 그럼 친구추가 해도 나이지 아니면 공습경보 아 열려주시는데 야 라니아 그 코드좀 두세요 진우야 컴온! 진우야 컴온! 진우야 컴온! 진우야 컴온! 진우야 컴온! 야 승우야 좀 쫄았다 나 이거 성인이면 못한다? 성인 아니면 못한다고요? 아뇨아뇨 로블럭스에서 나이 인증해야 돼 계정 만들 때 최 잘 만들었어야지 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데 바로 나이제한 할 수 있을텐데 얘들아 어딨냐 나와라 니가 13세 이원가임 13세 이원가 어 13세 그거 나이 인증하면 바로 될텐데 뭐야 대놓고 보인다 라디오 끊고 아님? 나 죽임 라디오 와 이 사람 여기 숨어있네 어디야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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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좀 힌트좀 와 이 사람 이걸 못찾네 와아 힌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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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걸 못본다고 와아 힌트좀 힌트좀 아니 저기 잔쓰 저기 아니 아니 저걸 못본다고? 아니 이거를? 어디? 어디? 야 말해줘 말해줘 이제 나가자 승우야 승우야 나가자 이제 아 이거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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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안보이셋은? 어디? 아 진짜 안보여? 아 진짜 안보여? 여러분 보호색 개쩍이긴해 근데 진짜 보호색 개쩍이긴해 저기 누가 죽였는데? 저기 누가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그걸 못 맞추면 내려갔어 잘가? 어 큰일났다 아니 이 사람들 이걸 못찾고 있었다고 아니 야 하나는 엘벨 위에 있고 하나는 저기 밑쪽에 있었어? 야 하나는 엘벨 위에 있어 그 연어님 연어님 아까 그 침대에 있는 방 왔었잖습니까? 네 침대에 있는 방 거기 침대 뒤에 져있었는데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던데 어 진짜 침대 뒤에 져있었어 아 진짜 연어 눈썰미 수준 아 진짜 아 내가 늙었나 봐 어쩔 수 없어 늙는 건 자연스러워 너보다 젊은 새끼가? 너네네네네 인정 없지? 어? 응? 아 근데 져는 있구나 고스? 고스 써? 오케이 고스 쓸게 얘들아 그러면 아 진짜 양심 터졌네 다들 응 닥치고 고스 쓸게 그냥 얘들아 응 나도 나도 고스도 있어 응 나도 고스도 있어 어 야 우리 고스끼리 동맹맺을래 승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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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오토 쓰면은 올라갈 수 있다고 아니 아니 시발이나 탱탱이 이거 뭐야 아까 그 자리로 와 오케이 얘들아 나 또 뭐다 걸렸다 얘들아 잘 처신 잘해라 저 백퍼구라이 나 스킨 스킨 있다가 이 그 하얀색깔 스킨 맞춰서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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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그 뭐야 파란 파란 유비 저기 또 뭐 또 애들아 애들아 야 뭐 야 저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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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 저거 또 애들아 얘들아 어 오케이 얘들아 칼 쏘리 들렸어 오 뭐다 어 뭐다 뚜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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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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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밤님이야 뚜밤님 뚜밤님 오 뭐다 뚜밤 세상에 비 호감 야 뚜밤님 뭐다 뚜밤님 뭐다 뚜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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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누군지 정말 불쌍 하구나 그니까 최연호 뚜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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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새끼들이 에이구 뚜밤님 두번째는 연수야 뚜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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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권어 누구냐 아 권어 없어 권어 없음 권어 뒤짐 권어 뒤졌어 안 나 분명히 총소리가 들렸었는데 맞는데 그니까 뒤졌으니까 총소리가 안 나지 않을까 틀린다 정당한 코리아 왔다 코리아 원래 있었구나 아니 저 쟤네도 1층에서 뭐와 워더 1층에서 뭐해 뚜밤님 다 위에 있는데 1층에서 뭐해 너 설마 죽었어? 안 죽었지 이거 닌자 다 죽었어? 닌자가 맞는데 닌자가 맞는데 닌자 이 새끼들이 진짜 몇 명 남은 몇 명 남은 야야야야 순불하면 뒤진다 어? 순불하면 뒤진다 닌자 아니니? 순불을 해야지 씨발 총이 없는데 아니 총 찾으러 가야지 뒤졌잖아 사람 아니 권어 뒤졌잖아 총 찾으러 가고 이제 출발할까? 뭘 이제 출발해 아 아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아 진짜 단체 닮은 짓만 해 진짜 아니 어쩌세요 나 관리자인걸 어떡함 씨발 몸약한 병신새끼를 어떡함 분명 움직이는데 근데 그래서 총 어디 병신 이 사람 뭐야 가재가 어디 하나 또 숨어있는데 또 고블린 아니 고블린이래 피글린님 뭐야 아니 절대 못 찾음 절대 못 찾음 아니 그래서 총 어딨냐고 없어 야 나 뚜바님 뚜바님 바로 거 뭐 그거 해가지고 뭐야 지금 뚜바님 약간 좀 신경 뭐 그거 됐을 거야 신경이 좀 팔렸을 거야 바로 거 세게 돼갖고 근데 어차피 이제 고블린승 끝나는데 아 10 9 아 8 끝났나? 10 아 이걸 못 찾네 이게 고인물의 무빙 더 아니 프리나 상 시발 뒤로 그만 밀어 그만 밀어 정신데 어 프리나 근데 왜 애가 좀 누래졌냐 키보드에서 손 떼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야 아니 저기 야 연어 떤다 야 연어 떤다 야 연어 떤다 야 연어 떤다 뭐 떨어놨고 지금 지금 뭐냐 뭐냐 7.0 진이 일어났잖아 아 아 아 오오오오오 진도 2.0 나는데 아 아 아 제발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거 할 때마다 난 너너만 걸려 너너만 이게 뭔데 얼음 떤 얼음 떤 얼음 떤 좋듯다 야 너 또 비지 않냐 씨 멀 뒤에 아니 나 러너만 걸려 땡 해줄사람 땡 해줄사람 땡 해줄사람 오래 걸러 캠핑 밴이허 캠핑 밴이허 캠핑 밴이허 캠핑 밴이허 캠핑 밴이허 뭐야 우리 세 명 다 보여있노 씨 이제 딱 가려했는데 결국 결국 범부엥 범부엔딩 아니 나도 잡혔어 결국엔 범부 엔딩 뭐하냐고 아니 애초에 이러면 좁은 면에서 얼음땡이 걸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뭐야 도망가져도 없는데 안돼 농동실에서 이 엔딩 결국 범부 엔딩 더이사냥 엔딩 났다 젠장 아니 나 시작하자마자 얼었다니깐 승우랑 같이 아니 내 치마 말이지 마 시작하자마자 바로 땡 얼었고 딱 칼질 한 번 하니까 두 명이 얼어버리더라고 이게 뭐야 맞게 아 겁나 웃기 어플이나 말 났어 갑자기 아까 개뚱뚱했는데 뚱리나 뚱리나 아 뚱뚱이 아니었어 뚱뚱이 아 그거 좀 괜찮았는데 근데 지금 역해하고 있는 사람들 올라갈래 다 달려있다는 거지 난 너무 충격먹었어 알파야? 오 가자 택시 난 너무 충격먹었어 지금 다 달려있는 거지 여기 안 달려있는 새끼 있어? 안 달려있는 사람 있어 안 달려있을 수가 있는 안 달려있을 수가 있는 미친 연어 너 안 달려있잖아 뭐? 아 맞네 연어는 중성이니까 뭐? 연어는 너 탈부차 뭐? 연어 자웅동체 오 오 오 자웅동체 아 뭐야 여백아 눈치 뒤졌구나 넌 강태다 시바 아니 지랄이지? 진작은 어? 아니 죽이는 게임에서 죽였는데 뭐가 무수냐고 아 저거 찍었잖아 저거 아 암살했는데 그걸 또 알려주면 어떻게 해 어 이겁네 우리 알려줘야 우리 알려줘야 우리 알려줘야 리얼 극 리얼 극 극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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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아 아 왜 그래요 연어 언니 나가 강태 당했어 아 와 진짜 이거 너라하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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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 막았어 씨형 가셔 아 아니 나는 몇번째 아 이러셨어 씨 아 하지마라 연어 모두 확인 승인모도다 야 이거 승인모도다 승인모도다 얘들아 연어 확인 승인모도다 이거 저기 살인이 일어난 저기 처음부터 누가 뒤져 있는데 괜찮다 여기 누가 죽었는데 야 어디에 누가 있다니까 여기서 죽을 수 있음? 저.. 굴은다.. ESCR 엔터 아 맞네 ESCR 엔터 얘네 한번 보여줘 ESCR 엔터 두비 두비 다파 다파? 맛있고기 아냐? 아니 거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응 맞아요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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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사람 여기서 뭐해? 아휴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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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겨 맛있겠다 아 너는 왜 안나오? 아휴 개평화롭노 그만 저기 위에 누군데? 뭔가? 연어 어?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어? 뭐지? 니 마법진 다 보여 마법진이 뭐인다고? 젠장 야 이거 코리아 뭐다야 코리아 쏴봐 저기 저기 잠수 사고 있는데 저 사람 저 사람 다 어 쟤 쏴봐 어 쟤 쏴봐 쟤 뭐다야 쟤 쟤 내 생각엔 진짜 저 사람 뭐다야 어 맞아 맞아 쟤 뭐다야 딱마도 다 못타고 있잖아 여백이라는 사람이 번호입니다 여러분 네? 네? 보여주셔서 오지마 이 사람 왜 죽었어? 재설정 ESCRNTO 아 어? 야 코리아 죽여봐 코리아 죽여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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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네 야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총은 총은 내가 가지고 있어 가까이 오지마 인텀빵 분노 이씨 뭐야 뭐야 인텀빵 으흐흐흐흐흐흑 이씨 인커밍 야 아니 여기 왜이래 이거 아 하하핰흑 안돼 이 사람이 못했어 저희 이 사람이 못하잖아 아 야 살이 머그가 안죽이잖아 머그 쟤 머그가 사람을 안죽이잖아 머더가 사람을 안 죽이잖아, 머더가. 뭐야, 여기서 춤추고 있는 사람 있잖아. 죽여, 시공 죽여, 시공 죽여. 시공 죽여, 시공 죽여. 야, 히어스 죽여, 히어스 죽여버려. 키워주는 필요 없어, 죽여야 돼. 무비? 어, 이걸 왜 못 잡아? 어, 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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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야. 보여주나, 진호야? 아니, 스킨이 왜, 나, 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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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그레이색이다, 그레이색. 미그로, 미그로. 어, 병. 어, 승호야,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미그로. 어, 진호야. 와, 진호야, 레전드다. 워우. 병. 워우. 아니, 나는 왜 모르는 안 돼. 아니, 이거 실망인데, 이거? 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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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야. 아니, 여기 단체로 떼주고. 아, 예술적인데?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지들끼리 쏟아. 아니, 이마. 어떻게 된 고임? 해명의 무삼. 폐명. 야, 폐명을 포기했어. 자기 자신의 실력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도. 신경먹었나봐. 뭔가 쉽지 않지만 쉽게 이겨버렸네. 웃는데? 쉽게 이겨버렸네. 왜 꼈냐, 여기. 이거 쉽게 이기면 안 되는데 쉽게 이겨버렸네. 아니. 지피, 지피, 차파, 차파, 투비. 아, 레전드네. 아, 진호야, 난 숨습니다. 저도 숨습니다. 그 사람 못 얻어. 나도 숨어야겠다, 씨발. 종아, 자연스럽게 육하는 거 무슨. 씨발경. 아, 난 여기에 숨셔야겠다.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씨. 이즈 advancing. 이게 제 하루 배 душ飛ять. 어때? 나 죽으면 여백이 뭐 더? 나 죽으면 여백이 뭐 더. 나 죽으면 여백이 뭐 더. 여백이 뭐 더. 진짜 내가 봤을때 나만 따라다녀 얘들아 나 죽으면 알지 어 아니네 야 원더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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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데리고 오는거야 아니 뭘 데리고 오는거야 아 뭘 데리고 아니 뭐 누구야 야 야 원더부여 데리고 온 놈 나와 어 어 일락오이 밴하자 트런드 밴하자 아니 원더부여 아니 원더부여 진짜 에이 오륜을 밴해 에이 에이 오륜은 좆밥이지 제발 배인만 담아 라인전에서 잘 버티면 수왕 기회대값이 발로스보다 높아서 안돼 아니 뭐야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왜 안 죽였어 저 뒤에 있는거 에이 보안관 뭐하냐 보안관 찢어져 보안관 찢어져 누른한테 발렸어 신이발 아 뭐야 방송시간 6시간 채우면 방송함 아 진짜 뭐래 그러면 안되죠 뭐래 너 오늘 24시간 노방중 내가 언제 야 내가 팔로우 100명 찍으면 그런거 한번 생각해볼게 팔로우 100명 찍으면 연어가 72시간 노방중한대 아니야 생각해본다고 24시간 여러분 부계정 좀 빨리 가르쳐 아니 생각해본 아 부계정 안돼 부계정 안돼 부계정 안돼 부계정 안돼 부계정 안돼 국화 다했어요 국화 다했어요 국화 안된단 말 없을거 응 공약 취소 72시간 노방중 개까비 뭔 72시간 노방중이야 이 미친놈 72시간 하늘이 미치고 너 너 죽일셈이야? 나 죽일거냐고 진짜 죽여도 돼 뭐? 퍼블 개재밋겠다 근데 뭘 죽여 퀘씨 퀘씨 쏙쏙까지 방송하고 아 저사람 퍼블 당하면 재밌겠다 뭔 퍼블이요 퍼블 사면은 삐져서 나감 제 말인가요 제 이름은 탐정이죠 여기있는 머더를 잡으러 왔습니다 지유랑 따라오지마라 지유랑 따라오지마라 지유랑 따라오지마라 머리부터 뺀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유랑 따라오길래 아니 따라오길래 그냥 딱봐도 얘가 머드다 심어가지고 쌌는데 이게 되네 하하하하 아니 아 두박 성공이라는건가 마 말없이 따라오니까 그냥 쌌는데 이게 맞네 와 갯보록 라이트 브링거 하 말좀 해보셈 니마 코인 얻어야 돼 니마 말좀 해보셈 안돼요 어 멀쌈을 진화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지 빌망에 절대 집중돼요 보안가 걸려도 그 머더지에 머더인것처럼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리우스로 캐리할거야 야 야 보안가 걸리면 티와 이겼다 아니 근데 다리우스로 캐리 대자는 구구 아니 유킬 구데스 박는 세트있으면 이거 안된다니깐요 어 안해 안해 롤 오늘 하려고 했는데 절대 안해 아이아이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 롤 하려고 했는데 안해 안해 그냥 안해 아니 저 말하는거에요 저 말하는거에 아 안해 안해 어디있어 어떤 멍청한 사람이 2킬 2킬 0 됐어 야 2살 인마 0킬 12 됐어 에바 같대 롤 안한다니깐 롤 안한다니깐 어딨어 여야나 어딨어 여야나 어딨어 여야나 있어 나는 세상 어디에도 없지 아니 내가 내가 처음 방송 봤을 때 롤 하는 줄 알고 유입된건데 로블록스라고 로블록스라고 아이씨 안녕 에이씨 롤방송인줄 알았잖아 누구세요? 롤방송 아니야 아니 롤하고 있길래 롤방송 왜 롤을 안해요 이거 차별 아니야 아니 좀 어? 새로운 게임을 좀 추천해봐 새로운 게임을 발로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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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게임 빼고 발로란트 했잖아 아니 발로란트 안했잖아 아니 발로란트 발로란트 끄트 했잖아 너 생방송 때 안했잖아 했어 발로란트 어 했어 나 안했잖아 야 생방송 때 림버스 컴퍼니안했잖아 나 어 나 뭐 개소리야 나 뭐야 전에 뭐야 한 며칠 전인가 며칠 전에 그 뭐야 쭈구이님이 난 안해 쭈구이님이 뭐야 그냥 거던이랑 돌자 해가지고 거던 어려운 거 그거 새벽 3시까지 했는데 림버스 컴퍼니 어 새벽 3시 되면 따랐네 뭐 새벽 3시까지 했다니까 뭐 개하는 소리야 연어 차이 넌 넌 상대 베이가 닉네임 오세요 왜 베이가요 베이가요 아니 엄마 뭐야 저거 어 어 이제 미니 엄마한테 전화 전화 왔어 자 일단은 블랙위그레인님 딱 봐도 이상한 공포게임 어 시스템패드 야야야야 야야야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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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게임이 왔다 안녕하세요 시스템패드게임님 어 꽤 왔는데 재밌겠다 저거 야 뭐가 재밌어 보여 저거 야 개공포게임이잖아 블랙위그레인님 너무 재밌어 보여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저거 말고 이거 플레토비 이거 그거 톱이잖아 그 텔레토비 텔레토비 텔레토비들이 텔레토비가 나와 그거 야 텔레토비가 귀엽다 야 뭐가 귀엽다는 거지 아 총깨 텔레토비 총깨만 할까 발로한트 발로한트가 총깨인지 헐어브 그치 헐어브 어이씨 그건 좀 헐어브 두티 나 뭐야 있긴 한데 못원업해요 다시 다운받아야 돼 다시 다운받아야 돼 못원업해요 8만원 주고 샀는데 가자 어 그냥 버립시다 그거 뭐야 100기가 넘게 걸리는 야 시스템패드 계장님 오셨네 응 잡았다 나이스 잠깐만 저 저분 코리아님이랑 싸웠다던데 야 뭐야 그러면은 야 FPS 게임 할거면은 그거 하자 노스 노스커프 스나이핑 어 노스커프 스나이핑 어 당연히 팬텀 포스지 대박 오 노스커프 스나이핑 할테니까 드로셈님도 힝 핑크 좀 보내주세요 설치 좀 하게 아 그거 그거 못하겠어 그거 그거 못하겠어 그런거 찍었나 이래서 아 뭐 아 C 아 뼈방패 들었으면 자 나 서스 상대로 뭐야 저건 잡았다 저건 잡았다 저건 잡았다 저건 잡았다 평탄 대 때리고 더블플 한 번 한 번 더 잡았다 어 어 어 장전 어 장전 아 장전을 안해 뭐야 안 맞아 노스커프 아 나 따라 나 따라 이러면 돼요 네 죽밀라다 깜짝아 다 했다 둘 아 너도 텔 뺐어? 이거 안 빼지지 않았나 나 얘네나 빡차는거야 빡쳤다 나 죽을 수 있겠어 내 썸나일 부섬 이거 있나 나 죽일 수 있겠어 일단 내 썸나 근데 훈수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지켜봐야 되겠다 잠시만요 아 아니 실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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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랫하니 지랄 자랭 플랫 시발 속상하다 아 으 개 이거 뭐야 게임 꽉차만 못들어 아 나이씨 아 뭔데 뭔데 칼빵하려니 어 어 CS 하나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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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 라인 프리징 해주세요 아 팩 어 어 아 자 반복보세요 어 다른 서버 가세요 다른 서버 가지시면 돼요 다른 서버요? 알겠습니다 사람 완전 적은 서버 어 서비 얼마냐 이거 75로 벅스 글쌤 75 밥 먹으려고 좋았어 세명밖에 사람 완전 적은 서버 아 까비 이거 뭐야 폭사가 왜 이렇게 사람 완전 적은 서버가 없어요 사람 적은 서버도 8명 응 사람 적은 서버가 없어 형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부섭을 사거나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노스컵 하나 돼있거든요 네? 뭔데요 그거 해보시고 네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상한거 아니죠 아 똑같은 똑같은 노스컵이긴 한데 터리 더 좋거든 아 터리 더 좋다 그럼 더 싫어 나 프레디 싫어 저기 어딜 봐서 프레디야 프레디 아니야 아니 저기요 저기 어딜 봐서 술래잡기 게임이야 아아 저거는 한번 해봅시다 그런 사람이 또 디시트 했겠다어 그런 사람이요 이거는 사람 적은 서버 익슨 두 명 두 명짜리 한번 해봅시다 어 여기 어 이거 갑자기 디시트하니까 디시트하고 싶네 갑자기 이거 어딜 봐서 술래잡기 게임이야 디시트 괜찮은데 그럼 제 것도 하나 아니 탑의 브레이트 하면 왜 이렇게 보니 왜 그런지 배고인물 문이 많아 뉴클리어 이거 안들어가지는데요 하나 이거 안들어가지나봐 처음 해보는데 이거 이거 고인물 만아 뭐야 뭐야 한방 안돼 와 씨 당장 당장 잠시만 어 에너의 브레인은 아 이거 뭐야 연발총이구나 오케이 잡았다 오 아깝다 오 아깝다 아이 당전 매너가 없네 나도 당전 중이었어 이람아 뭐야 오 오 오 오 오 중패 좀 찍고 아이고 아 오 오 오 발자님 오 발자 왔다 발자님 응 나이스 하시른 오래전부터 당신같은 남자를 왜이렇게나요 아 발자 로나퐁 잠겨 연발총 싫어 내가 너에게 이 노래를 좀 쳐왔으면 한방 한방건 한방건 없나 한방건 한방되있어 오 라인 너무 좋고 오 야 라인 와 아우 옆에 졌어 너 좀 안하고 있는데 아 뭐야 칼 방금 들어왔어 내 보세모템 아 그냥 서브로 오케이 명품 철도남 세트 다리 로그점 못받구나 이걸로 가자 아냐 돈 내야돼 이거 딴거 좀 더 가려면 아 끊어져 맞지 아 얘는 좀 잘합니다 니가 이 노래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 말하려는데 어딨노 어허 아 있네 승우가 승우가 승우도 중간에 해다가 포기한 곡이거든 승우가 승우도 중간에 해다가 니가 모를걸니까 니거는 니가 모를걸니까 니거는 이거 아는사람 나밖에 없어요 아 뭐야 이게 한방전이구나 키민이 아아 없는거임 없는거임 여기 마리이사 노래도 있어 마리이사 이베이가 알려져가지고 일단 풀긴 했음 강린대 풀은있네 기졌나봄 채팅 조금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남은길 버리진 않듯 할수있나 진호야는 과연 이노래가 드럽게 길긴해 흑 흑 앗 어 범인데 똑같은건가 에포는 몸 먹었어? 강이? 하나 둘 어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딜이 왜 이렇게 안될거같아 내가 알죠? 다리 수 있는게 아니야 장전! 아 장전주! 아 장전 아아 아 혼자 아 혼자 사 사 아 3킬했는데 아 이거 뭔총이야 뽀뽀뽀뽀뽀 아아 아 장전 하나 아 뭐야 뒤에 아니 장전! 장전! 칼빵 조심 칼빵 조심 하나 오오 어 죽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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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님아 둘다 장전이야 아아 아아 어? 킴님 드립망 나왔는데 드립망갔으니까 사라지 아아 다시 다시 풀었어 아 그래도 좀 채팅 지나가나갔던데 아니 연사좀 양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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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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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팬텀 보스로 하자니까 그것도 아냐 어떻게 그 옷이 가 아스널 졸린 컴퓨터 아유 뭐야 이거 왜 한 방 아니야 또 어떻게 아스널을 욕할 수 있어 팬텀 욕할 만해 내가 얼마나 쏟아둔 노력이 있는지 그래받지 만 발자 스코어 이거 발자 너한텐 어려움 슝 아 오오 코리아 보여주나 요 부분이 유명하죠 그렇지 자 둘다 오 둘다 둘다 어어 아 나이스 오 코리아가 썼다 나이스 노래 존나 좋긴 해 근점에서 싸우게 연사총이 아주 할게 없어 아 뭐야 따라줬다 아 뭐야 핑이 뭔데 게임 끝나고 탑차에 존나가야 게네 여기가 굿먹어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뭐야 왜 또 둘이야 또 둘이야 어 이거 1등 각 나왔다 아 뭐야 망타 이거 만약 1등 못하면은 진짜 레전드 아 그러지 1등 해야지 이거 나이스 하 어 이거 총알 4발 카고 발 아 왼쪽에 더 있구나 이거 UI가 처음 알았다 아직 나에겐 너무 어려운 곡이야 아 칼 진짜 칼? 칼? 뭐야 얘? 아니 이제 칼 진짜 짜증나네 뭐지 이거? 아 손가락 아파 야 노래가 에미를 뒤졌는데? 야 노래가 에미를 뒤졌는데? 오 씨바! 아 칼 코리아이 개저라 하면서 동카만 존나 넣었는데 동카만 존나 넣었는데 동카만 존나 넣었는데 동카만 존나 안 들어 이거 방금 패드립 잘못 들은 건가? 네? 누가? 아니 그 발자님 발자님? 아 이게 발자님 뭐였어? 양심이 없어 아니 아 노래가 에미가 뒤졌는데 노래 노래 노래가 에미가 뒤졌는데 곡 난이도 야 타이리 에미가 뒤졌다 해야지 아 아 아 아 야 끝까지 동탄 많아 기다려봐 동방 노래 중에 정말 어려운 거 하나 있거든 프리덤 다이브 아이 프리덤 다이브입니다 드림배틀 정확하노 아 아 어 너 어디섰어 아 이거 하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노래 하자 다음 노래도 너 알 것 같으면 왠지 퓨어 퓨리어스 하면 뭐야 벌써? 드림배틀 노래 좋지 근데 이건 존댓지 드림배틀 노래 본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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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5분짜리 2분짜리니까 요즐에만 전화 5분만 하고 있어 아 칼 들고 오고 있네 야 근데 이 파일들이 다 눈에 보인다는 게 신기하다 저는 어? 쟤 왜 살아있어? 안 보여 아 그냥 막 찍는 거야 막 찍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의식이 흐름대로 손으로 누르고 있는 거야 와 연승 그게 대단하다고 어 아니 야 연승 와 아 몇원승째지 어 오 아 아 그래 아까 그늘 보러쉽구만 감도가 빠르니까 아까 좀 가보단 쉽네 와 개쉽 힛이라고 정전 나이스 이제 저 연습 깨줘야겠다 어 이씨 아 나 이 총 못쓰는데 아 왜 두 발 맞춰야 죽은 총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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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한 대 때렸다 한 대 때렸다 칼 어이 아 나 내 세뱃돌을 했다 연호야 아 이러면 잠깐만 에이 설마 1댕하겠어 뒤에 설마 한 대만 맞으면 죽은데 설마 설마 어우 역시 스페이 달라 하나 나이스 에이 에이 내가 다 때려줬는데 이게 아 어 커그팔 칼빵이 미친 벌써 하나 형 왜 모만하고 있는걸 안느질 상대임 하나 외국 할머니들 보면 그런다는데 어 시장한 쿠키통에 막 어 쿠키통에 그 이탈리아 아니 아 아 안 돼 내 연승 몰라 연승은 내가 깼어 아 안 돼 그래 이 노 땅새끼야 아 아 응 토졸 주제 뭘 안다고 둘 손만 떼고 나이냐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아 근데 무빙 그냥 돌격 가슴 그냥 가까이 가서 어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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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갈빵 아 어이없네 아 노래방에 필립곡 뭘 올려 올리지마 아 어딘 어휴 야 그래도 아까 그거보다 확실히 쉽다 맞춰 아 아까 그거는 어 뭐 초반에 어 어 아 심트 안 내렸어 아 갑자기 미스 3가전이 갑자기 후반에 후반에 쭉 존나 존나 나와 손이 꼬여 아 백미스 여기는 손 꼬을 틈이 없지 아니 여기는 손 꼬을 틈이 없지 이게 막 그래 중간에 쉴 타임을 주니까 근데 거기 쉴 타임 거의 없잖아 탄미스? 탄미스는 준수한 소리 이거 노래 좋아 근데 나 이거 루나틴고 취했어 이거 노스커프 스나이핑인데 굳이 이거 옛날에 메탈 메탈 버전야 겁나 들어갔는데 그냥 나는 노래 아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라갖고 이 부분 알아 하나 둘 이 부분 알아 어 어 오케이 만족 이 치르노 노래도 있던데 나도 남자할래 어 설마 설마 나도 남자할래 설마 어 이 노래 알아 이겨주나? 이겨주나? 근데 원곡은 이게 아닌데 근데 이 다음 부분이 좀 좋긴 해 이게 하이라이트지 어 어 아 까비 아 몰라 뭘 듣고 싶어 전혀 듣기 싫어 어 나 이 노래 그냥 다 알아 그래 아우 어 주 달아라 군대 가고 이 새끼야 뭐라고 아 옆에 있어 아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 아 너는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된다 내가 고려 병역의 의무 병역의 의무 아 내가 왜 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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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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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이 남자새끼야 애들 왜 에임이 왜 이렇게 안좋아 쟤? 난 칼로 싸우고 있어가지고 지쳤다 내가 달려 죽지마 남자새끼야 야 키 10 야 키 10 야 키 10 야 키 10 잠깐만 꺼져주세요 어 2미스 감안하고 보셈 나도 2.. 괜찮아 하하아 아 까비 나이스 토머리곡? 토머리곡은 이미 깼잖아 토머리는 토머리는 괜찮지 뭔소리야 나 방송 6시간 8분이야 6시간 8분이라고 방전할까 이제? 어 한두 번 맞춰 탈수있나? 아 그래 유명하지 그렇지 유명하지 유명하지 언더테일이랑 동방이랑 많이 업계인단 말이야 왜 업계인지 모르겠어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동방노래랑 언더인노래랑 합쳤던 어 미스않아 야 방금 거 좀 재밌었다 왜 어 이걸 못 맞춘다 최근에 아 저번에 마리사랑 누구였더라 아스리엘이었나 아 나 그거 봤지 맞아 존나 귀여운 그림실 맞아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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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랑이랑 누구냐 원다인하고 엮이던데 오오오 나 갑자기 개잘 우리 서로 다른 게임은 하지만 서로 알고 있는게 많아 우리 생각보다 두개가 2차장이 나고 꺼져 코리아 야 이거 재밌으니까 아 그 실력은 트랙이었습니다 야 너 이제 뭐 방중할 것 같지 않냐 응 나 방중할 건데 곧 방중하면 여기 옆집사람들이랑 저희 컴퍼니 해보자 옆집사람들이랑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 오브 나이트도 있고 아 나이트 오브 나이트 치르는 노래가 이거였나 여기다 자 말 나온김에 그거 하자 그거 네 나 손에 치르노 들어줄게 오케이 치르노 이모트도 있는데 치르노 이모트는 치르노 같지 않아 여러분 다 뭐야 말 나온김에 그거 하자 이거 날개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방중 여러분들 자 방중하겠고요 라울로 잠깐은 하고 가야지 하하 방중해야지 뭐 6시간이나 했는데 아 뭐 그냥 아 뭐 그냥 1시간 정도 더 하는 대신에 오늘 저녁에 한 8시인가 9시 쯤에 방송킬건데 그거 보기 싫으면은 그냥 1시간 더 방송하고 어 그럼 뱅조 할겁니다 아 그러면은 응 뱅조 할께요 네 아 나 힘들어 이제 6시간이나면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나 자신 대견해 그럼 그땐 라우라 하는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라우라 할게 라우라 할게 근데 일단 늑대부터 잡아야겠 아니 뭐야 용병부터 잡아야겠다 일단 방중